여기에 이 낭자들은 모두 마음씨가 착한데 어떻게 그런 압독한 만미천호로 변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말씀이지요. 주설라는 약간 난처한 빛을 띄며 물었다. 그렇다면 누구를 찾아야 하죠. 소부리도 곤란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렇군요. 가짜 신교견은 찾을 수 있지만 신교겨로 꾸밀 사람을 찾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군요. 주설라는 한동안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아 그래요. 만미천호와 같이 무공이 높은 자를 찾으려면 우리 흥채문파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소부리는 두 눈을 가늘게 뜨고 다그치듯 물었다. 부인께서는 지금 호모모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설라는 서슴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바로 그녀예요. 소부리도 즉시 표정이 밝아져 갑자기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빨리 사람을 시켜 호모모를 모셔와야겠습니다. 내가 어째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리고 지금 여유가 없으니 빨리 서둘러 모든 것을 정상대로 만들어 놓아야 무명도의 이목을 속일 수 있습니다. 부인께서는 빨리 명령을 내리십시오. 주설라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부경강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렇군요. 빨리 서둘러야겠어요. 그럼 두 총 순찰께서는 어서 사람을 파견하세요. 그리고는 다시 소부리에게 재촉했다. 소폭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는 어서 흑풍 안으로 들어가야지요. 소부리는 두 손을 내져우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인 급히 서두르면 일에 지장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곳을 나갈 때 급노형을 압송하는 척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만 밖에 있는 졸개들이 우리가 자기네 교주를 납치해 은빙지옥을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지요. 그리고 음세형은 이 흑풍 안의 질의를 잘 아시니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주설란도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더욱 좋지요. 소부리는 다시 음세기 좌장생 하지청 세 사람을 향해 심히 미안한 어조로 말했다. 세 분께서는 잠시 동안 참으십시오. 하고는 뒤에 있는 소화들을 향해 지시했다. 자 세 분을 묶어라. 그리고 빨리 서둘러야 한다. 세 명의 소화는 소구리의 명령대로 음세기를 비롯한 세 사람을 묶은 후 서화청을 나섰다. 서화청을 나서서 밖으로 나오는 도중에 소구리 등은 수많은 졸개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이 소구리의 일행이 자기네들의 교주를 인질로 한 것을 보자 강이 덤벼들지 못하고 주춤거리기만 했다. 이렇게 해서 일행은 아무런 저지도 받지 않고 유유하게 유명계를 빠져나왔다. 소구리는 부하들 덜어 먼저 좌우 순조를 놓아주라고 명령한 후 음세기를 향해 크게 호통을 쳤다. 이놈 주가야. 너는 이제 우리와 함께 이 흑풍 안으로 들어가자. 하고는 음총관을 끌다시피 데리고 흑풍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갑자기 숲속에서 흑이 여인이 마중에 나오며 소리쳤다. 가사와 곡사백께서 전부기 앞에 계시니 제가 대신 부인을 향해 길로 인도하겠어요. 방금 나타난 흑이 여인은 바로 흑석도 중에 다섯 제자인 흑랑자 초울랑이었다. 소구리는 그녀를 보자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하하하 이제야 바로 찾았구나. 초울랑은 이상한 듯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소호법 무엇을 찾았다는 말씀인가요? 소구리는 여전히 크게 웃으며 능글맞게 한쪽 눈을 칭극감아 보였다. 바로 낭자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이 늙은이는 어떤 적합한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번에야 그 적합한 상대를 찾았소. 초울랑은 이 말을 듣자 내신 무척 화가 치밀어 올랐으나 그러나 겉으로는 차마 화를 낼 수가 없어 애써 화를 누르며 다만 입을 삐죽해 보이고는 길을 인도하기 시작했다. 얼마 가지 않아 초울랑이 갑자기 허리를 비틀고는 몸을 숨겼다. 주설란이 즉시 앞장서 그녀를 따라 몸을 숨기자. 나머지 사람들도 몸을 숨겼다. 그것은 하나의 넓은 암석이었다. 바로 초울랑이 그 암석을 넘자 갑자기 몸을 숨긴 것처럼 되었던 것이다. 이 암석은 경사가 저 넓게 가로막혀 있어 위에서 아래를 감시하기엔 매우 적합했다. 이 암석 뒤에 바로 일장 높이가 되는 하나의 석팔이 있었는데 바로 그 석굴 안에 공룡자와 흑석도주가 앉아있었다. 그리고 대제자인 길무근은 동굴 밖에 서서 오사매가 주설란을 데리고 올라오는 것을 보자 즉시 다가가 인사를 올렸다. 공룡자도 급히 나오며 첫 마디부터 물었다. 부인 사람을 구출해내었습니까? 주설란은 그를 보자. 매우 반가웠으나 공룡자의 물음에 대뜸 안색이 흐려졌다. 예 모두 구출해내었지만 맹주께서만 흑풍한 빠져서. 그러자 공룡자는 크게 놀라며 대물었다. 아니 무엇이라고요? 흑풍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맹주께서는 무엇 때문에 흑풍 안쪽으로 갔습니까? 주설란은 다시 노기가 끓어오르는 듯 냉랭하게 말했다. 바로 주 노기가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망상 귀수가 얘기해주던 흑풍한의 사정을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주설란의 설명을 다 듣고 난 공룡자는 매우 다급한 표정으로 서둘렀다. 자 정오가 다 되었으니 빨리 서두릅시다. 이때 소부리는 흑석도주에게 무엇이라고 한참 비속말을 했다. 소부리의 말을 다 듣고 난 흑석도주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초울랑을 향해 지시한다. 울랑 지금 소호법을 따라가 그의 지시에 절대 복종을 하여라. 초울랑은 소부리와 흑석도주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사부님 소호법을 따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흑석도주는 웃기만 할 뿐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거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주설란의 뜻으로는 당승모와 양수분 소부리 두경강과 정영만 데리고 가려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용주주가 한사코 따라가기를 고집하고 소부리가 초울락을 데리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들을 데리고 떠났다. 이들이 떠나기에 앞서 음총관이 땅에다 세 갈래의 길을 그리며 설명했다. 흑풍한 부분에는 조잡한 갈림길이 많습니다. 원래 그곳으로 가자면 하나의 통로밖에 없는데 그 길을 주우천이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갈래의 길밖에 없으니 우리는 길대로 세 갈래로 나누어서 흑풍한에 도착하는 즉시 다시 회합하면 됩니다. 이윽고 이들은 세 갈래로 나누어졌는데 제1대는 주설란과 음총관 양수군 용주주였고 제2대는 소구리, 초울랑, 정영 세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당승모와 두병강이었다. 이 흑풍한은 일명 풍래동이라고도 불렀다. 흑풍한은 유명 동부의 북쪽에서 약 1, 2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제1대인 음총관은 앞장서서 일행을 데리고 하나의 유곡으로 접어 들어갔다. 이들이 유곡까지 걸어갔을 때 그곳에는 큰 절벽 위에 하나의 어두컴컴한 동굴이 마치 한 마리의 독수리가 먹이를 기다리듯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 주설란은 동굴을 보고 매우 놀라며 감탄인지 경이인지 모를 탄성을 올렸다. 여기가 흑풍한인가요 음총관은 시선을 동굴에 고정시킨 채 대답했다. 여기는 다만 입구일 뿐 진짜 흑풍한은 동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주설란은 지난밤이 새도록 제갈명을 찾지 못해서 그녀의 마음은 산란할 대로 산란해져 있었다. 더구나 그녀는 이때 어두컴컴하고 무시무시한 동굴을 보자. 이 동굴 어딘가에 자기의 난군이 쓰러져 있을 것을 생각하니 절로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느끼며 즉시 동굴을 향해 걸어갔다. 이때 음총관이 급히 따라가며 만류했다. 부인 잠깐만 여기는 갈림길이 많으나 흑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단지 세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만약 잘못 가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니 소카가 불을 켠 다음에 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자 용주주도 나서며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그래요. 불을 켜고 가는 게 나을 거예요. 이런 황량한 산 위에 어떤 무서운 동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음총관이 다시 말했다. 아니요. 그런 것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정오 때만 조용할 뿐이지 나머지 시간에는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무서운 맹수라 해도 감히 다가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등불을 켰다. 등불은 비록 미약했으나 이 동굴 안을 마치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주었다. 동굴 속의 괴녀 소부리와 당승무도 등불을 켜고 음총관의 뒤를 따라 고관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이 동굴의 지세는 매우 기복이 심하여 이들이 이 장도 못 가서 즉시 왼쪽으로 급히 꼬그라지는가 하면 걸어가면 갈수록 더욱 컴컴하고 음침했다. 이들은 세 개의 등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 세 개의 등불도 3장 정도의 거리 밖에는 비치지 못했다. 하지만 약 10장쯤 걸어가면 꼭 한 번씩 좌우로 방향을 바꾸게 하는 균형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약차 한 잔 마실 시간을 걸어가니 과연 눈앞에 세 개의 갈림길이 나타났다. 음총관은 갈림길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추며 지시했다.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세 패로 갈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갈래길 중에서도 마치 나뭇가지처럼 수많은 길이 있으니 여운께서는 반드시 제일 넓고 미끄러운 길을 따라가셔야 무사히 흑풍 안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길을 쭉 따라가면 어두침침한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흑풍 안입니다. 그리고 또 알아둘 것은 누가 먼저 도착하던 간에 전부 다 흑풍 안에 공지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제 말이 너무 길었지만 전부 알아들으셨겠지요. 소구리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 우리 세 패로 나누어 빨리 갑시다. 소구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음총관이 갑자기 쉬는 소리를 내며 발로 땅을 찍었다. 아 여러분 잠깐만. 소구리는 가려다 말고 돌아서며 급히 물었다. 왜 그러시오. 음총관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노부가 모래를 밟은 것 같습니다. 소구리는 눈을 흘기며 짐짓 화난 듯한 어조로 말했다. 노형 자꾸 겁주지 마시오. 여기가 어떤 귀하신 분의 집도 아닌데 그까짓 모래침 밟았다고 해서 무엇이 그렇게 큰일이 났다고 떠드는 거요. 음총관은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당신의 계산 착오요. 소구리는 웃음을 거두며 안색을 굳혔다. 아니 어째서 계산 착오란 말이요. 음총관은 빈정되는 듯한 소구리에 말해도 말한 것 없이 매우 신중하게 말했다. 이 동굴 입구는 비록 흑풍의 위력이 미치지 않지만 그러나 정옷대가 아니면 당신네들 누구라도 이곳에 편안하게 서 있을 수 없소. 왜냐하면 흑풍은 반드시 정옷대만 멈추게 되었으니 지금이 정옷대라 흑풍이 밀려가서 땅은 매우 미끄러울 것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한번 땅을 만져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데 내가 모래를 밟았으니 누가 우리보다 먼저 신발에 모래를 묻혀 들어왔다는 결과가 됩니다. 소구리는 음총관의 긴 설명을 듣고 나서야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응 과연 그렇군요. 음총관이 다시 말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세 갈래의 길로 수색해 나가되 절대 남의 엄습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주설란도 따라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구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키득거리며 여유 만만하게 짓거렸다. 만약 사람이 삼장 안에 있다면 이 늙은이는 볼 수 없지만 코로 냄새는 맡을 수 있소. 헤헤 그렇다면 초낭자 정노형 우리는 이 길로 갑시다. 세폐의 사람들이 갈라져 막각자의 길로 들어가려는 순간 음총관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아니다. 아무래도 모래 같지는 않은데 하며 그는 등불을 땅에 대고 비치더니 깜짝 놀라며 사람들을 다시 불러 세웠다. 여러분 잠깐만. 소구리는 막 발걸음을 떼어놓다 말고 물었다. 노형 또 무엇을 밟았습니까? 음총관은 벌써 굽혔던 허리를 펴고 무엇인가를 집어들었다. 모래가 아니라 바로 쌀입니다. 그 말에 여러 사람들은 아까보다 더욱 놀라 살펴보니 과연 음총관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쌀임이 분명했다. 소구리가 검미를 크게 치켜뜨며 먼저 입을 메었다. 그렇다면 이 흑풍 안에 누가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구려. 음총관은 쌀을 들고 자세히 살펴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누가 밖에서 이 쌀을 운반해 온 것일까? 이때 두경강이 나서며 크게 소리쳤다. 아 그렇군요. 이 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바람을 피할 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소구리는 냉랭하게 코방비를 뀌었다. 흥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지. 두경강은 일숭 기뻐하며 크게 소리쳤다. 그렇다면 맹주도 이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많군요. 주설란도 이 말을 듣자 뛸 듯이 기뻐하며 재촉했다. 그래요. 우리 속히 들어가 봅시다. 음총관은 두 사람을 제지시키며 엄중하게 말했다. 잠깐 우리는 기왕 이런 발견을 했으니 이제 서로 갈라져갈 필요 없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두경강은 즉시 동의를 했다. 그렇소. 지금 적이 분명하지 않은 지금 우리가 사람을 분산시켜 힘을 줄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어 음총관 소구리 당승무 세 사람이 등불을 들고 앞장서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이때 용주주가 아무래도 어두워 자신이 없는지 나지막하게 소리쳤다. 저에게 화통이 있는데 켜면 안 될까요? 두경강이 급히 낮은 목소리로 만류했다. 낭자의 화통은 남겨두십시오. 용주주가 다시 고집을 부린다. 지금 켠 등불은 너무 어두우니 제 화통을 켰으면 좋겠어요. 두경강은 용주주의 뜻을 알았다는 듯 소리 없이 웃으며 다시 나지기 말했다. 이곳 유명교에서 희미한 등불을 사용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불은 밝아야 오륙장 정도밖에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 만약 낭자의 화통을 켠다면 즉시 남에게 발각될 것입니다. 그리고 손호영 역시 화통을 켜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용주주는 그제야 깨달아 더욱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갔다. 어두침침한 세계의 동굴 안을 세계의 등불은 땅에 떨어져 있는 백미를 따라 끝없이 나아갔다. 여러 사람들이 얼마쯤 가자 살아들은 갑자기 넓은 길을 버리고 어떤 갈림길을 향해 꺾여져 들어갔다. 거기서 다시 시벼보를 나가자 살아들은 갑자기 뚝 끊어졌다. 바로 이때 어디선가 일진의 싸늘한 바람이 마치 거센 파도처럼 불어오더니 음총관이 들고 있던 등불을 꺼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음총관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급히 물러났다. 소구리도 그 광경을 보자 깜짝 놀라 다급하게 소리쳤다. 음노형 왜 그러시오. 그러자 소구리 역시 음총관과 마찬가지로 의문의 바람에 의해 뒤로 다섯 달자국이나 물러났다. 그 덕분으로 두 개의 등불도 꺼져 버려 두 사람은 하마터면 주설란과 맞부딪힐 뻔했다. 그러나 주설란이 엉겋결에 가벼운 장풍으로 두 사람의 몸을 세워주고 다급한 어조로 물었다. 두 분 대체 무엇을 만났습니까. 음총관은 뛰는 가슴을 억누르며 입을 열었다. 괴. 소구리가 다시 그가 말을 채 맺기도 전에 뒤를 이었다. 퐁. 주설란은 대경 실색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뭐요. 괴풍이라고요. 음총관은 아직도 가슴에 격동을 누르지 못해 헐떡거리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아무 기척도 없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그것은 얼음을 얼리는 듯한 매우 차갑고 싸늘한 주설란은 그가 말을 잇지 못하자 이상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렇게 무서운 바람이었나요. 그런데 어째서 저는 조금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는지 소부리는 천만의 말씀이라는 듯 얼른 손을 앞으로 내져으며 정색을 했다. 아닙니다. 만약 바람이 불어오지 않았다면 이 늙은이가 무엇 때문에 밀려나왔으며 등불은 왜 꺼졌겠습니까. 주설란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다시 물었다. 그럼 장풍이었나요. 음총관이 고개를 흔들며 부인했다. 아니요. 장풍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흑풍 안에서 일어나는 바람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흑풍안도 아닌데 어째서 그런 바람이 부느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정옷대라 흑풍 안에서 바람이 불어올리가 만무인데 주설란이 어두운 앞을 바라보며 초조한 듯 한 걸음 떼어놓았다. 그렇다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러자 소구리가 즉시 낮은 목소리로 주설란을 만류했다. 잠깐만 이 늙은이가 다시 한 번 시험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설란은 강경하게 나섰다. 아니에요. 제가 가겠어요. 하고 그녀는 두 사람의 앞을 지나 겁도 없이 갈린 길로 들어갔다. 주설란이 조심스럽게 십여골을 걸어가니 과연 일진에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 바람은 장풍 같지는 않았다. 주설란은 숨을 죽이며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러자 마치 이 괴풍은 막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일제히 한꺼번에 거세게 밀어닥쳤다. 주설란은 괴풍이 갑자기 세워진 것을 보고 또다시 힘껏 밀려고 했으나 놀랍게도 괴풍은 언제 불어왔느냐는 듯 자치도 없이 사라졌다. 이것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주설란은 일시에 멍청해져 손을 든 채 멍청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주설란은 이 괴풍이 바로 사람의 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주설란은 여기까지 생각이 들자 즉시 쳐들었던 팔을 내리며 냉랭하게 소리쳤다. 대체 어느 고인이신지 좀 만나볼 수 없습니까? 주설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즉시 싸늘한 여인의 음성이 동굴 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저리 나가세요. 저는 절대 외부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주설란은 물러서지 않고 대담하게 소리난 쪽을 향해 서서히 걸어 들어갔다. 소불이 역시 이 흑풍 안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즉시 다시 불을 켜 주설란의 뒤를 따라갔다. 이어 다시 밝혀진 불들은 아까 까지도 칠흑같이 어둡던 동굴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주설란은 지금 상대방의 무공이 자기와 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는 감히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고 사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전진을 계속했다. 이렇게 약 7,8부쯤 걸어갔을 때 갑자기 오른쪽 벽에서 다시 싸늘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라. 주설란은 내심 크게 놀라며 즉시 걸음을 멈추고 소리나는 방향을 향해 바라보았다. 소불이도 즉시 지체하지 않고 수중의 화통을 쳐들어 소리나는 방향을 비추었다. 원래 오른쪽의 벽 사이에 하나의 갈라진 틈이 있었다. 거기 흑색 복면을 한 청의 여인이 한 자루에 장검을 쳐들고 갈라진 벽 틈에 서서 눈에 새파란 신광을 담고 주설란 등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설란도 지지 않고 매서운 눈초리로 청의 여인을 주시했다. 당신은 누구예요? 하지만 청의 여인은 배답 대신 냉랭하게 쏘아붙였다. 잔소리 말고 빨리 돌아가라. 주설란은 그 여인의 신형을 가늠해보며 누그러진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다만 사람을 찾으러 왔을 뿐이에요. 청의 여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뽁뽁하게 서서 냉랭하게 대꾸했다. 저는 외부의 사람과 조금이라도 얘기하기 싫으니 빨리 나가세요. 그리고 당신네들이 사람을 찾고 있다면 딴 곳으로 가서 찾으세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설란은 지금 한시가 급하였으나 청의 여인의 말투를 들어보니 제갈명이 이곳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주설란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물러나려는 순간 소구리가 갑자기 소리쳤다. 낭자께서 애써 우리를 쫓아내려는 것을 보니 어떤 낭군이라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군. 청의 여인은 그 소리를 듣자 갑자기 대노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죽일 놈! 하며 즉시 지체하지 않고 일진을 날려왔다. 소구리는 이 갑작스러운 일격에 깜짝 놀라 급히 머리를 숙여 피했다. 그러자 주설란은 마음에 지피는 바가 있어 다시 말했다. 우리는 다만 사람을 찾을 뿐이니 이곳을 한번 찾아보고 만일 사람이 없다면 즉시 물러나겠어요. 청의 여인은 냉랭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때 소부리가 저는 인밀로 주설란에게 속삭였다. 부인, 저 여인에게는 의심스러운 데가 많습니다. 주설란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냉랭하게 코웃음을 날리며 소리쳤다. 흥 하지만 저는 한번 보겠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보고야 많은 성리예요. 청의 여인 역시 냉랭하게 웃었다. 흥 정 그러시면 내 손이 무정하다고 탓하지는 마세요. 주설란은 짐직 가소롭다는 듯 소리 높여 웃었다. 호호호 그렇다고 내가 무서워 할 줄 알았더냐. 순간 청의 여인은 눈에 새파란 신광을 뿜어냈다. 좋다. 믿지 못하겠다면 어서 시험을 해보아라. 주설란도 기다렸다는 듯 즉시 대꾸했다. 오냐 내 원래부터 뒤져볼 생각이었느니라. 하고 주설란은 아주 대담하게 청의 여인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갔다. 그러자 청의 여인은 즉시 검을 휘둘러 왔다. 한편 속을 이는 주설란이 아무런 방비도 없이 더구나 검까지 뽑지 않는 것을 보자 즉시 소리쳤다. 부인 조심하십시오. 주설란은 싸늘하게 웃었다. 누구도 저를 상하게 만들 수야 없지요. 말하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교묘히 여인의 일검을 피했다. 이렇게 되자 청의 여인은 의외라는 듯 다시 힘을 더해 일검을 찔러 왔다. 주설란은 연기처럼 몸을 돌려 단번에 그녀의 옆으로 날아가 청의 여인의 비유혈을 향해 빠르게 찔러 갔다. 이 한수는 지극히 빠를 뿐만 아니라 수법 또한 매우 기묘했다. 피금 청의 여인은 두 번째의 공격도 허사로 돌아가자 그녀의 복면 속에 반짝이는 눈동자에 벌써 당황한 빛이 떠올랐다. 청의 여인은 급히 뒤로 반복하려 물러나더니 자신이 앞에다 여유를 만들었다. 그러더니 이약! 하는 고함과 함께 종남건법의 천도중화로 주설란의 심을 찌르고 무단건법으로 좌우봉원 화산의 쌍성도하 청성의 천봉매우 노산의 자기 동네 이렇게 다섯 초를 계속해서 공격해왔다. 주설란은 이것을 보자 대뜸 안색이 변했다. 당신은 동사도주 염지천의 문화였군요. 하면서 청! 하는 소리와 함께 벌써 등 뒤에 장검을 뽑았다. 청의 여인은 냉랭하게 쏘아붙였다. 흠 사람을 잘못 보았다. 나는 동사도의 사람이 아니다. 주설란도 냉소를 쳤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속을 줄 아느냐? 하고는 장검으로 청의 여인의 가슴을 겨누며 추어도 양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흥 내가 바로 동사도의 문화였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너의 소구를 수색해야겠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울 테니 잘 들어라. 너와 내가 일대일로 싸워서 만약 내가 이긴다면 우리는 즉시 물러갈 것이고 내가 이기면 우리가 여기를 수색하기로 하는 것이 어떠냐? 청의 여인은 계속 냉소를 날렸다. 오냐 내가 만약 패한다면 나는 여기서 자결을 하겠다. 아 성급하게 자결할 필요는 없다. 청의 여인은 싸늘하게 눈빛을 빛냈다. 당신은 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즉시 주설란을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청의 여인이 시전한 검법은 아까의 검법과는 크게 달랐다. 주설란은 상대의 검법에 극히 강냉한 건풍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보자 마음속으로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며 반격을 시도했다. 지금 주설란이 원래 생각한 것으로는 자기의 속공으로 비록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히지는 못하나 최소한 당황하게 만들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청의 여인은 그녀의 검법을 가볍게 흡수해버렸다. 주설란은 분노가 치밀어 즉시 공황건법을 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청의 여인은 극심한 어떤 내력이 숨겨져 있는 듯 싸울수록 건풍이 더욱더 강냉해지기만 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약 20여 합을 싸우자 어느새 청의 여인의 온몸에는 흑기가 십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설란은 싸우면서 몇 번이고 틈을 타 공격해 들어갔으나 번번이 그녀의 강풍에 의해 제지되고 말았다. 두 사람이 다시 몇 합을 싸웠을 때 청의 여인의 입에서 고아함이 터져나왔다. 멈추어라. 주설란은 즉시 손을 멈추며 넌지시 물었다. 무슨 얘기냐. 이때 소고리는 두 여인이 잠시 손을 멈추는 군간 정형에게 무엇이라고 속삭였다. 정형도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청의 여인은 검을 버려두고 서서히 왼손을 쳐들었다. 그러자 손바닥에서는 검은 연기가 무럭무럭 튀어오르는 것이 아닌가. 청의 여인은 손바닥을 쳐든 채 냉랭하게 소리쳤다.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 빨리 돌아가요. 주설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가 순순히 돌아갈 것 같으냐. 청의 여인은 손바닥에 계속 검은 연기를 피우며 말했다. 만약 내 장풍이 나가기만 하면 당신은 반드시 죽을 거예요. 순간 주설란은 검을 내리며 대꾸했다. 좋다. 그렇다면 검으로는 승부를 낼 수 없으니 우리 이제 장풍으로 싸우자. 청의 여인은 어쩐 일인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돌아가는 편이 나을 거예요. 주설란은 아까부터 의혹에 찬 마음이 더욱 도가 넘쳐 버럭 소리를 질렀다. 졌다고 인정이 되면 잔소리 말고 즉시 비켜라. 난 기어코 들어가 봐야겠으니. 그러자 청의 여인도 단번에 분노를 터뜨렸다. 뭐라고. 그렇다면 내가 너를 무서워하는 줄 알았느냐. 주설란은 소리 높여 웃으며 조롱했다. 호호호 그렇다면 어디 일장을 뻗어 보아라. 청의 여인은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더니 즉시 손바닥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와 함께 장풍을 격출해왔다. 주설란도 즉시 장검을 거두고 상장을 가슴 높이로 치켜올려 맞받아 쳤다. 이때 두 사람의 거리는 약 8차 가량이었다. 두 사람의 일장은 서로 중간에서 맞부딪혔으나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내력이 부딪히자마자 두 사람은 즉시 뒤로 한 발자국씩 물러났다. 그러자 청의 여인은 얼굴에 매우 놀란 빛을 띄며 주설란을 주시했다. 당신 정말로 저의 일장을 받았나요. 그녀의 말투로는 아마 믿을 수 없다는 것 같았다. 주설란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웃었다. 왜? 그렇다면 가짜 같으냐? 바로 이때였다. 갑자기 한 작은 그림자가 청의 여인의 치맛자락을 스치며 비호처럼 지나갔다. 청의 여인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 누구냐? 그림자는 그녀의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일장 밖으로 날아가서 땅에 내려섰다. 바로 정형이었던 것이다. 그러자 의외로 청의 여인의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피어나왔다. 아니 너는 흑석도의 문화? 원래 그녀는 정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정형은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녀에게 냉소를 날리더니 주설란을 향해 말했다. 부인 맹주는 바로 동굴 안에 있습니다. 주설란은 이 소리를 듣자 즉시 안색이 변에 물었다. 그 그게 정말이요. 그런데 왜 나오시지 않지요? 정형은 다시 말했다. 맹주께서는 지금 부상을 입고 누워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불러도 깨어나지 않으십니다. 주설란은 자기 남군이 동굴에 더군다나 부상을 입고 누워있다는 소리를 듣자 즉시 이를 갈며 소리쳤다. 이 나쁜 것 그래도 할 말이 있느냐? 너는 내 남편을 어떻게 했느냐? 순간 청여인은 안색이 싹 질려 멍청하게 주설란을 응시하더니 이윽고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물었다. 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의 부인인가요? 주설란은 너무나 분노가 침인 나머지 전신을 부르르 떨며 말도 분명치 못했다. 오냐 그 그렇다. 너는 내 남편을 암산했느냐? 청여인은 어느새 흥분을 누르고 평온을 되찾았지만 몹시 충격을 받은 듯 어떤 기대 같은 것이 그녀의 얼굴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부인 그것은 부인의 오해입니다. 제대역께서 이 동굴 안에 들어오실 때는 흑풍이 매우 강한 때였어요. 하지만 제가 그분을 구할 때는 벌써 중상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을 먹인 다음 안정을 위해 일부러 그분의 혼혈을 찔렀습니다. 부인 제 말은 진정입니다. 부인께서 믿지 못하시겠다면 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청여인은 어떤 호소가 담긴 듯한 말을 끝내자 즉시 주솔란을 데리고 갈라진 벽 틈으로 들어갔다. 제갈명이 이 청여인에게 구출되기 전에 경관은 어떠했을까? 제갈명은 용취에서 양수군을 구출해냈다. 양수군은 제갈명에게 구출되자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러다 그려는 갑자기 요염하게 웃으며 품에서 비단 손수건을 꺼내더니 좋은 향기가 난다고 제갈명에게 맡아보라고 했다. 제갈명은 그 손수건을 코에다 갖다 대자마자 즉시 쓰러졌다. 사실 그는 환원단을 먹었기 때문에 미양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정신을 잃고 쓰러진 척했다. 양수군은 제갈명이 쓰러지자 마치 굶주린 이리처럼 실세 없이 그의 얼굴에다 입맞춤을 하며 매우 분한 듯 중얼거렸다. 셋째 언니가 어째서 너에게 그렇게 반했나 했더니 과연 멋있구나. 만약 신영주가 그때 몸소 오지 않았다면 나는 먼저 이 사람을 정복한 다음에 보내려고 했는데 이때 제갈명은 가벼운 경악을 느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아니 신영주라고. 제갈명이 중얼거리는 순간 양수군은 깜짝 놀라 벌써 그의 몇 군데 혈도를 찔렀다. 하지만 제갈명은 속으로 크게 냉소를 쳤다. 흥 나는 태청신법을 연마했는데 내가 몇 군데 나의 혈도를 찔렀다고 해서 나를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제갈명은 속으로 냉소를 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양수군은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야릇한 미소를 흘리며 서서히 일어나 즉시 손뼉을 쳤다. 그러자 한 흑이인이 나타나서 공손히 물었다. 일곱째 형주 무슨 군부이십니까. 양수군은 쓰러져 있는 제갈명을 가리키며 엄숙하게 지시했다. 제갈명은 나에게 벌써 제압을 당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즉시 초구로 가야하니 너는 이 사람을 유명동구로 보내라. 신영주가 기다리고 있으니. 흑이인은 즉시 허리를 굽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향주. 양수군은 돌아서려다 말고 잊은 것이 있다는 듯이 다시 입을 열었다. 참 그리고 또 제갈명이 올 때 누가 뒤따라 왔을지도 모르니 절대 앞길로 해서는 가지 말아라. 흑이인은 얼굴에 괴상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것도 속하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진양주는 어디에 있느냐. 어서 이리 오라고 해라. 흑이인은 허리를 한 번 굽혀 보이더니 급히 안으로 걸어 들어가 한쪽에 있는 철문을 열며 소리쳤다. 진양주 변양주께서 부르십니다. 그러자 제갈명은 다시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음 변양주 너는 바로 초옥지였구나. 그런데 진양주는 또 누가 변장했을까. 하고 가만히 실눈을 떠보니 철문 안에서 나오는 진양주라는 자는 자기와 똑같이 변장을 한 사람이었다. 진양주는 철문 안에서 나오자마자 냉랭하게 웃으며 허리를 굽혔다. 제갈명 변낭자께 인사드리옵니다. 변양주는 요사스럽게 웃더니 진양주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호호호 장난은 그만하시고 어서 우리는 초구로 갑시다. 진양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제야 제 음성으로 말했다. 일곱째 삼의 수고가 많았소. 제갈명은 그들이 각기 변장을 하고 초구로 가려고 하자 즉시 일어나 한꺼번에 제압하려고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초구에는 소불이 공룡자를 비롯한 강호의 노장들이 있으므로 안심을 하고 자기는 다음에 작전에 참가할 계획을 세웠다. 더구나 이들의 행동이 비록 교묘하다고는 하나 초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큰 착오를 일으킬 것 같지 않았다. 제갈명은 아까 양수군으로 변장을 한 변양주의 말투를 들어보니 신교교가 유명 동구에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자기를 유명 동구로 데려가라고 했으니 양수군도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갈명은 이런저런 생각을 종합해보며 자신은 그저 속은 척하고 누워있는 것이 산책이라고 생각했다. 이때 진양주와 변양주가 동시에 걸어나가고 흑이인이 두 사람을 전송하고 돌아오는 순간 제갈명은 벌써 일어나 냉랭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 친구 우리도 이제 유명 동구로 가봐야 되지 않겠나. 흑이인은 들어오려다 말고 깜짝 놀라 급히 뒤로 일장가량 물러났다. 하지만 그가 이미 제갈명의 신법을 따를 수 있겠는가. 흑이인은 뒤로 물러나 제대로 몸도 가누기 전에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고 어느 사이인가 제갈명이 벌써 그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 흑이인은 다급한 김에 즉시 왼손으로 제갈명을 향해 일장을 후려쳤다. 그러나 제갈명은 피하지도 않고 냉랭하게 웃으며 정통으로 가슴에 맞받았다. 제갈명은 끄덕도 하지 않고 마치 어린애를 다루듯 가볍게 흑이인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후후 친구 이 정도로는 아직 멀었네. 하고는 끌어당긴 손목을 다시 놓아주었다. 흑이인은 제갈명이 자기의 일장을 막고도 끄덕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손목을 놓아주자 즉시 멍청해져서 감히 반격을 하지 못했다. 제갈명은 그를 향해 다시 싸늘하게 웃으며 으름장을 놓았다. 친구 내 앞에서는 아마 얌전히 있는 것이 좋을 걸세. 흑이인은 아까 제갈명이 가볍게 잡았다. 놓아준 손목을 몹시 아픈듯 어루만지며 물었다. 당신은 이제 나를 어떻게 할 작정이오. 제갈명은 음산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다만 내 물음에 얌전히 대답하기만 하면 돼요. 흑이인은 눈을 두어번 껍데기더니 냉랭하게 다시 물었다. 당신은 내게 무엇을 물을 작정이오. 제갈명은 흑이인이 대담하게 나오자 가볍게 웃으며 눈을 번득였다. 친구 다시 한번 말해 두겠지만 얌전히 있으시오. 만일 도망을 한다면 내 앞에서 열 발자국만 도망가도 매우 잘 도망가는 것이니까. 흑이인은 순간 움찔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는 소리와 함께 흑이인은 마치 쥐새끼처럼 교묘하게 어둠 속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리나 순간 도망가는 그의 앞에 벌써 한 인형이 버티고 서며 큰 소리로 웃어져 친다. 하하하 친구 내 말은 아마도 거짓이 아닐 텐데. 그리고는 다시 흑이인의 오른손목을 잡았다. 제갈명은 다시 냉랭하게 말했다. 자 친구 나는 친구를 절대 곤란하게 만들지 않을 테니 어서 얌전하게 대답하시오. 그리고 제갈명은 마치 죽음의 사자처럼 서서히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자 말해라. 너는 마이교의 사람이냐. 아니면 무명도의 잔당이냐. 흑이인은 엉덩이를 만지며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며 어쩔 수 없이 대답했다. 저저는 유명교의 사람입니다. 제갈명은 그의 옷차림을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응 그렇다면 망상 귀수와 너는 어떻게 되느냐. 흑이인은 순순히 대답했다. 바로 저의 사부님입니다. 제갈명은 약간 놀라는 듯하더니 날카롭게 신광을 빛내며 물었다. 그렇군 바로 팔떼기도 그 중에 하나구나. 그런데 아까 그 두 사람은 누구냐. 뜻밖의 은인. 흑이인은 몹시 망설임은 뜻하다가 제갈명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자. 어쩔 수 없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여자는 일곱째 향주 변홍령이고 남자는 다섯째 향주 진소손입니다. 제갈명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다. 그들은 둘 다 무명도에서 왔느냐. 흑이인이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자 제갈명은 다시 여유를 주지 않고 영거포 물었다. 응 그렇다면 신교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유명동구에 있습니다. 제갈명은 짐작한 대로 신교교가 유명동구에 있다는 말을 듣자 역시 양수군도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면서도 설마하는 마음으로 다시 물었다. 양수군도 그곳에 있느냐. 흑이인은 낭패한 듯한 미소를 띄며 제갈명의 눈치를 살폈다. 아니요. 그녀는 벌써 은빙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제갈명은 그 말을 듣자 즉시 두검미가 불끈 곤두섰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다는 듯 흑이인을 일으켜 세웠다. 좋다. 그럼 이제부터 나와 함께 신교교를 만나러 가자. 흑이인도 더이살말하지 않고 제갈명이 일으켜 세우는 대로 순순히 일어서더니 벽에 걸어둔 등불을 들고는 철문을 열고 즉시 어두침침한 통로를 향해 걸어갔다. 제갈명은 그 뒤를 따르며 다시 한번 위협을 가했다. 친구 또 말한에만 만약 쓸데없는 수작을 다시 부리면 알아서 해라. 알겠느냐. 흑이인은 여전히 아무 대꾸 없이 앞장서 걸어갔다. 이 통로는 어둡고 은산하고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꺾이며 경사진대가 무척 많았다. 이렇게 험하게 반리를 걸어가자 앞에 동굴에서 윙윙하는 바람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제갈명은 가뜩이나 기분이 우울해 있던 차에 참지 못하고 물었다. 이 은산한 소리는 무엇이냐. 흑이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덤덤하게 대꾸했다. 바로 풍리동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반드시 이 풍리동을 거쳐야 신영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갈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흑이인의 뒤를 따라 한참을 걸어갔다. 그가 한참을 마치 땅을 걷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수렁 속을 걷는 것 같기도 한 기분으로 걷고 있을 때 통로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꺾였다. 두 사람도 따라 급히 꺾어 돌자마자 갑자기 일진의 강풍이 덮쳐와서 흑이인의 등불을 꺼버리고 말았다. 이때 갑자기 앞서가던 흑이인이 등불이 꺼지는 순간을 이용해 도망치려고 했다. 제갈명은 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에게 일진을 날렸다. 이 일진은 바로 철레질로서 단숨에 흑이인을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사지를 뻗게 만들었다. 제갈명은 그가 죽자 이 동굴 안에 수없이 갈림길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후회를 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 제갈명은 혼자서라도 계속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동굴 안으로 휘감듯 불어오는 바람은 갈수록 맹렬해졌다. 더구나 바람을 한데 모아 날리는 듯한 음산한 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바람은 때로 싸늘하게 몸을 얼릴 듯 하다가도 부드러운 미풍으로 변하는가 하면 갖가지 조화를 부려 마치 사람의 숨통을 끊어 놓는 듯했다. 하지만 제갈명은 심우한 내공으로 억지로 전진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힘들게 얼마를 걸으니 통로는 또다시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였다. 바로 이때 그의 몸 앞으로 거센 바람이 갑자기 휘몰아쳐 오더니 순식간에 그를 휘감아 버리고 말았다. 제갈명은 깜짝 놀라 즉시 쌍장을 밀어내었다. 하지만 이 괴풍은 회오리 바람처럼 그의 몸을 휘감아 압박해왔다. 제갈명은 어쩔 수 없이 괴풍에 의해 사후보나 물러났다. 제갈명은 자신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자 마음속으로 매우 괴이하게 느꼈다. 동굴 속에서 휘몰아치는 바람은 회오리 바람 같은데 바람의 조부는 어째서 이다지도 심할까. 어디 어떻게 되건 몸에 힘을 빼고 바람이 몰아쳐오는 대로 내 몸을 맡겨보자. 하고는 온몸에 힘을 빼고 모든 혈도를 전부 다 봉쇄한 다음 풍력에 의해 마음대로 밀리게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되자 그는 또다시 십여 장식이나 밀려났다. 여기가 바로 음색이가 사라를 발견한 곳이었다. 이 일진의 회오리 바람은 상대방이 저항을 하면 할수록 중심권으로 몰아넣었다. 그렇다면 온몸에 힘을 주입시키지 않으면 그 중심권에 단번에 휘말려 빙글빙글 돌게 되는 것이다. 제갈명은 십여 장 밖으로 밀려나자 즉시 온몸에 받던 압력이 적어진 것을 알았다. 그래서 제갈명은 수십 년간 연마한 감기를 끌어올려 바람을 맞받았다. 순간 핑 하는 소리와 함께 제갈명은 벌써 이장 밖으로 날아가 쓰러졌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캄캄한 동굴 안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가 지났을까? 제갈명은 밝은 빛이 눈앞에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제갈명은 그 빛을 두 눈 가득히 흡수하며 서서히 눈을 떴다. 하지만 그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느낀 것은 온사지에 힘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눈꺼풀까지 천근이나 되는 돌에 짓눌린 것처럼 뜨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바로 이때 한 줄기의 뜨거운 기운이 그의 입을 통해서 서서히 온사지로 강한 밀물처럼 감미롭게 엄습해왔다. 이에 일진의 기부는 마치 술을 깨게 하는 약처럼 제갈명에 눈을 뜨게 만들었다. 그러자 눈앞에 보이는 것은 놀랍게도 어떤 아름다운 낭자가 그에게 입맞춤을 해서 진기를 주입시키는 것이 아닌가. 아름다운 낭자는 제갈명이 눈을 뜬 것을 보자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즉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래도 몸은 일으키지 않고 여전히 입술을 댄 채 계속 진기를 주입시켰다. 제갈명도 지금 자기가 중상을 입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급히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은 비록 눈을 감았지만 가슴은 몹시 두근대며 떨고 있었다. 제갈명은 이 낭자의 얼굴이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나 이 순간에 생각이 나지 않았다. 더구나 남은 증기로써 자기를 치료해주고 있는데 어찌 눈을 뜨고 볼 수가 있겠는가. 이때 두 개의 포개져 있던 입술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제갈명은 어떤 감사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눈을 뜨고 일어나려고 했으나 사지에 힘이 하나도 없어 일어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제갈명은 자기를 구해준 낭자의 모습은 알아볼 수가 있었으므로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울었다. 나 낭자가 저를 구구하셨습니까? 낭자는 매우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그러나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보살피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 대역대서는 폭풍에 의해 중상을 입으셨으니 말하지 마세요. 위험하니까요. 제갈명은 낭자의 그윽하고 따스한 보살핌에 매우 감격한 듯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무거운 그의 두 눈이 번쩍 떠졌다. 그러자 청인왕자도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니 대역 왜 그러시나요? 제갈명의 얼굴에는 뭐라 혐용할 수 없는 표정이 스쳤다. 그는 매우 힘없는 목소리로 어떤 기억을 되살리듯 물었다. 난왕자는 바로 난왕자가 아니시오. 그렇다. 이 청인왕자는 바로 동사도주 염지천의 셋째 제자 나구경이었던 것이다. 바로 음산에서 제갈명에게 몸을 피하라고. 그렇게 애원하던 나구경이 어째서 이 음침한 동굴에 와있다는 말인가. 나구경은 제갈명의 시선을 피하며 무척 민망한 듯 화제를 받고 왔다. 그만 얘기하세요. 저에게는 상처를 치료할 약이 없으니 당신은 가만히 누워있어야만 나을 수 있어요. 제갈명은 얼굴에 감동의 빛을 띄며 낮은 어조로 다시 말했다. 아 감사합니다. 낭자 이렇게 나를 구해주시니. 나구경은 제갈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삼삼옥수를 들어 가볍게 그의 입을 막으며 나무라듯 살짝 눈을 흘겼다. 그만하세요. 당신의 몸이 회복한 다음에 얘기하기로 해요. 하고는 단번에 제갈명의 혼혈을 찔렀다. 제갈명은 다시야 아득한 꿈길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이윽고 제갈명이 다시 두 번째로 깨어났을 때는 이상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귓전에 울리고 어찌된 일인지 가느다란 빛만 어른거릴 뿐 여전히 주위는 어두컹컹했다. 이때 나구경이 부드러운 얼굴로 그러나 조심스러운 어조로 가만히 물었다. 대역 어떠세요? 좀 나으셨나요? 예 덕분에 많이 나았습니다. 하며 다시 일어나려고 했다. 나구경은 갓난아이를 보살피는 어머니처럼 가만히 그의 어깨를 누르며 말했다. 아직 움직이지 마세요. 당신은 중환자니까요. 제갈명은 나구경이 옆에서 마치 자상한 아내같이 자기를 보살펴 주자 갑자기 주솔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지금쯤은 혈안이 되어 자기를 찾고 있을 아내 생각이 나자 그는 나구경이 자기를 친절히 보살펴주고 있어도 마음은 조금 더 편치 못했다. 제갈명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용히 물었다. 낭자 지금 몇 시즌이나 되었을 것 같소. 나구경은 그에게 시선을 돌리지도 않은 채 고개를 저었다. 아직 멀었어요. 지금 금방 날이 밝았으니 이곳에 불어오는 흑풍은 정오가 되어야 멈추어져요. 제갈명은 아까 자기가 그 흑풍 때문에 중상을 입었다고 생각하자 절로 탄식이 터졌다. 그런데 무슨 바람이 그토록 위명합니까? 나구경은 제갈명에게 시선을 돌리며 짐짓 안심하라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 바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를 만큼 무서운 바람이에요. 정말 당신은 재수가 좋았어요. 당신이 만약 그 흑풍에 휘말려 들어갔다면 아마 뼈도 추리지 못했을 거예요. 제갈명은 다시 한 번 몸을 떨더니 생각난 듯 물었다. 정말 무서운 바람이더군요. 참 그런데 낭자는 왜 이런 무서운 곳에 살고 있습니까? 나구경은 어떤 회의에 찬 표정을 지으며 가만히 물었다. 대협은 우리가 음산에서 만났던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갈명은 열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고 있소. 그때 낭자는 저더러 가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저는 가지 않아. 하마터면 모친의 장알에 목숨을 잃을 뻔했지요. 나구경은 제갈명이 말을 마치자 쓸쓸한 표정이 되어 고개를 저었다. 그때부터 저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제갈명이 깜짝 놀라며 다그쳐 물었다. 아니 무엇 때문이요? 나구경은 말하기가 곤란한 듯 얼굴을 붉히다가 나지막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 이유는 말하기가 매우 곤란하지만 대사용이 그때 제가 당신 덜어 도망가라고 한 장면을 목격하고 그것으로 저를 협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갈명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물었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그는 대체 무엇으로 당신을 협박하고 있소. 나구경은 귀까지 새빨갛게 물들이며 고개를 숙이고는 겨우 더듬거리는 어조로 말했다. 저의 본문을 배반하는 사람 중 남자는 눈을 빼고 그 심장을 뱀에게 할게 만들며 또 여자는 그 무공을 제거해 본문의 남자 무사에게 보내 마음대로 농락하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대사용은 여태껏 저를 협박해왔던 거예요. 제갈명은 크게 분노를 터뜨리며 눈을 번득였다. 저런 악랄한 봉사도 놈들 같은 일하고 나구경은 그의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다시 매우 서러운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이목은 매우 넓기 때문에 저는 어디로 가든지 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할 수 없이 사람의 인적이라고는 아주 미치지 못하는 깊은 산중에 들어와서 살아야 했어요. 제갈명은 그녀의 말을 듣자 매우 미안한 듯감이 무엇이라고 위로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낭자 미안하오. 인하 때문에 낭자는 억울하게 되었구려. 나구경은 제갈명이 다정한 어조로 말하자 얼굴을 붉히며 두 눈에 말할 수 없는 연민의 정을 가득 담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 때문이라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이보다 더한 고난도 참을 수 있어요. 제갈명은 나구경의 표정과 말투가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을 느끼자 급히 화제를 돌렸다. 낭자 그래서 당신이 이런 험한 동굴까지 들어왔구려. 나구경은 그윽한 눈길로 제갈명을 주시하다가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때 대사형의 손길을 피해 음산의 깊은 곳을 찾아 며칠을 헤매다가 우연히 하나의 동굴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그 동굴을 들어가 보니 많은 책이 쌓여 있더군요. 그 책 중에 한 권은 태흥경이라고 하는데 바로 독일을 연마하는 무공비급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급 안에 바로 이 흑풍한 얘기가 기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태흥기공을 연마하는 사람이 만약 흑풍 안에 있다면 쉽게 연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구경의 긴 얘기가 끝나자 제갈명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낭자는 바로 여기서 무공을 연마하고 있었구려. 나구경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는 1년 사철 중 오직 정호 때만 흑풍이 불지 않아요. 하지만 정호가 지나면 아무리 무공이 높은 자라도 들어올 수 없으니 동사도의 추격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구경은 생각난 듯 몸을 일으켰다. 참죽을 준비했는데 좀 드시겠어요. 제갈명은 즉시 반가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일어나서 먹습니다. 나구경은 그 모습을 보자. 급히 그를 제지했다. 안 돼요. 가만히 누워 계세요. 제가 먹여 줄 테니까요. 순간 제갈명은 매우 난처한 듯 주저했다. 아니 그렇게 되면 곤란한데. 나구경은 갑자기 겉미를 잔뜩 치켰뜨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왜 안 돼요. 우리는 전부 무림 사람인데 무엇을 주저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부상을 입었다면 당신은 제가 굶어 죽어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먹여주는 대로 당신은 가만히 받아 먹기나 하세요. 상심인. 제갈명은 놀라 급히 그녀를 불러 세웠다. 낭작. 나구경은 뒤돌아보며 쌀쌀하게 웃었다. 그만 얘기하세요. 죽을 가져올 테니까요. 하고는 벽구석에 있는 작은 솥에서 한 그릇에 죽을 떠 다시 제갈명의 옆으로 왔다. 반찬이 없어서 단 것을 조금 탔으니 그냥 드세요. 하고는 한 숟가락을 떠서 자기의 입김으로 시켜 제갈명에게 권했다. 제갈명은 할 수 없이 얼굴을 붉히며 받아 먹었다. 나구경은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감미로움을 얼굴에 담고 몫이 들뜬 듯한 어조로 물었다. 맛있어요. 제갈명은 입맛을 다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주 맛이 좋습니다. 나구경은 즉시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배가 고플 때는 무엇이든지 맛있어요. 얼마 안 돼요. 나구경은 제갈명에게 한 그릇에 죽을 다 먹이고 또 수건을 꺼내 부드럽게 그의 입을 닦아주었다. 그러자 제갈명은 일순 당황하면서도 매우 감격해 했다. 나 낭자 대체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나구경은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보답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주시면 돼요. 제갈명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괴로운 듯 눈을 감고 화제를 돌렸다. 나는 온몸을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언제야 다 나을 수 있을는지. 나구경도 매우 근심스러운 듯같이 걱정을 했다. 당신은 바람과 싸워 온몸이 완전히 허탈 상태이고 또 내장까지 다쳤어요. 더구나 여기는 치료약도 없고 제가 연마한 것은 폐흡내공이기 때문에 당신의 상처를 치료할 수도 없군요. 그러니 별수 없이 며칠 쉬었다가 체력이 좀 회복한 다음에 혼자서 운공조식을 해서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제갈명은 그제야 눈을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군요. 나구경은 다시 급히 말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당장 운공조식을 할 수 없어요. 지금 단지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은 바로 충분히 잠을 주무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더니 제갈명이 미처 무엇이라고 말하기도 전에 벌써 그의 혼혈을 찔렀다. 그 후로 시간은 점점 정호대가 가까워졌다. 풍력도 점점 약해지고 나구경은 이 바람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하산을 해서 쌀과 몇 개의 달걀을 사가지고 왔다. 나구경이 오전에 하산을 한 이유는 바로 무명도의 무리가 제갈명을 잡아갈까 봐서였다. 그래서 바람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나갔던 것이다. 나구경이 식품을 사가지고 흙통 안으로 되돌아올 때는 거의 정호에 가까웠다. 그런데 그녀는 돌아가다 잘못하여 쌀을 흘려 그것이 음색이에게 발견되었던 것이었다. 당시 장면은 바뀌어 주설라는 청의 여인을 따라 벽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는 입구는 매우 좁았으나 그 안은 왜 넓았다. 여기는 비록 하나의 어두컴컴한 석실에 지나지 않았으나 나구경의 깨끗한 손길 덕분으로 아주 아담하고 고상해 보였다. 주설라는 석실로 들어서자마자 제갈명이 창백한 얼굴로 의식을 잃고 침상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자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덮쳐갔다. 여보! 나구경은 깜짝 놀라 급히 주설란의 손을 잡으며 엄중하게 타일렀다. 지금 대역께서는 중상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에게 어떤 충격을 주어서는 안 돼요. 주설라는 할 수 없이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당신은 저분께 무슨 약을 먹였나요? 나구경은 담담한 얼굴로 대답했다. 두 알의 설련자를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혼혈을 찔러 잠을 좀 자게 했어요. 주설라는 제갈명의 상세가 이토록 엄중할 줄을 몰라 도대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며 허둥대기만 했다. 저분의 혈도를 풀어주면 안 됩니까? 나구경은 급히 고개를 저었다. 제대역은 내공으로 풍력과 대항했기 때문에 진기를 많이 소모했어요. 그래서 비록 정신은 차렸지만 운기는 할 수 없지요.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은 태흥 내공으로 이곳의 흑풍과 그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부인의 내공은 극히 정신만이 빨리 데리고 가셔서 진기로 대협의 열두경작을 뚫으면 아마 사흘 안으로 회복될 거예요. 이때 소구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그렇다면 맹주를 일단 낙양으로 운반하고 봅시다. 주설라는 매우 감격해 어쩔 줄 모르며 나구경에게 물었다. 그런데 낭자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나구경은 기어코 올 것이 오고 말았다는 듯 슬픈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같이 세상을 등진 여자가 더구나 이 흑풍 안에서 속세와 등졌으니 아마 얘기하지 않는 것이 나을 거예요. 주설라는 할 수 없이 읍을 하였다. 그렇다면 저의 일례를 받으세요. 나구경은 급히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 부인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정호가 지났으니 여러분께서는 바람이 일어나기 전에 제대협을 모시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자 두경강이 즉시 앞으로 나섰다. 소카가 맹주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는 침상 곁으로 가 제갈명을 일으켜 두 팔에 안았다. 주설라는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무한한 정의의 어린 눈길로 나구경을 쳐다보았다. 성함은 모르지만 정말 고마웠어요. 언젠가 이 무림이 다시 평온해지는 날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보겠어요. 낭자 안녕히 주설란을 마지막으로 일행은 모두 석실 밖으로 사라졌다. 나구경은 그들이 전부 가버리자 야태껏 억눌렀던 가슴속의 슬픔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로 제갈명이 누웠던 침상 위에 쓰러져 폭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누구보다 순수했던 사랑을 바칠 수 있었던 정신이 있었으나 일시간의 슬픔도 인종으로 참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구리는 일행을 먼저 떠나게 한 후 즉시 음색이와 초울랑에게 무엇이라고 비밀리 얘기했다. 그리고는 곧 초울랑을 신교교로 변장시키며 그녀의 음성을 바꾸고 신교교의 흉내와 암기 쓰는 방법을 일일이 일러주고 나서야 소구리도 일행을 뒤따랐다. 음색이 역시 망상퀴수로 변장하고 신교교로 변장한 초울랑과 함께 유명 동구로 되돌아갔다. 주설란 일행은 흑풍 안에서 제갈명을 구출해낸 다음에 다시 과경자와 흑석도주와 화합을 해서 낙양 초구에 도착했다. 얼마 되지 않아 소구리도 즉시 뒤쫓아왔다. 소구리가 도착하자 주설란은 몇몇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갈명에 혼혈을 풀어주고 영풍과 영춘 등 신여에게 일으키게 하였다. 그리고 주설란은 바로 남편의 맞은편에 앉아 손바닥을 맞대고 운공을 해서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이때 용주주와 양수구는 방 안에서 호법을 서고 당승무와 두경강은 밖을 지켰으며 소구리 공룡자 초승생 흑석도주 심자기 정첩 후 손호반 등 사람들은 모두 서재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는 가운데 순식간에 사울이 지났다. 제갈명과 주설란이 연마 무공은 전부 태청신법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치료로 제갈명은 거의 회복을 했다. 이날 오후 호모모가 급작스럽게 달려왔다. 그는 제갈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자 노발대바라며 이를 갈아붙였다. 변홍령 내 그녀네 사지를 찢어놓고 말패다. 두경강은 호모모의 급한 성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더러 금몸으로 변장한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자 호모모는 매우 기뻐하며 싱글벙글 웃었다. 좋다. 내 금모모로 변장을 해서 무명도의 놈들을 실컷 골탕 먹이고 말테다. 호모모가 기분이 좋아 날뛰자 두경강은 다시 급히 그녀를 제지했다. 모모 안됩니다. 금모모로 변장을 해도 여러 사람의 행동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렇게 혼자서 날뛰다가는 절대로 안됩니다. 호모모는 웃음을 터뜨리며 짐직 두 눈을 부릅떠다. 하하하 무엇이라고 나는 그냥 얘기만 해보았을 뿐인데 무엇을 그리 겁내고 있소 참 그런데 괘씸한 년으로는 대체 누가 변장을 할 것이오 두경강은 따라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손호영이 계책을 세웠으니 그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호모모는 소구리라는 이름을 듣자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탐복을 했다. 응 그렇군. 신투 소구리라는 이름은 이 할망구도 많이 들었소. 그럼 즉시 지금 그를 만나러 갑시다. 바로 이때 별 말씀을 몸소 찾아올 필요는 없소이다. 이 늙은이는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요. 말이 끝남과 동시에 소구리가 얼굴 가득 미소를 띄고 어깨를 들썩이며 들어와 호모모에게 폭언을 했다. 모모의 대명은 널리 듣고 있어 이 늙은이는 벌써부터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정말 영광입니다. 호모모의 최고 고질병이라면 바로 남이 칭찬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점이다. 호모모는 지금 소구리가 자기의 이름을 추앙한다는 소리를 듣자 좋아서 입이 대문짝 만하게 벌어졌다. 이 할망구는 첫눈에 소호법의 지혜가 매우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내었어요. 그런데 이 할망구가 금모모로 변장하는데 어떤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소구리는 여전히 웃으며 머리를 저었다. 그러나 아직 한 사람이 모자랍니다. 호모모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아니 누구입니까? 소구리는 즉시 대답했다. 자의 문화의 다섯째 형주인 진소선입니다. 호모모는 여러 사람들을 훑어보며 이리저리 눈알을 굴렸다. 아니 그 자로 변장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소구리는 애매하다는 듯 쓴 웃음을 지었다. 글쎄요. 변장이야 아무나 하면 되지만 거기에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지요. 첫째 그놈으로 변장을 하려면 무명도의 모든 사람을 잘 알아야 하며 또 둘째는 무공도 죄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은 바로 무명도의 10명의 남자와 10명의 여자를 합쳐 20명의 문화인들은 전부 다 부대 문파기 무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파견하는 사람은 무공이 높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지모까지도 겸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소부리의 말을 듣고 난 호모모는 키득거리고 웃으며 염려 말라는 듯 말했다. 히히히 그 점에 대해서라면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소문주께서 진강으로 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진강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부리는 즉시 안색이 밝아져 큰 소리로 물었다. 모모가 말씀하시는 사람이란 대체 누구입니까? 호모모는 뽐내듯 웃었다. 바로 우리 소문주의 친구인 윤상입니다. 그러자 소부리의 표정은 금세 또 어두워졌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오늘 밤 안으로 적합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두경강이 나서며 체념한 듯 말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군요. 이날 밤을 끼에 제갈명의 상처는 완전히 나았다. 제갈명은 회복되자마자 주설란 용주주 양수분과 함께 정실에서 나왔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 상의한 결과 흑석도주의 둘째 제자인 전수심이 다섯째 형주 전소선으로 변장하기로 했다. 또 양수분은 일곱째 형주 변옥경으로 변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밤 진짜 금모모 진소선 변옥령을 끌어내고 그들로 변장한 홍홍호 양수분 전수심을 대신 집어넣었다. 이윽고 밤 삼경쯤 되어서 진짜로 변장한 전수심이 먼저 현로를 뜯었고 양수분 홍홍호도 잇따라 현로를 따라 지하실을 간수하는 두 명의 무사를 제압해 신속히 상삼성 왕사조 한대교 등의 사람을 구출해 지하실을 뚫고 신속히 나갔다. 이때 두경강과 정첩 후 초승생이 무사를 데리고 달려와 짐질 일대 혼전을 벌리는 척했다. 그리고 변옥령 진소선 금모모 등의 사람을 놓아주고 세 명의 적당은 죽이고 한대교만 다시 생포했다. 두경강이 한대교를 다시 생포한 이유는 바로 그가 이 초구안의 무명도에 사람들이 잠복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한대교의 진술에 따라 초구안에 매복해 있는 일곱 명의 적당을 적발해 그들 모두의 무공을 폐지한 후 은자들을 주어 세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고 떠나보냈다. 그런 다음에 이 낙양초부는 흑석도의 셋째 제자인 신추성 이 남아 지키고 나머지는 모두 진강으로 달려갔다. 진강은 옛날의 경꾸라고도 했으며 또한 남서라고도 불렀다. 여기 북고산은 성의 북쪽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또 북고산은 두 개의 봉우리로 나뉘어져 있다. 앞에 봉우리는 바로 진강과 마주해 있고 산면은 모두 물에 잠겨 있으며 또 남은 한 면은 바로 뒷봉우리와 이어져 있었다. 이런 아름다운 배경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북고산은 지금까지 명승고족으로 불리운다. 또 이 산 위에는 감노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삼국시대의 유비가 성운한 곳이기도 했다. 그리고 유비와 초친 두 사람이 제각기 칼로 바위를 자른 시험석도 있으며 또한 초구인이 쓰던 화장대도 지금까지 남아있다. 제갈명이 무림맹을 창립하기 전 그의 홍채문은 바로 북고산 한쪽의 분타에 자리잡고 있었다. 원래 이 분타는 하나의 장원이었다. 그것은 바로 산을 뒤로 하고강을 앞으로 두었던 매우 큰 장원이었다. 이전에 정수복이 이미 명령을 받고 흥채선자 문화의 대제자 주작이 셋째 제자 서훈장을 데리고 일제히 이 진강으로 무림통합을 이룩하러 왔었다. 진강에다가는 수십 채의 호화찬란한 객실을 마련해 무림맹을 계단하는 날에 각대 문파의 장문인을 접대하는 곳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뒷봉우리에는 이미 몇 채의 큰 집을 지었다. 그것은 모두 완성 단계에 있었지만 채 완성되지 않은 건물도 있었다. 제갈명 등의 일행이 북고산으로 달려왔을 때 집들은 거의 완성되고 강변에는 세척의 누선이 완성되어 치를 칠하고 있었다. 정수복은 여러 사람을 지휘하고 있다가 제갈명의 일행을 보자 즉시 마중에 나왔다. 속하 정수복 맹준님께 인사드립니다. 제갈명도 급히 말해서 내리며 인사를 받았다. 정로 그동안 수고가 많았소. 건물은 이제 완성 단계에 있군요. 북고산 총단 정수복은 다시 허리를 굽히며 큰 소리로 대답했다. 전에 있었던 총단부는 그 건물에다 약간의 손직을 해서 벌써 완성되었고 또 뒷산에 새로 지은 집들은 본맹이 사람들을 위해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훈장의 감독하의 일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진강의 객청은 각대 문파의 장문인들을 위해 주작이가 감독하여 거의 완공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더니 다시 강변에 있는 두 척의 배를 가리켰다. 그리고 저 두 척의 배는 바로 무명도를 상대하기 위해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속하는 선준신을 시켜 우리 무사들 중에서 수영을 할 줄 아는 40명의 사람을 뽑아 배를 모는 방법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제갈명은 크게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로의 계획이 매우 훌륭하오. 주설란도 나서며 연신 기쁜 빛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매우 빨리 힘든 일을 처리하셨군요. 정수복은 칭찬의 말을 듣자 기뻐하면서도 얼굴을 불켰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이어 일행이 정수복의 인도 아래 총단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다. 갑자기 한 인형이 나타나더니 제갈명의 팔을 잡고 대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제형 이거 얼마 만이요. 이 사람은 아래위로 청상을 입고 매우 준수한 얼굴을 가진 율상이었다. 제갈명도 매우 반가워하며 같이 손을 맞잡았다. 윤청 윤상은 얼굴에 가득 반가운 빛을 띄며 다시 주설란을 주시했다. 하하 두 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깝게도 저는 축하주도 얻어먹지 못했으니 주설란은 얼굴을 불켰으나 그녀 역시 매우 반갑다는 듯한 말투였다. 윤대가 정말 오랜만이군요. 그런데 윤대가께서는 우리가 부각산으로 갔을 때 양노 선배님께서 당신에게 3개월간 폐관을 하라고 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신은 3개월 후에 도자모라는 절에 와서 우리를 찾겠다고 해놓고 어디를 가셨기에 3년 동안 소식이 없었나요. 윤상은 약간 씁쓸하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실은 가사께서 말씀하실 때 3개월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상 3년이 지난 다음에야 저는 폐관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즉시 도자료에 갔더니 호모모께서 두 분께서 진강에 계시다고 하셔서 급히 또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찍 온 탓으로 제형께서 아직 도착하시지 않아 나는 그냥 여기서 지키고 있었지요. 제갈명은 다시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자, 윤영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 서로 인사나 나눈 다음에 회포를 푹시다. 일행은 모두 긴 복도를 지나고 다시 꽃밭을 지난 다음에 화청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제갈명은 공룡자 소구리, 흑석도주 심자기 등의 사람을 일일이 소개시켰다. 여러 사람들은 윤상이 바로 양공기의 전인이라는 것을 알자 또한 그의 나이가 20여 세에 불과한 데에 비해 어떤 출중한 전기가 사려있는 것을 보고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다. 다시 얼마 되지 않아 주작이 두금삽 서훈장 종추영 선준신 육기분 세쌍의 부부도 이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 즉시 인사를 올렸다. 세월은 벌써 유수같이 흘러 연말도 며칠 밖에 남지 않았다. 뒷산의 집들과 진강의 객청도 이미 완성이 되었고 두 척의 배도 벌써 치를 끝내 강변에 정박하고 있었다. 한편 두경강은 무명도의 무리들이 무리를 저체 창단되기도 전에 대거 침입을 해올까봐 미리 흑석도주의 대제자인 길무구를 시켜만은 소화를 거느려 두 척의 배에서 적의 침입을 감시하도록 했다. 초승생은 심자기와 정척푸 등 초부에서 데리고 온 30여 명의 장정과 금산사에서 기거를 했다. 그리고 주작이 서훈장 선준신은 홍채문의 30여 명 무사를 데리고 초산 심강각에서 기거를 하니 이들은 묘하게 대각선을 이루었다. 총단의 좌우 혹법 공룡자와 소부리가 나머지 사람들을 두 패로 나누어 반납 감시를 하라고 엄명했다. 뒷산은 두금섭 종추영 육기군이 홍채문의 20여 명 검열을 데리고 각각 책임을 맡고 있었다. 이윽고 며칠이 지난 후에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은 노산 통청관주 사기량과 3명의 문화인 노일청 저승청 육도청이었다. 제갈명이 그들을 반갑게 맞아들인 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산석 회도왕 조노복이 그의 아들 그리고 4명의 사제를 데리고 달려왔다. 제갈명 부부는 다시 그들을 위해 소개를 시키고 환영식을 마련했다. 또 얼마 되지 않아 당주인 언봉저도 적시에 돌아와 제갈명에게 이번 외출의 경과를 올리고 소림방장 대통대사와 무당장문 철령자도 친히 온다고 덧붙여 아랜다. 그런 후 또 하루가 지나자 점창파의 장문인 번천한 백장천과 그의 사제인 주풍한 갈비백이 달려왔다. 그리고 화상파 올리비 기숙하니 그의 딸 김영구와 또 기민을 데리고 속속들이 달려왔다. 이때 청첩장도 없이 달려온 사람은 고죽방의 방주 죽중형 죽청청 부부와 20여 명이나 되는 고죽방의 형제들이었다. 제갈명은 고죽방에 사람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전날 죽청청이 자기에게 구구한 원단을 먹여주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즉시 맞중해 나갔다. 제갈명은 그들의 앞에 섰자마자 지극히 감격한 어조로 예를 취했다. 전날 죽부인께서 영단으로 저를 구해 주신 은혜의 재산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이번에 두 분께서 친히 왕님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죽중형은 즉시 예의를 취하며 황송해했다. 맹주께서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폐방은 강호에서 그리 이름 있는 문파도 아닌데 맹주께서 이처럼 맞아주시니 정말 영광입니다. 죽청청은 전날 제갈명에게 자기 입에 대고 약을 먹인 생각을 하자 몹시 얼굴을 불켰다. 하나 만약 천첩은 만약 맹주의 도움이 없었다면 벌써 저승길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맹주께서는 그까지 탄 알의 미물을 가지고 이리 떠드시니 천첩은 정말 몸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주신란이 죽청청의 손을 잡으며 매우 감사한 듯 몇 번이고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러나 만약 언니의 구구한 원단이 없었다면 아까 오늘의 이 같은 자리는 영원히 없었을 거예요. 이날 오후에도 손님들은 끊이지 않고 달려왔다. 오후에 맨 처음 온 사람은 종남인호였다. 그는 몸소 장문인인 6년생 양형태와 만소구, 그 밖의 문화의 일행 등을 데리고 왔다. 그들의 동행에는 길무구도 끼어 있었다. 북고산에 이처럼 많은 손님들이 들이닥치니 온 산은 떠나갈 듯 시끄러웠다. 이때 집사당의 총관인 정수복은 참가한 사람을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자 적이 한 대 섞여 들어있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세치가량의 비단띠를 주어 다른 사람과 식별하기 위해 가슴에 달게 만들었다. 이 비단은 모두 네 가지의 색깔로 나뉘어져 있었다. 노란색의 비단의 검은 글씨로 문파의 이름을 새기고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 붉은색 역시 무림맹의 귀인이라고 검은 글씨로 썼을 뿐 이름은 없었고, 분흥색은 일반 무림동도를 위해 이름까지 임시로 수놓았다. 다만 녹색은 무림맹 사람의 것이라 이름과 직책까지 수놓아져 있었다. 정수복이 이처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 이 적들은 감히 침입해 들어올 수 없었다. 이때 날짜는 정월 초하루와 사월이라는 여유밖에 없었다. 구대의 문파에서는 벌써 다섯 파가 왔으나, 소림무당 암이 청성래파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림의 대통대사와 무당의 제자들이 모두 올 것이라고 친히 말했으니 반드시 올 것이다. 암이파는 3년 전부터 강호의 일에서 손을 떼었으니 올 리가 없으니 구대 문파 중 실제로 청성파만 참가하지 않는 셈이었다. 하지만 제갈명은 상상외로 이처럼 많은 문파들이 참가해 자기를 지지해 주자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지금은 단지 소림과 무당 두 파가 오기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인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바로 무림맹의 총호법인 염지천인 것이다. 이튿날 아침 새벽부터 북고산 아래 갑자기 회색과 남색 두 무리의 인마가 질서있게 나타났다. 그 회색은 화상들의 행렬이었는데 맨 앞에 있는 가마 위에는 나이가 약 63가량으로 보이며 장엄하고 위풍이 당당한 소림방장 대통대사가 앉아있었다. 가마 뒤로는 역시 63가량의 노승 4명이 준엄하게 따르고 있었다. 이 4명의 노승은 바로 달마원의 주지 정통대사와 가람원의 주지 명통대사 그리고 호법당의 주지 행통대사 나한당의 주지 능통대사였다. 이들의 뒤로 다시 40명의 소림 정예의 고수들이 뒤따르고 있었다. 또 남색은 도사들의 행색이었고 그 남색들의 행렬에도 하나의 가마가 앞서있었다. 그 가마 위에는 얼굴이 약간 야이고 몸도 약해 보이는 무당파의 장문인 찰령자가 앉아있었다. 가마 뒤에는 2명의 도동이 뒤따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옥불을 들고 다른 사람은 장검을 들고 있었다. 다시 그들 뒤로 자의를 입은 53가량의 5도사들이 등에 모두 장검을 메고 뒤따랐다. 이 5명의 도사들은 바로 무당의 수석 법사돈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장문인과 동배들인 30명의 난포도사가 역시 뒤를 이었다. 무당파 역시 그들의 정의부대를 총동원한 것이었다. 이 40명의 소림화상들은 5개의 나한진을 펼 수 있으며 또 30명의 난포도사들은 6개의 오행검진을 만들 수 있다. 이 두 패의 행렬들은 북고산령의 오자 즉시 무림맹 성립대전이라 현판을 보았다. 그들이 내심 어떤 위압감 같은 것을 느껴 가마를 세웠을 때 즉시 제갈명 부부와 공룡자가 영접을 하러 나왔다. 두 사람이 체 가마에서 내리기도 전에 제갈명이 먼저 폭건의 예를 취하며 매우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제모의 마중이 늦었음을 널리 용서하십시오. 대통령대사가 먼저 가마에서 내려 두 손을 합장했다. 나무아미탑을 제맹주께서 이렇게 친히 영접하러 나오시니 심히 감사하오이다. 이어 대통령대사는 다시 말했다. 3년 전 동사도에서 헤어진 후 여전히 동사도의 소식을 못 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들이 무명도라고 이름을 바꾸어 나온다고 하니 우리는 무림맹에 참가해 다만 제맹주의 지시만 기다리겠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철령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페파 역시 제맹주의 분부만 기다리겠소. 그러자 제갈명은 크게 기뻐했다. 두 분께서는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그러더니 제갈명은 공영자를 대통령대사와 철령자 등의 사람에게 일일이 소개를 시킨 후 총단의 객청으로 맞아들여 담소를 나누었다. 이들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방방주 유성추월 정계태 강해대협 금안신조 관진상과 문화 제자들이 달려왔다. 바로 이때 갑자기 한 무사가 언봉저에게 급히 달려와 아뢰었다. 저는 강호법 당승무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살록 바로 앞에 열 한 사람이 왔는데 그들은 자칭 공동 3선의 탁진인 낭진인 유성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5명의 문화 제자인 육반산 백악사의 방장인 구공대사 그리고 파양호의 소나주주 비화검 우정경 부부가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말하기를 제갈대협이 무림맹을 창단한다기에 특별히 참가하러 왔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고 당호법께서는 저를 시켜보고를 올리게 하셨습니다. 언봉저는 무사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당승무에게 가보았다. 과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있었다. 당승무는 그들과 무엇인가 말을 하고 있다가 언봉저가 나오는 것을 보자 즉시 소리쳤다. 아 이제 됐습니다. 원장주께서 나오셨으니까요. 언봉저는 폭권을 취하며 공손히 말했다. 언봉저의 마중이 늦었음을 이해하십시오. 말하면서 그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가늠해보니 두 명의 중년도인과 한 명의 중년도고가 서있었다. 두 명 동인의 차림은 첫눈에 봐도 사악한 기운이 서려있었다. 또 한 명의 도고는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한 자루에 검은 불진을 쥐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에는 사람의 해골을 작게 만든 것을 목걸이로 대신 걸고 있었다. 또 이들의 뒤로 네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서있었다. 또 나머지 한 명은 나이가 약 53가량의 황포를 입은 구공대사였고 코이를 입은 구분은 남자가 약 43가량인데 매우 오만하게 생기고 여자는 30세가량으로 몹시 몸이 풍만한 여인이었다. 이 일행은 벌써 첫눈에 보아도 좋은 뜻을 품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봉이가 나타나자 탁진이는 짐직 공손히 예를 취했다. 아 언장문이시구려 이거 정말 신뢰가 많았소. 언봉저는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으나 어쩔 수 없이 같이 예를 취했다. 별 말씀을 저는 무림맹에서 연락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빈을 접대하는 사람입니다. 탁진이니 미쳐 입을 열기도 전에 당승무가 갑자기 외쳤다. 언장주 또 누가 왔습니다. 언봉저가 즉시 고개를 쳐들고 보니 과연 몇 개의 인형이 달려오고 있었다. 언봉저는 다급히 소리쳤다. 어느 고인이신지 잠시 멈추실 수 없습니까? 하지만 그 소리는 말발굽 소리에 짓밟혀 사방으로 흩어졌고 두 인형은 일진의 향기를 내뿜으며 순식간에 달려왔다. 그 인형은 꽃무늬가 수놓인 옷을 입은 두 명의 아름다운 낭자였다. 앞에 있는 낭자는 아름답게 생겼으나 인상은 매우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의 뒤에 있는 낭자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몹시 매력적으로 생겼다. 언봉저는 꽃같은 미인이 불식이나 들이닥치자 몹시 당황했다. 두 분 낭자께서는 어느 문파에서 오셨습니까? 앞서 왔던 낭자는 역시 그녀의 싸늘한 표정대로 냉랭하게 대꾸한다. 마교의 문화 희진진과 하가가 가 칠태파의 명령을 받고 본대회에 참가하러 왔어요. 당승모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매우 놀라며 소리쳤다. 원장주의 이 두 분 낭자는 바로 용삼의 사자가 되는 분입니다. 하가가는 그 소리를 듣자 당승모를 한참 동안이나 뚫어지라고 내려다보았다. 공동삼이요. 하가가는 얼굴에 어떤 장난스러운 미소가 떠올리더니 불쑥 엉뚱하게 물었다. 용주주더러 사매라고 하는 것을 보니 당신이 바로 아복인 모양이군요. 당승모는 순간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얼굴을 불켰다. 아, 아복은 그때 임시로 불은 이름이고 실은 당승모라고 합니다. 하가가는 이 말을 듣자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호호호 당승무라. 하지만 주주는 매일 아복아복하고 부르던데요. 당승모는 더욱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다. 하가가는 그런 당승모의 모습을 보자 놀리듯 말했다. 여보세요. 아복 우리는 재맹주를 좀 만나야겠어요. 우리의 냉면관음이신 언니께서 그분을 몹시 보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자 희진지는 냉엄한 얼굴에 한 줄기의 홍조를 떠올리며 소리쳤다. 하삼에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하가가는 몹시 재미있다는 듯 장난스럽게 웃었다. 어머 그렇다면 언니는 그 사람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회진지는 두 눈을 곤두세우며 헛 주먹질을 했다. 아니 너 정말. 그러자 희진진이 안색을 날카롭게 굳혀서 사람들을 노려보자. 엄몽저는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갈까봐 급히 당승무에게 지시했다. 노제 이 두 분 낭자는 냉주와 부인을 잘 알고 있으니 빨리 모시고 가게. 이때 또 다른 세 명의 노인이 두 낭자에 비어왔다. 이들은 엄몽저가 두 낭자와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운중이교 가간 후에 엄몽저는 급히 세 노인에게 폭권을 올렸다. 민노형과 두 분께서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원래 이 세 명의 노인은 바로 배교총타주 민장강이었으며 두 명의 장로는 언사고와 빙제법이었던 것이다. 이들 배교는 장강 상하류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규칙은 바로 남이 자기네를 건드리지 않으면 그들도 절대로 남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이번에 북고산에 온 이유는 바로 엄몽저가 청에서 온 것이었다. 민장강은 주름진 얼굴에 잔뜩 미소를 담으며 말했다. 저에게 약간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늦었소이다. 이어 엄몽저는 쌍방을 모두 소개시키고 그들을 데리고 비난으로 갔다. 한편 무단으로 들어온 공동삼선의 원명은 공동삼위였다. 이들은 전날 죄악을 많이 저질러 십여년 간이나 응거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법 그럴싸한 명칭으로 판공대사와 파양호의 소라주주 부부를 동반해서 왔다. 이들의 온 목적은 이날밤 무명도와 합세를 해서 무림맹의 총단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탁진인의 문화 오은혜와 주호 낭진인의 문화 상대춘 양건민 이들은 이곳 북고산에 당도하기 전 벌써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북고산에 들어와서도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내게의 분홍 기단만 받고는 허실을 탐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은혜는 계집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까 하가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침을 삼키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는 날이 어두워 오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호를 데리고 빈관을 나섰다. 주호는 그의 색골적인 성질을 알고 있는 터나가기 싫은 듯한 표정이었다. 대사형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오은혜는 음산하게 누나를 굴리며 웃었다. 후후 여기는 심사제와 양사제 덜어 지키라 하고 우리는 뒷산으로 가서 좀 살펴보자. 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만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오은혜는 화를 벌컥 내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는 지금 적과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야단이냐? 그리고 빈 사내도 누가 가서 지켜야 하니까 가자는 말이다. 주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예 하지만 대사천께서도 어떤 쓸데없는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때 갑자기 오은혜는 손가락을 입에다 갖다대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쉿 누가 왔다. 주호가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과연 한 명의 회의 노인이 어깨를 휘적거리며 징그러운 인상으로 다가왔다. 두 분 협사에게 묻겠는데 뒷산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은혜는 눈치 빠르게 상대방의 가슴에 비단 헝겊이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사람도 몰래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눈알을 굴리며 짐짓 위험있게 물었다. 친구는 어느 파의 사람이오? 노인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제 늙은이에게는 아무 파도 없소. 오은혜는 괴상한 눈초리로 노인의 아래위를 가늠해보았다. 그러면 노형은 왜 아무 접대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오는 거요? 노인은 순간 안색이 싹 질리더니 급히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났다. 아 아닙니다. 저 저는 하고는 몸을 움츠려 급히 도망가려고 했다. 그러자 오은혜는 낮게 웃으며 말했다. 친구 나를 무서워 할 필요는 없소. 우린 바로 공동 탁진인의 문화요. 노인은 도망가려다 말고 즉시 돌아서며 매우 기뻐했다. 그럼 우리는 전부 한 집안 식구군요. 이 늙은이는 바로 하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듯 말했다. 아니 그보다 두 분께서는 돌아가셔서 장주께서 오셨다고 영사께 알려주시오. 오은혜는 이 말을 듣자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영당주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은 손가락을 입술에 갔다. 대더니 몹시 중요한 기밀이라는 듯 신중한 표정을 지었다. 앞산에 있소이다. 하지만 지금은 나타날 수 없고 부총영주가 나타난 다음에야 일을 시작할 수 있소. 주호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궁금한 듯 물었다. 부총영주는 언제 도착할 수 있습니까? 노인은 작달막한 어깨를 으슥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잘 모르겠소. 하지만 당주께서 하시는 말을 들어보니 아마 얼마 후에 올 것 같습니다. 하고 노인은 두 눈을 한 대 고정시키고 조용하게 두 사람의 시선을 모으게 했다. 그리고 부총영주가 오시면 아마 유성화포로 신호를 울릴 것이오. 오은혜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잘 알겠습니다. 노인은 말을 끝내자. 빙그레 웃으며 넌지시 물었다. 그런데 두 분은 어디를 가시는 길입니까? 오은혜는 무엇을 훔치다. 들킨 사람처럼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뒤뒷 산에 볼 일이 있었어. 노인은 알았다는 듯이 씩 웃으며 뒤로 물러섰다. 그렇다면 빨리 가보셔야지요. 하지만 영사께 보고하는 것을 잊지 마시오. 이 말을 끝으로 노인은 믿기 어려울 만큼 순식간에 숙속으로 사라졌다. 오은혜는 노인의 모습이 사라지자 주호에게 시선을 돌리며 급히 재촉했다. 사제의 보고는 매우 중요하니 빨리 가서 사부께 보고를 올려라. 주호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곧 가겠습니다. 돌아서는 주호의 뒤로 오은혜는 다시 말했다. 빨리 갔다 오너라. 나는 뒷산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주호는 돌아선 채로 대답하고 급히 산 아래를 향해 달렸다. 그런데 주호가 막 숲속을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매우 반갑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이거 공동문화의 주형이 아니오. 주호는 깜짝 놀랐으나 자기 이름이 튀어나오자 즉시 걸음을 멈춰왔다. 그렇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오. 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급한 목소리만 들렸다. 주형 빨리 이 숲으로 들어오시오. 하지만 주호는 더러 의심이 생겨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쏘아보기만 했다. 그러자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명의 준수한 젊은이가 장검을 둘러매고 가슴에는 비단 표시도 없이 주호를 향해 폭건의 예를 취한다. 홍소봉이 당주의 명령을 받고 주형께 서신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더니 품에서 흰 봉투를 꺼내 주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주위를 휘둘러보더니 매우 황망한 어조로 말했다. 주형 남이 보면 안 되니 빨리 이쪽으로 들어오시오. 하고 흰 소봉은 먼저 자기가 나왔던 숲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주호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멍청하게 따라가다가 그만 그에게 혼혈을 찔리우고 맥없이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 사나이는 쓰러진 주호를 숲속에다 끌어다 감추어 놓으며 가소롭다는 듯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친구 나는 홍소봉이 아니라 윤상이었다네. 한편 오우 내가 혼자 산길을 걸어가는 사이 날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러나 주호의 그림자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우 내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을 때 도련 그의 귀에 어떤 청아한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오우 내가 마치 이끌리듯 그 웃음소리를 따라 들어가니 일진의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갈수록 그의 코를 자극시켰다. 오우 내는 새꼴인 그의 본능이 발작해 주호고 뭐고 기다릴 필요도 없이 즉시 다가갔다. 그때였다. 오우 내가 그토록 침을 흘리는 하가가의 음설이 그의 뒷전을 때렸다. 호호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다른 한 명의 여자가 대답했다. 영향이에요. 하가가는 머리를 끄덕이더니 다시 은방울을 굴리는 듯한 목소리로 울었다. 호호 그래요. 그런데 흥채 사녀의 명성은 강호에서 아주 크더군요. 영향은 수줍은 듯 낮은 어조로 말했다. 과장된 말씀이군요. 그런데 올해 몇 살인가요? 영향은 두 손을 가만히 한데 모으며 대답했다. 스물한 살이에요. 하가가는 교태롭게 몸을 움직이며 그윽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보다 한 살 위군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그러자 영향은 한데 모은 손을 더욱 꼭 쥐며 귓뿌리를 빨갛게 물들였다. 아이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어느새 달이 떠올라 두 여인에게 내리비치자 더욱 정취가 있어 지극히 아름답게 보였다. 하가가는 흰 얼굴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매우 정취가 깃든 얼굴로 읊조리듯 말했다. 다 같은 여자끼리 부끄러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듣자하니 홍채사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가벼운 기침소리가 들렸다. 영향은 고요한 밤에 기침소리가 들리자 찔끔 놀라는 한편 어떤 일말에 노여움을 느끼고 대뜸 소리쳐 물었다. 걔 누구냐? 그러자 오은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불쑥 몸을 나타내었다. 오은혜입니다. 영향은 그의 모습을 보자. 다시 분노를 일으키며 쏘아붙었다. 아니 당신은 무슨 일 때문에 여기를 다 오는 거예요. 오은혜는 음엄한 눈길로 하가가를 눈여겨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저저는 다리에 하도 밝아 구경을 나왔던 길에 두 분 낭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영향은 냉랭한 얼굴로 조금도 여유를 주지 않고 딱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 비싸는 본문의 금기로써 남자 손님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오은혜는 여전히 탐욕스런 눈길을 굴리며 변명했다. 영향은 눈을 곤두세우며 따지듯 물었다. 그럼 당신은 본문의 성립대전에 참가하러 온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요? 오은혜는 모처럼 굴러온 떡을 놓치기가 아까운 듯 밑도 없는 말을 시부렁거렸다. 아 아닙니다. 저는 이 대회에 참가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무린맹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뒷산으로 온 것입니다. 영향은 이 뻔뻔한 사내에 터무니없는 말에 화를 벌컥 내며 숲 밖을 향해 손을 가리켰다. 허튼 소리 말고 빨리 이곳에서 나가요. 이때 하가가는 몫이 난감해하는 오은혜에게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며 영향을 향해 말했다. 낭자 저는 이 사람을 잘 알아요. 영향은 뜻밖인 듯 눈을 치켰뜨며 반문했다. 아니 한왕자께서 이 자를 아신다고요. 하가가는 얼굴에 깊은 빛을 띠는 오은혜의 얼굴을 살짝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우리와 함께 왔어요. 하가가는 입가에 마치 사람을 흘릴 듯한 싸늘하고도 요염한 미소를 흘렸다. 응 그런데 아까 듣기로는 당신의 사부가 공동사묘라고 하는 것 같더군요. 오은혜는 이 판국에도 정신이 있었던지 급히 부인했다. 아 아닙니다. 공동삼선이라고 합니다. 하가가는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어머 요 잘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우리는 마교라고 해도 강호상에서 그 누구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오은혜는 징글맞게 웃으며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럼 까닭에 저는 아까 낭자를 보자마자 첫눈에 마술에 걸린 사람처럼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가가는 깔깔 떼고 소리 높여 웃었다. 호호호 당신은 마교라는 본문을 알고 있나요. 우리의 마교의 사람들은 전부 다 악귀를 쫓을 줄 알고 또 사람을 태울 수 있는데. 당신은 이것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나요. 오은혜는 그녀의 처절하도록 아름다운 교태와 낭낭한 웃음소리에 흘려. 하가가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라도 듣겠다는 듯 그녀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저는 다만 마교의 사람들이 칼과 불을 먹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하가가는 오은혜를 흘려 집어삼킬 듯한 표정으로 다시 웃었다. 호호 한 번 보고 싶나요. 하더니 재빨리 손가락으로 땅바닥을 튕겼다. 오은혜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뭐라고 입을 열려다가 갑자기 자기의 주위에 화염이 일어나자 깜짝 놀라 주춤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것이 하가가가 자기에게 시범을 보이려는 것인 줄 알고 여유있게 웃으며 물었다. 낭자의 이불은 진짜 불입니까? 아니면 어떤 속임수로 일으킨 불입니까? 하가가는 달빛을 받아 눈에 새파란 신광을 빛내며 요사스럽게 웃어져 쳤다. 호호호 이 개만도 못한 놈 같은 이라고 이것이 바로 본문 마교의 영화진이라는 것이다. 이놈아 하가가가 지금 내 놈과 농담을 하게 되었느냐 그러자 오은혜도 사태가 심상치 않게 되었다는 것을 짐작했다. 그러는 순간에도 사방의 화염은 사정없이 마른 풀더미를 태우며 계속 타들어왔다. 오은혜는 공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타들어오는 불길을 둘러보고 물었다. 낭자 저는 낭자와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 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가가의 방금 전 애교에 넘치던 표정은 마치 강물에 배 지나간 자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어 그녀는 냉랭하게 쏘아붙였다. 흥! 너같이 못된 놈은 뜨거운 맛을 톡톡히 보아야 한다. 그러더니 입가에 얼음이라도 얼릴 듯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너에게도 한 가닥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있지. 순간 오은혜는 갑자기 선택한 감을 느껴 급히 자기의 몸을 더듬다가 안색이 싹 변했다. 오은혜는 자기의 변기까지 없어진 이 마당에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구차한 삶의 미련을 느껴 볼품없게 애원했다. 아 낭자 어서 불을 끄고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영양이 싸늘하게 그 말을 일축시켰다. 흥! 그래도 살고는 싶은가 보구나.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살려줄 수는 없다. 오은혜는 다시 급급히 영양에게 시선을 돌리며 정말 비굴하리만큼 찬담한 표정을 지어보이며 물었다. 뭐? 무슨 조건이라도 있습니까? 낭자. 심야의 병괴. 영양은 오은혜의 당황한 두 눈을 매섭게 주시하며 숨막힐 듯한 침묵을 약간 지키더니 힘들게 입을 열었다. 당신은 지금부터 당신의 사부가 무명도와 내통한 경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또 여기에 온 목적과 그 음모를 얘기하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을 때는 이 마화의 맛을 정말로 보여주겠다. 이때 오은혜는 벌써 뜨거운 불길에 모시겨 숨을 거칠게 내뿜으며 땀을 뻘뻘 흘렸다. 오냐 그렇다면 빨리 얘기해라. 오은혜는 숨이 턱에 닿을 듯 연신 헉헉 떼었다. 가사는 무명도의 군자검 영객문 2호 청을 받아 구공대사와 소라주주 부부와 함께 왔습니다. 영양은 조군도 여유를 주지 않고 재차 물었다. 그럼 언제 손을 쓰기로 했느냐. 그리고 무명도의 사람들도 온다고 하더냐. 오은혜는 도학의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사의 말투를 들어보니 오늘 밤에 아마 무명도의 사람들과 합세를 해서 영양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그치듯 물었다. 알았다. 그렇다면 너희들의 연락방법은 어떠하냐. 오은혜는 정녕 목숨이 아까와 자기 편의 모든 기미를 순순히 털어놓았다. 우리가 오기 전에 연당주께서 이미 일종의 약주를 보내 그것을 몸에다 바르기만 하면 즉시 자기 편인지 안다고 했습니다. 영양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자 그럼 우리의 당주가 오면 지금 한 말을 다시 되풀이 하기바란다. 그리고 얘기할 때 너는 다만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만 당했다는 것처럼 얘기하되 모든 죄는 너의 사부에게 떠맡겨버려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오은혜는 매우 비굴한 표정이 되어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잘 알겠습니다. 한편 나머지 두 명의 요도인 상대충과 양건미는 바로 앞산에서 허시를 탐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림맹 총단에 경비가 삼엄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은 다 돌아다녔지만 아무런 수확도 얻을 수 없었다. 양건미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주위를 휘둘러보다가 강을 가리켰다. 셋째 사형 소재가 보기에는 저 강변에 정박해 있는 두 척의 누선이 좀 의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상대춘도 아무 허시를 탐지하지 못해 전정긍긍하던 차에 그 소리를 듣자 귀가 번쩍대인 듯 즉시 말을 받았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살펴보자. 하고 두 사람은 다시 이곳저곳 구경을 다니는 사람처럼 어물쩡거리다가 급히 기회를 타 산쪽 입구로 나갔다. 그러나 그들이 막 나가자마자 당승무 등의 사람들이 달려와 만류했다. 여보시오. 형씨들 나가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앞산에서 한 척자를 발견했는데 어쩌면 이곳으로 도망쳐올지도 모르오. 상대춘 양건민 두 사람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당승무가 벌써 자기 옆에 있는 16명의 무사에게 분부를 내렸다. 조금 있다가 만약 너희가 척자를 발견하면 감시만 하고 절대 출수는 하지 말아라. 무사들이 일제히 대답하자 당승무는 두 사람에게 손짓했다. 그럼 두 분 노형께서는 저를 따라오십시오. 당승무는 즉시 두 사람을 데리고 어떤 으슥한 곳으로 삼장쯤 걸어갔다. 상대춘은 당승무의 뒤를 바싹 따르며 은근한 투로 물었다. 당연 그 척자는 누구랍니까? 당승무는 계속 앞으로 걸으며 담담하게 백구했다. 글쎄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소만 아마 무명도의 사람일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가슴이 덜컥 떨어져 자신들도 모르게 얼굴을 마주보는 순간 당승무는 갑자기 손을 치켜올리며 급히 소리쳤다. 아. 고시오. 척자가 이곳으로 도망쳐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겨를도 없이 그의 손짓에 따라 앞을 보니 과연 하나의 인형이 산길을 따라 급하게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모습을 보니 분명 누군가가 뒤에서 쫓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시 자세히 보니 뒤를 쫓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순식간에 그 인형은 벌써 그들이 서 있는 암석 아래까지 달려왔다. 비록 어두운 밤이었지만 밝게 비치는 달빛 아래 보이는 그 사람의 얼굴은 약간 청소하게 생기고 마부의 차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 양건민과 상대춘 두 사람은 첫눈에 벌써 이 자가 무명도의 여섯째 향주 유소봉이라는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은 이 유향주의 무공이 상당한 경제에까지 이르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다급하게 누구에게 쫓기는 것을 보자 즉시 놀란 마음을 금치 못했다. 유소봉은 벌써 암석 바로 앞까지 허겁지겁 도망쳐왔으나 그의 뒤에는 여전히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다. 그는 정신없이 달리다가 갑자기 비명을 올리더니 몸을 돌려오던 밀로 다시 방향을 바꿔왔다. 그러다가 그는 앞에서 마치 누가 버티고 선 것처럼 또 비명을 올리며 방향을 바꿔왔다. 상대춘은 언덕 위에서 이 광경을 보자 불안한 마음에 앞서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당연 저 사람의 앞뒤로는 아무런 저지도 없는 것 같은데 어째서 도망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을 돕니까? 당승무는 팔짱을 끼고 가볍게 웃으며 의외의 대답을 했다. 물론 도망치지 못하지요. 두 사람은 암중에 베어나오는 이 칼날같은 의미심장한 대답을 듣자 등출기가 오한이 든 것처럼 사늘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이 감히 무엇이라고 더 묻지 못하는 순간에도 유소붕은 여전히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며 맴을 돌았다. 그러다 그는 결국 미친 사람처럼 마치 마지막 발악인지도 모를 괴상한 소리를 지르더니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당승무는 그 모습을 보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두 사람을 향해 의미심장하게 웃어보였다.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를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그는 번개처럼 암석을 타고 가더니 곧 두 명의 무사를 시켜 소공을 총단으로 데리고 가라고 분부했다. 양건미는 아까부터 참았다는 듯 어떤 무거운 기분에 잠긴 어조로 나직이 물었다. 셋째 사형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상대추는 계속 언덕 아래를 주시하며 미간을 잔뜩 치푸렸다. 아무래도 어떤 매복이 있는 것 같다. 양건미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볼 수가 없었지요. 상대추는 침통하게 안색을 굳히고 마치 하기 힘든 말을 하는 것처럼 내뱉았다. 무서운 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양건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생각난 듯 급히 말했다. 참 우리는 빨리 이 일을 사부님께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춘도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돌렸다. 그렇다. 빨리 보고를 올려야지. 두 사람이 급히 상길을 뛰어내려갈 때 갑자기 뒤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분 잠깐만. 상대춘이 섬뜩한 기분을 느끼며 고개를 돌려보니 한 명의 바싹 마른 늙은이가 매우 당황한 표정을 하고 달려오면서 물었다. 두 분이 바로 공동문화 상대협과 양대협이십니까? 상대추는 그 늙은이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늦쩌뜨린지 몸을 절반쯤 돌리다 말고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늙은이는 가까이 다가오며 고개를 저었다. 두 분은 묻지 마시고 다만 공동문화인가 아닌가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양건미는 옆에서 그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가 늙은이의 당황한 행동이 무엇인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듬인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우리가 바로 공동문화요. 그러자 늙은이는 매우 반갑다는 뜻품 안을 뒤지며 급한 어조로 말했다. 이 늙은이는 바로 서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의 친구 오운해가 지금 뒷산에 갇혀있으니 두 분께서 빨리 영사에게 보고를 올려 그를 구하라고 하십시오. 상대추는 이 낯돋개비 같은 늙은이가 갑자기 나타나 뜻밖의 말을 하자 꼭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영문을 몰라했다. 아니 친구는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겁니까? 늙은이는 다만 의미있게 웃으며 두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급히 오덩길로 다시 되돌아갔다. 두 사람은 그가 의미있게 웃으며 마치 누가 올 것을 겁내는 뜻 환망하게 되돌아가자 영문도 모르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돈 사람은 의외로 큰 수확이 있었다고 기뻐하며 즉시 탁진인과 낭진인에게로 돌아갔다. 낭진인은 그들이 잔뜩 상기된 얼굴로 돌아필자 급히 물었다. 그래 무슨 소식이라도 있었느냐? 상대추는 미처 예를 차릴 겨를도 없이 즉시 대답한다. 예. 원래 상대춘과 양건미는 바로 낭진인의 문화였다. 중요한 일이냐? 상대추는 다시 대답한 후 유소붕이 산에서 도망가지 못해 쓰러져 당승무가 잡았다는 일을 자세히 얘기했다. 낭진인은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어조로 물었다. 그렇다면 그의 뒤에 확실히 뒤쫓고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냐? 예. 틀림없이 뒤쫓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유향주는 마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뛰어다녔습니다. 낭진인은 양건민의 보충 설명을 듣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잔뜩 지푸렸다. 하지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때 탁진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급히 서두른다. 낭진인 어디 그럼 우리 한번 살피러 가봅시다. 그러면 셋째 사내에게도 통지를 할까요? 탁진인은 몸을 돌리며 냉랭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 그건 필요없소. 상대가 몇 사람 되지 않는데 우르르 몰려갈 필요가 있겠소. 그러더니 상대춘을 향해 지시했다. 대춘 너는 우리와 같이 가고 양건민만 여기에 남아있거라. 곧이어 세 사람은 번개같이 뒷산으로 향해 달려갔다. 그들은 순식간에 뒷산에 도착하여 사방을 살펴보았지만 주인은 마치 쥐죽은 듯 조용하기만 했고 싸운 흔적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이 어이없는 눈길로 사방을 둘러보자 상대춘이 다시 생각난 듯 갑자기 소리쳐 말했다. 아 또 한가지 대사백계 보고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낭진인은 힘들게 언덕까지 쫓아왔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 화가 치밀어 오르던 차라 분노를 터뜨리듯 눈을 부릅뜨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 아까 한꺼번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상대춘은 그 기세에 눌려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말했다. 대사형도 뒷산에 갇혀있다고 했습니다. 탁진인이 안색을 굳히며 물었다. 아니 그것은 또 누가 얘기를 하더냐. 상대춘은 다시 언덕을 내려올 때 어떤 늙은이를 만난 얘기를 해주었다. 탁진인은 그의 말을 다 듣고 나자 급히 두 눈을 번득였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렇다면 혹시 그놈이 낭진인은 늙은이고 무엇이고 따질 겨를이 없는 듯 급히 재촉했다. 대사형. 오은혜가 갇혀있다니 빨리 가봅시다. 좋소. 낭진인은 재차 확인을 하려는 듯 상대춘에게 다시 물었다. 예. 확실합니다. 이들이 즉시 산길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갑자기 오은혜의 헌망한 음성이 들려왔다. 예. 예. 삼유입니다. 바로 공동삼유지요. 탁진인은 이 말을 듣자 마음속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다시 오은혜의 음성이 들렸다. 예. 예.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탁진인은 다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놈들은 내 제자를 잡아 지금 고문을 하고 있구나. 하고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해 덮쳐가려고 하냐 낭진인이 급히 말했다. 대사형 좀 더 살펴본 후에 행동합시다. 탁진인이 애써 분노를 누르며 호흡을 가다듬었을 때 오은혜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내 사부님이 말씀하시기를 군자검 연병문의 말을 들으니 무림맹을 없애고 구대의 문파까지 섬멸해 우리 공동파를 강호의 제1문파로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탁진인은 분노를 참지 못해 두 주먹이 으스러져라 꽉 움켜쥐었다. 이 이놈의 새끼를 그냥 오은혜는 마치 어떤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지금 자기의 사부가 와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거침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무명도에서 극히 무서운 인물들이 달려와 저희와 같이 저봉에 무림맹을 섬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명도에서 오는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해. 탁진인은 들으면 들을수록 문노를 금치 못해 마음속으로 잔뜩 벼르고 있었다. 이놈이 전부 다 얘기를 했구나.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놈 역시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말하라. 여기까지 중얼거리자 그는 더 참지 못하고 오은혜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곧 두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 유성처럼 단숨에 몸을 번득여 양쪽의 산길을 막았다. 그러나 막몽을 나타내는 순간 그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오은혜는 마치 무엇에 흘린 사람처럼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짓거리고 있었다. 탁진인은 그 모습을 보자 마치 얼빠진 사람처럼 멍청이 섰다가 소리쳐 물었다. 오은혜 도대체 너 지금 누구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오은혜는 자기의 사부가 물어도 인사는 커녕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아까 한 말을 되풀이했다. 예의 삼유입니다. 공동삼선이 아니고 삼유입니다. 탁진인이 벌컥화를 터뜨리며 호령했다. 이놈 정신 차려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고는 밤하늘을 가르는 청량한 소리와 함께 호되게 오은혜의 따귀를 갈겼다. 그런데도 오은혜는 아픔을 모르는 듯 다시 공손한 어조로 말했다. 아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탁진인은 일순 멍청해져서 내심 영문을 몰라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인가? 무림삼호 낭진인도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탁진인을 향해 침중하게 물었다. 대사의 형 혹시 미학에 의해서 정신이 혼미해진 것이 아닐까요? 탁진인은 고개를 끄덕이는가 싶더니 오은혜의 혈도를 번개처럼 찌른 다음 상대 춘책에 객청으로 데리고 가라는 듯 손짓을 했다. 한편 양검민은 객청 안에 남아있었는데 대사백과 사부가 간지 얼마 안 되어 신하들이 기름진 요리를 들고 들어오더니 양검민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다. 바로 이때 문 입구에서 한 사람이 바람처럼 날아들었다. 양검민이 급히 몸을 돌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대체 어느 놈이냐? 객청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급히 허리를 굽히며 공손히 말했다. 이 늙은이요.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소. 지금 들어온 사람은 앞산에서 만났던 몸이 허약하고 키가 작은 노인이었던 것이다. 양검민이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급히 물었다. 도대체 무슨 소식입니까? 늙은 노인은 머리를 극적이며 천천히 딸을 꺼냈다. 은 당신의 형제들은 모두 실수를 저지른 것 같소. 또한 당신의 조언은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빨리 가서 구해주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소. 양검민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대사백께서는 이미 달려가셨지만 사숙은 옆방에서 옹기 조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늙은 노인은 가볍게 탄식을 하더니 내뱉듯이 말을 이었다. 이 늙은이는 그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을 뿐이니 이만 가봐야겠소. 말을 끝내자마자 노인은 폭건을 하더니 다시 밖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사백과 사부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양검민은 초조한 마음을 금치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이때 양검민의 뒤에서 갑자기 사숙인 유선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검민 대사백과 사부는 어디로 갔느냐 양검민은 사숙이 들어오자 만면에 웃음을 띄며 급히 대답한다. 사숙마침 잘 오셨습니다. 지금 대사백과 사부님은 압산으로 대사형을 구하러 갔습니다. 조금 전들은 바에 의하면 둘째 사형께서도 산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유선자의 안색이 가볍게 변했다. 적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양검민이 고개를 가로졌자 유선자는 급히 말을 재촉했다. 내가 산 위에 올라가 볼 테니 너는 여기에 남아 있어라. 여기까지 말하고 그는 또다시 객청의 안쪽을 향해 큰 소리로 분부했다. 연병문 어서 사부를 따라오너라. 붉은 치마를 읽은 한 명의 소녀가 즉시 대답을 하고 과의 뒤를 따랐다. 산 위에는 하나의 팔각정이 세워져 있었다. 팔각정의 이름은 붓고 라고 했으며 주위에는 매화가 심어져 있었다. 날은 이미 치륵같이 어두워졌으나 팔각정의 안에는 몇 사람이 앉아서 장기를 두고 있는 것 같았다. 손을 내밀어 다섯 손가락도 볼 수 없을 만큼 치륵같이 어두운 밤이었지만 이들은 장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때 왼쪽에 알아있는 사람은 생김새가 아주 청소해 보였으며 키가 작아 보이는 휴포도인이었다.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머리가 별로 없어 보였을 터 붉으스레한 얼굴을 가진 꽃추인 것 같았다. 또한 넓은 황상을 걸치고 있었으며 별로 없는 그의 머리가 하얗게 센 것으로 볼 때 한눈에 73가량 일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은 붉으스름한 얼굴에 백발이 성성한 남포인이었으며 옆에는 쇠로 만든 빗자루 같은 겉이 세워져 있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유선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선자가 놀란 것은 바로 왼쪽에 앉아있는 홍포도인이 바로 자의교주의 염지천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바로 무림산호 중요한 사람인 천산부서롱이었다. 꼽추노인은 누구인지 확실히 모르겠으나 핏이 대단한 인물일 것이라는 추측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직감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십여 장밖에 있는 한 그루의 고묵나무에는 과연 주호가 묶여 있었다. 이것을 본 유선자는 마음속으로 급히 생각했다. 이것은 분명히 속임수일 것이다. 또한 지금 정안에 있는 세 사람은 모두 무서운 인물들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섣불리 손을 깼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즉시 뒤에 서있는 제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사형은 지금 고묵나무 위에 묶여 있으니 내가 가서 풀어주어라. 팔각정 안에 있는 세 명의 늙은이가 만약 너를 저지하면 내가 상대를 하겠다. 알았느냐. 연병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재빠른 수법으로 고묵나무를 향해 바람처럼 몸을 날렸다. 연병무는 재빨리 나무 밑에 숨어서 고개를 내밀어 팔각정 안에 동정을 살피려고 했다. 순간 오른쪽에 앉아있던 곱추노인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이년아 무서워 할 필요가 없다. 그놈은 노부의 사질이 묶은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구해 가거라. 또한 데리고 돌아가서 공등삼유에게 너희들이 온 목적을 남이 다 알고 있으니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고 전해라. 만약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북고산에서 떠날 생각은 아예 말라고 일러라. 연병무는 급히 줄을 끊고 주호를 내린 다음 손에 묶여져 있는 줄까지도 풀어주었다. 곱추노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멀리에서 음산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흐흐흐 석타자 대단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는 소리와 함께 공동삼유와 구공두타가 나타났다. 이때 유선자는 자기 쪽에 사람들이 온 것을 보자 냉소를 치며 큰 소리로 외쳤다. 흥. 곱추야. 나 유선자는 너의 실력을 한번 보아야겠다. 하는 소리와 함께 유선자가 들고 있던 열쇠 자루의 유협도에서는 열쇠 줄기의 차가운 빛이 거마를 그리며 곱추를 향해 날아갔다. 순간 가운데에 앉아있던 백발노인이 큰 소리로 웃으며 외쳤다. 허허허허허허허허 두 분의 장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이 늙은이가 상대를 해주겠소. 말이 끝남과 동시에 소매자락을 펄럭이자 곱추노인을 향해 번개처럼 날아들던 열쇠 개의 유협도는 즉시 그 노인의 소매자락으로 들어갔다. 유선자는 이 광경을 보자 분노를 금치 못하며 크게 외쳤다. 소설옹. 무엇 때문에 쓸데없는 일에 간섭을 하느냐. 그는 말을 마침과 동시에 해골로 만들어진 목걸이를 꺼내더니 번개처럼 던졌다. 이 목걸에는 모두 72개의 작은 해골이 달려있었다. 뿐만 아니라 작은 해골 안에는 모두 독가루가 묻혀져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에 도달하게 되면 칠공에서 독분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장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순식간에 모두 썩어버리게 되어 있었다. 이번에 유선자가 72개를 한꺼번에 날린 이유는 바로 자기의 절애를 자랑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이때 어둠 속에서 다시 낮은 음성이 들려왔다. 유선자. 감사하오. 이 물건들은 모두 이 늙은이가 거두어서 사용하겠소. 말소리가 끝나자마자 하나의 그림자가 허공에서 한 바퀴를 돌더니 이론 두 개의 작은 해골들을 모두 받는 것과 동시에 다시 한 바퀴를 돌더니 유성처럼 사라져버렸다. 공동사묘와 구공대사는 이 광경을 보자 기절초풍을 했다. 바로 이때 또 하나의 검은 그림자가 산 아래에서 번개처럼 날아오더니 순식간에 팔각정 앞으로 다가갔다. 검은 그림자는 바로 청삼의 소년이었다. 마두가 벌써 앞산에 나타났습니다. 팔각정 안에 있던 소서롱이 손짓을 하며 빙긋이 웃으며 부드럽게 말한다. 노재. 밖에는 몇 명의 요괴가 있으니 어서 정자 안으로 들어오너라. 청삼의 소년은 공동사묘와 구공두타를 한 번씩 주시하더니 싸늘하게 냉소를 날렸다. 후배는 즉시 볼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몇 놈의 요괴들을 후배가 한꺼번에 상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청삼소년의 나이는 어려보였지만 말투를 들어볼 때 실력은 대단한 것 같았다. 소서롱이 갑자기 앙천대소를 터뜨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허허허허허허허 젊은이는 과연 대단하군. 청삼소년은 팔각정 안에 있는 세 사람을 향해 폭건을 한 다음 즉시 떠나려고 했다. 바로 이때 구공두타가 한걸음 다가서며 급히 손을 흔들었다. 잠깐 청삼소년은 미간을 잔뜩 지푸리며 냉랭하게 물었다. 흥 무슨 가르침이라도 계시오. 구공두타는 가볍게 탄식을 하며 큰 소리로 물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고 또 누구의 문화냐. 청삼소년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당신 같은 요괴한테는 가르쳐 줄 수가 없는데. 구공두타는 이마서를 잔뜩 지푸리며 고함을 질렀다. 이놈.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어서 사부의 이름을 대라. 너의 사부가 직접 와서 너를 데리고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청삼소년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언성을 높였다. 그렇다면 당신이 나의 앞길을 막겠단 말이오. 구공두타가 고개를 끄덕일 때 청삼소년은 그의 아래 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말을 계속했다. 흥. 당신이 보기에는 마음대로 될 것 같소. 구공두타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크게 외쳤다. 물론. 너 같은 놈은 수십 명이 있다고 해도 나는 조금도 겁내지 않는다. 청삼소년은 구공두타를 날카로운 눈초리를 쏘아보며 빈정거렸다. 직접 한번 시험을 해보시지. 구공두타는 미간을 찌푸린 채 이를 갈아붙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놈. 준비는 되었으냐. 말을 마친 그는 청삼소년의 어깨를 향해 번개처럼 잡아갔다. 그러나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며 몸을 피했다. 구공두타가 계속해서 그의 손을 잡아올 때 청삼소년은 갑자기 손가락으로 그의 손바닥을 찔러갔다. 순간. 허. 하는 소리와 함께 구공두타는 급히 뒤로 밀려났다. 깜짝 놀란 그는 큰 소리로 물었다. 아. 금강저 너는 대체 누구의 제자냐. 청삼소년은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더니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확실히 보는 눈이 다르구나. 구공두타는 양미간을 잔뜩 지푸리며 여전히 큰 소리로 외쳤다. 이놈. 쓸데없는 소리는 말고 어서 누구의 제자라는 것을 밝혀라. 청삼소년은 살기가 가득 찬 눈초리로 그를 쏘아보며 날카롭게 물었다. 귀하께서 금강저를 알면서 누구의 제자인지는 모르고 있소. 구공두타는 어린 아이에게 조롱을 당하자 분통이 터졌다. 좋다. 이놈. 오늘 내놈을 용서치 않겠다. 말을 끝낸과 동시에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휘둘렀다. 청삼소년은 가볍게 몸을 피하더니 왼손으로 지팡이의 끝을 향해 힘껏 밀어갔다. 구공두타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을 때 청삼소년은 갑자기 지팡이를 움켜잡았다. 이렇게 되자 구공두타는 온 힘을 다해 지팡이를 앞으로 밀며 위로 치켜들었다. 하지만 청삼소년은 끄덕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때 구공두타는 상황이 불리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 지금 구공두타가 잡고 있는 지팡이가 내공 추입으로 인하여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었지만 공동사면은 감히 어쩔 수도 없는 처지였다. 지팡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불에 달군 것처럼 빨갛게 변했다. 이렇게 피자 구공두타는 하는 수 없이 지팡이를 버리고 산 밑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청삼소년은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산 아래를 향해 의젓하게 걸어갔다. 공동사면은 겁에 질려 감히 저지하지 못하고 멍청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원래 이 청삼소년은 바로 폐문 3년을 마친 윤상이었던 것이다. 그러자 팔각정 안에 있던 흑포도인이 갑자기 걸어나오며 새 사람을 향해 희죽 웃었다. 세 분 친구께서는 이용을 당하면서도 어찌 뉘우칠 줄을 모르시오. 또한 무명도의 무리들이 간호의 해를 끼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지금 무엇 때문에 무림맹의 성립을 저지하려고 하시오. 말을 마침과 동시에 새 사람은 일제의 산 아래를 향해 바람처럼 사라졌다. 새 사람의 뒷모습을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던 유선자가 탁진인을 향해 나지기 물었다. 대사의 형. 그 사람은 흑영도주 같은데 대체 누구일까요? 탁진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침중하게 대답했다. 흑영도주와 생김이 똑같을 뿐만 아니라 무림맹의 총호법을 맡고 있소. 또한 누형도주 염지천은 가짜라는 말이 있소. 유선자는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물었다. 대사의 형. 조금 전 저의 목걸이를 빼앗아 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탁진인은 주위를 살펴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무림맹의 요청을 받고 온 고수임에는 틀림이 없소. 바로 이때 북고산 아래의 평탄한 큰 길에서 하나의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이며 북고산 쪽으로 오고 있는 광경이 보였다. 이때 낭진인이 먼저 발견하고 두 사람을 향해 급히 물었다. 대사 형 저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탁진인은 그의 말을 듣고 아래쪽을 한동안 주시하더니 가볍게 탄식을 했다. 다섯 개의 그림자를 보니 아마 감아갔군. 유선자가 나서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무림맹의 성립대회에 참가하러 오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때 다섯 개의 그림자는 이미 산 아래에 다다랐다. 최후의 기회. 검은 그림자는 바로 다섯 대의 흑색 가마였으며 모두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속에 누가 앉아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또한 다섯 대의 가마는 각기 두 명씩의 흑일 복면을 한 대 한 들이 들고 있었다. 이때 열 명의 가마꾼들은 산 밑의 숲속으로 다가가더니 일제히 가마를 내려놓은 다음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 무렵 웅장한 무림맹의 총단에는 여전히 휘황찬란하게 불이 켜져 있었지만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유선자가 사방을 살펴보며 탁진인을 향해 나직이 물었다. 대사 형. 혹시 무명도의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닐까요? 산 아래를 유심히 지켜보고 서 있던 탁진인이 고개를 돌려 유선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조금만 더 두고 봅시다. 유선자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급히 물었다. 무명도의 사람들이 가마를 타고 왔으면 왜 접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탁진인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한숨 섞인 음성으로 대답을 했다. 모르겠소. 이 다섯 대의 가마에는 아마 연당주가 말한 무적의 고수들이 들어있을 것이오. 유선자는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염지천은 우리보다 수백 대가 강한 고수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가마에서는 여전히 동정이 없었으며 무림맹의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은 더욱 깊어가기만 했다. 바로 이때. 이때 멀리에서 일진의 웃음소리가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며 들려왔다. 유선자가 급히 낭진인 옆으로 다가서며 말을 꺼냈다. 고수들이 또다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낭진인은 안색이 변하며 급히 고개를 돌렸다. 웃음소리를 들어보니 우리보다 고수인 것 같은데. 낭진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웃음소리는 갈수록 가까워지고 순식간에 산미까지 다다른 것 같았다. 지금 큰 소리로 웃어져 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난포를 입고 긴 수염을 가슴파까지 늘어뜨리고 있었으며 어깨에는 장검을 메고 있는 위풍이 당당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이때 유선자가 가볍게 탄식을 하며 탁진인을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사의 형. 지금 저 산 밑에 서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탁진인이 고개를 가로저을 때 낭진인이 나서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저 사람의 공력은 우리보다 더 높은 것 같은데. 남포인은 땅에 내려서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다. 배경주는 어디에 있느냐? 갑자기 일진의 극히 작은 음성이 들려왔다. 백가 계집려는 지금 무림맹의 총관 안에서 놀아나고 있으니 노형께서는 한번 들어가 보시겠소. 남포인은 목소리의 출처를 찾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지만 찾지를 못했다. 뒤아는 도대체 누이시오. 카랑카랑한 음성은 또다시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당신은 나를 모르고 있겠지만 나는 바로 노형이 무명도의 총영주라는 것을 알고 있소. 남포인은 사방을 계속해서 두리번거리며 큰 소리로 물었다. 노부가 바로 장한생이오. 당신은 뉘이시오. 카랑카랑한 음성은 다시 장한생의 귓전을 때렸다. 장한생. 오늘 밤은 너의 마지막 밤이 될 것이다. 장한생은 끼간을 잔뜩 찌푸린 채 이를 갈아붙였다. 어느 놈인지는 모르겠으나 빨리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무림맹의 총단을 모조리 부셔버리겠다. 카랑카랑한 사람의 음성은 큰 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죽음 직전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소. 바로 이때 호쾌하게 웃어져치는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순간 장한생의 앞에는 벌써 네 사람이 나타난다. 네 사람 중 가운데 서 있는 젊은 남녀는 바로 무림맹화 맹주 제갈명과 그의 부인 주솔란이었다. 두 사람의 왼쪽에는 좌우법 공룡자가 서 있고 오른쪽에는 연락당의 당조 엄봉자가 서 있었다. 장한생이 살기에 가득 찬 눈초리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을 때 제갈명이 그를 향해 폭권의 예를 취하며 입을 열었다. 장 총관이 오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있는 바이오. 장한생은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공룡자와 엄봉자 두 사람을 향해 손짓을 했다. 흥. 조금 전 노고와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소. 두 사람이 대답도 하기 전에 제갈명이 나서며 빙긋이 웃었다. 이분이 폐맹의 좌우법 공룡자이고 이분이 연락당의 당조인 엄봉조요. 조금 전에는 저와 함께 있었으며 이제서야 소식을 듣고 장 총관을 마중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장 총관께서는 아마 잘못 들었을 것이오. 하지만 장한생은 여전히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노부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구리요. 제갈명은 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미소를 띠며 나직하게 물었다. 장 총관께서는 무명도의 총영주라는 직책을 맡고 계시면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처럼 어두운 밤에 폐방을 찾아오셨습니까. 장한생은 표정을 굳힌 채 싸늘하게 반문을 했다. 노부가 한 가지 묻겠소. 지금 백영주와 유향주는 모두 당신네에게 잡혀있소. 제갈명은 두어번 고개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침중하게 입을 열었다. 조금 전 나는 두 명의 척자를 잡았다는 말을 들었소. 하지만 대체 누구를 잡았는지 모르고 있소. 장한생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사납게 고함을 질렀다. 너는 무림맹주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구를 잡았는지 모르고 있느냐. 정말로 한심한 노릇이구나. 제갈명은 그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담담하게 웃었다. 지금 본맹은 성립 직전에 놓여있소. 또한 각당의 당주들도 제각기 할 일이 있는데 나라고 해서 할 일이 없겠소. 뿐만 아니라 매일 강문 가파의 장문인들과 무림에 해를 끼치고 있는 무명도의 무리들을 어떻게 해서 없애버릴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밤새도록 상의를 하고 있었소. 제갈명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계속했다. 또한 첩자를 잡고 비천한 무리들을 없애버리는 일은 바로 본맹의 순찰당에서 하고 있소. 그렇기 때문에 장총관께서 알고 싶다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사람을 시켜 알아보도록 하겠소이다. 장한생은 비록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때 제갈명이 고개를 돌리더니 뒤에 서 있는 한 명의 무사에게 분부를 했다. 너희들은 순찰당에 가서 두 당주에게 조금 전에 생포한 두 명의 첩자를 데리고 오도록 일러라. 무사들은 즉시 대답을 하고 급히 허리를 굽히더니 황급히 달려갔다. 제갈명은 그 무사가 달려간 후에 장한생을 주의깊게 주시하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다. 장총관 총관에게 몇 마디의 얘기를 더 해주겠소. 무명도는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무림의 동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쳐 무림내에 공분을 일으키고 있소. 또한 사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무명도는 얼마 안 되어서 멸망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오. 그렇기 때문에 장총관께서도 나쁜 무리를 위해 일을 하시지 말고 지금이라도 무명도에서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이오. 장한생은 이 말을 듣자 가쁜 숨을 몰아 쉬더니 제갈명을 노려보더니 고함을 질렀다. 이놈 강이 노부를 훈계하려고 하다니 흥. 하루깡아질 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바로 내놈을 두고 한 말이었구나. 또 내놈들이 힘으로 무명도와 대적을 하려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처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때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주설란이 나서서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장총관 당신이 만약 이 충고를 저버린다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에요. 장한생은 여전히 도끼의 가느다란 눈으로 그들을 주시하며 이를 갈았다. 노부가 무엇 때문에 쓸데없이 후회를 하겠느냐. 바로 이때 총순찰 두경강이 장검을 든 경장대안들과 두 젊은 남녀를 데리고 왔다. 두경강은 제갈명을 보더니 급히 허리를 굽히며 공손히 아랜다. 소카 맹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무명도에서 온 두 명의 첩자 백란천과 유소봉을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 이 두 명의 첩자 중 남자는 흑영도주의 문화 유소용이었고 여자는 바로 부총호법 음군항의 소화로서 영주의 직책을 맡고 있는 백란천이었던 것이다. 이에 두 사람의 얼굴은 몹시 창백해 보였으며 정신까지 혼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눈동자까지도 흐려있는 것 같았다. 이들 두 사람은 만약 두 명의 무사들의 부축이 없었다면 아마 제대로 서있지도 못할 것 같았다. 장한생은 이들 두 사람을 주시하더니 안색이 새파랗게 변하여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유소봉은 가마꾼으로 변장을 해서 북고산에 들어왔으니 남에게 발각되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백란천은 다섯 명의 음인을 데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피리만 불면 즉시 음인들이 가마를 떠나서 공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잡혔을까? 그러나 장한생은 겉으로는 조금도 내색을 하지 않고 앞에 서있는 여러 사람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 놈들은 이 두 사람을 잡아서 무슨 짓을 했기에 이 모양으로 만들었단 말이냐? 두경강이 빙긋이 웃으며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맹주님에게서 무명도의 사람을 잡았을 경우 즉시 모든 무공을 제거해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 역시 무공을 완전히 제거했을 뿐이오. 두경강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한생은 살기에 가득 찬 눈초리로 노려보며 고함을 질렀다. 이놈! 오늘 살아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말을 끝낸과 동시에 그는 오른손을 번쩍 치켜올리더니 두경강의 앞면을 향해 번개처럼 후려쳐갔다. 당근 무림 중에서 장한생의 적수가 될 만한 사람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드물었다. 이런 장한생의 일장이 마치 광풍노도와 같이 무서운 폭음과 함께 날아갔다. 장한생의 무공이 얼마나 높은가는 이 일장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았다. 바로 이때 옆에 서 있던 제갈명은 두경강이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할까봐 오른쪽 손바닥을 칼날처럼 세워 허공을 향해 번개처럼 밀어냈다. 제갈명의 일장은 조금도 바람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장한생의 거센 장풍과 부딪히자마자 헝!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괭음은 싸늘한 밤콩기를 가르며 멀리멀리 퍼져갔다. 장한생이 격출한 장풍은 마치 한필의 배와 같았으며 제갈명의 일장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그의 거대한 장풍을 눈 깜짝할 사이에 절단시켜버렸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장한생은 등꼬리 오사케 옴을 느끼며 제갈명을 향해 큰 소리로 물었다. 내가 사용한 초식이 바로 본문의 달아엿도였느냐. 제갈명 역시 그를 주시하며 담담하게 웃었다. 그렇소. 장총관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보니 과연 보는 눈이 다루오. 장한생은 궁금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다. 본문의 달아엿도는 남궁로기의 무학이 아닌 것 같았는데 너는 어디에서 배웠느냐. 제갈명은 몹시 불쾌한 듯 미간을 짓풀이며 퉁명스럽게 내뱉았다. 내가 어디에서 배웠건 간에 당신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시오. 장한생은 갑자기 음산하게 웃으며 날카롭게 물었다. 흐흐흐 내놈이 본문의 달아엿도를 연마했다고 해서 감히 노부를 제압할 수 있을 줄 알았더냐. 제갈명은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입을 열었다. 장총관 나는 장총관과 대적을 하고 싶은 생각이라고는 추호도 없소. 그러나 나는 장총관께서 다시 무명도를 위해서 죄악을 저지른다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소. 장한생은 조금도 굽힘이 없이 앙천대소를 터뜨리며 큰 소리로 물었다. 허허허허허허허허 내놈이 무슨 재주가 길다고 노부의 일까지 참견을 하려고 하느냐. 또한 내놈에게 노부의 일을 참견할 만한 재주가 있을 것 같으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한 번만 더 하면 제갈명이 장탄식을 하며 그의 말을 가로챘다. 장총관 당신은 나의 얘기를 잘 들어두시오. 우리 부부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맹세하기를 마냥 무명도를 위해서 사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무리를 보기만 하면 즉시 죽여버리기로 작정을 했었소. 만일 장총관께서도 저의 뜻을 끝까지 거절한다면 약간 곤란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 제갈명의 말을 듣고 있던 장한생의 불그스레한 얼굴에는 차츰 검은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두 눈에는 살기까지 떠올라 있었다. 제갈명의 말이 끝나자 장한생은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 두 사람으로서는 노부 장한생을 절대로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제갈명은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장한생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장한생 내 말을 듣고 무명도에서 즉시 손을 떼기만 하면 나 제갈명은 내놈의 죄가를 더 이상 논하지 않고 살려주겠다. 하지만 내놈이 여전히 거부한다면 아마띠 북고산이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알았느냐. 장한생은 갑자기 미친 듯이 웃어져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허허허허 좋다. 좋아. 이쯤 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너희 두년놈이 노부를 죽이기 전에 너희들 자신의 모가지나 노부가 떼어버리지 않게끔 조심을 해라. 제갈명은 미간을 잔뜩 짓부리며 침착하게 대꾸한다. 장한생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겠단 말이냐. 내가 손을 써서 내놈을 죽여야만 정신을 차리겠느냐. 장한생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수를 머금은 채 고함을 질렀다. 이놈 쓸데없는 개소리는 그만하고 빨리 손을 써라. 내놈이 손을 쓰기 쉽다면 노부가 먼저 선수를 치겠다. 준비는 되어 있느냐. 말을 끝낸과 동시에 오른손을 번쩍 치켜들더니 번개처럼 휘둘렀다. 순간 회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한 줄기의 파란빛이 그의 손길을 따라 두 사람을 향해 쓸어갔다. 횡난 천리 제갈명이 손을 쓰기도 전에 주설란이 냉소를 날리며 일장을 번개처럼 휘둘러 장한생의 검광을 향해 끊어갔다. 제갈명은 주설란이 출수를 하는 것을 보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오른팔을 한 번 흔들어 발룡검을 뽑아들더니 장한생을 향해 예리하게 찔러갔다. 지금 두 사람은 장한생을 가운데에 두고 좌우에서 혁공을 누비고 다니듯 위력이 대단했다. 이것이 바로 부강로신선에게서 배운 공황검법이었던 것이다. 장한생은 전에 종남의 일전에서 쌍검 합벽의 위력을 경험한 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히 깔모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번개처럼 검을 휘두르며 즉시 두 사람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쳐갔다. 제갈명과 주설란은 공황검법을 배합하여 일검 일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마치 광풍노도처럼 공격해 들어가고 있었다. 순식간에 삼장주인은 모두 번쩍이는 검광과 무서운 검기로 덮여버렸다. 싸우고 있는 세 사람은 마치 세 마리의 용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았으며 다만 검광만 번득이면서 어두운 밤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이었다. 어느 사이에 무림맹의 개체를 위해 강가의 객청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은 다만 멀리에서 구경만 하고 있을 뿐 감히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지 못했다.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각대 문파의 장문인들도 침중한 안색으로 절묘한 검법을 주의깊게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 중에는 제갈명 부부를 위해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로 이때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줄기의 차가운 검광이 십여 장 밖으로 유성처럼 날아감과 동시에 한 줄기의 검은 그림자가 허공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제갈명 부부는 장검을 비껴든 채 태연스럽게 서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도망을 친 사람은 바로 장한생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제갈명은 무엇 때문에 더 이상 쫓아가지 않는 것일까. 장한생이 십여 장 밖으로 날아가고 있을 때 숲속에서 갑자기 한 줄기의 검은 그림자가 마치 독수리가 병아리를 낚아채듯 장한생을 향해 독수리처럼 날아갔다. 지금 장한생은 공중에 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 수도 없었다. 순간 허 하는 둔탁한 음향과 함께 두 사람은 동시에 유성처럼 떨어졌다. 장한생을 향해 덮쳐갔던 사람은 바로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 꼽추노인이었던 것이다. 이 사람은 바로 조금 전 탈각정 안에서 염지청과 장기를 두고 있던 곤륜일계 석타자였다. 그는 벌써 30여 년간 강호상이 나타나지 다깝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은 그가 이미 죽은 줄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지도 않게 그가 북고산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장한생과 석타자는 이때 1장 정도의 거리를 두고 얼굴을 마주한 채 서 있었다. 이때 석타자가 먼저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나 꼽추는 남의 부탁을 받고 여기를 지키고 걸으니 하늘을 나르는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들까지도 절대로 통화시킬 수가 없소. 그러니 당신도 이 길을 택하지 말고 다른 길로 가도록 하시오. 장한생은 지금 잊고 있던 도포가 완전히 찢어지고 긴 머리는 풀어져 마치 산말을 한 귀신과도 같았다. 그는 석타자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나직이 물었다. 당신은 대체 뇌시오. 석타자는 갑자기 광소를 터뜨리며 날카롭게 쏘아붙었다. 허허허 당신은 나 석타자도 모르고 있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무명도의 총영주가 되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구려. 장한생은 그를 예리한 눈초리로 주시하며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다.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어서 길을 비켜라. 말을 끝마침과 동시에 오른손으로 그는 석타자의 앞면을 향해 번개처럼 일장을 쳐갔다. 하지만 석타자는 가볍게 몸을 피하며 큰 소리로 웃어져 쳤다. 허허허 이 놈이 감히 선수를 치다니 가소로운 놈 같으니 장한생은 그의 마른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른손의 초식은 변하지 않고 왼손으로 다시 횡난천리라는 초식을 전개하며 석타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를 향해 번개처럼 공격해 들어갔다. 석타자는 피하지도 않고 왼손으로는 위를 막고 오른손으로는 자기의 겨드랑이를 향해 처우는 장한생의 왼손을 힘껏 밀었다. 순간 헝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동시에 뒤로 각기 한 발자국씩 물러났다. 장한생이 갑자기 음산하게 웃으며 크게 외쳤다. 이 꼽추야 일장을 더 받아보아라. 말과 동시에 그는 석타자의 가슴을 향해 일장을 가격해 갔다. 그러나 일장이 나가기도 전에 그의 손에는 갑자기 금빛이 번득였다. 이때 석타자의 귓전에 나직한 음성이 스쳐갔다. 석타자 장한생의 번청금인 을 조심하시오. 석타자는 갑자기 미친 듯이 웃어져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 꼽추는 비록 가난해서 금으로 된 것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쇠로 만든 것을 내놓을 수가 있소. 말을 끝마침과 동시에 즉시 장한생의 손바닥을 향해 번개처럼 찍어갔다. 석타자의 손바닥은 과연 무쇠처럼 새까맣고 번들거렸다. 순간 어디선지 누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현무권 바로 이때 핑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각기 뒤로 세 발자국씩이나 물러났다. 장한생은 자신이 석타자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황급히 다른 방향을 향해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석타자는 장한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호쾌하게 웃어져 쳤다. 허허허 장가야 더 이상 모셔다드리지는 않겠다. 순간 석타자는 어느 사이에 숲속으로 몸을 숨겨버렸다. 장한생은 조금 전 석타자와 대적을 할 때 하마터면 내장이 파열되어 죽을 뻔했던 것이다. 장한생이 강변을 향해 얼마 가지 않았을 때 갑자기 우렁찬 웃음소리가 두 척의 누선 위에서 들려왔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한 줄기의 검은 그림자가 장한생의 앞으로 날아들었다. 이 사람은 바로 붉은 도포를 입고 체구가 작은 무림맹의 총호법 뼘지천이었던 것이다. 장한생은 그를 보자마자 부드득 이를 갈며 큰 소리로 외쳤다. 또다시 내농을 만나게 되었구나. 장한생의 거대한 체구에 비해 그의 앞에 서 있는 염지천은 너무나 작았다. 바로 이때 장한생은 버럭 고함을 지르며 뇌정교격의 수법으로 쌍장을 합해 염지천의 머리에서부터 발끝을 향해 힘껏 내리쳤다. 염지천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 치며 고함을 질렀다. 빈도는 옛날부터 여기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말을 끝마침과 동시에 그는 허공을 향해 몸을 비스듬히 날리면서 장한생의 외정교격을 가볍게 피했다. 장한생은 일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허공에서 몸을 한 바퀴 돌리더니 외정교격의 쌍장에서 이산진의 외수법으로 연결시켰다. 강냉한 장력은 마치 거센 파도가 밀려드는 것처럼 염지천의 몸을 향해 비스듬히 휘몰았다. 장한생의 장풍은 비록 강냉한 것 같았지만 염지천의 옷자락을 펄럭이게 했을 뿐 염지천이 다시 몸을 돌려 공격을 가한 장풍을 저지시키지는 못했다. 장한생은 온몸의 진기를 양팔에 끌어올리고 쌍장을 가슴 정도의 높이로 해서 앞을 향해 격출했다. 염지천은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두어번 끄덕였다. 이제서야 좀 상대할 만하구나. 하고 염지천 역시 쌍장을 곤두세워 일격을 내뻗었다. 순간 서로의 장력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두 사람의 몸은 일격에 의해 즉시 갈라졌다. 장한생은 그와 쌍장을 마주칠 때 즉시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일진의 무거운 탄력이 자기의 팔을 따라 심장으로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추심장 경악의 소리와 함께 장한생은 급히 뒤로 세 발자국 가량 물러났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것 같았다. 그는 갑자기 심장에서 일진의 격렬한 진통이 일어남과 동시에 기열이 끓어올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모금의 붉은 선열을 토해냈다. 원래 추심장을 염마한 사람은 손을 아무렇게나 휘둘러 상대방의 어느 부분을 맞추던 간에 즉시 그 진력은 상대방의 피를 따라 심장으로 스며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심장을 막기만 하면 아무리 가볍다고 할지라도 중상은 있기 마련이다. 장한생은 자기의 상처가 중하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온공조식을 하려고 했지만 강적이 앞에 있으니 감히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순간 장한생은 갑자기 몸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서쪽의 사잇길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염지천은 더 이상 추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시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한편 사잇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장한생의 귓전에 약간 쉰듯한 음성이 들려왔다. 어디를 그렇게 급히 달려가시오. 이 사람은 바로 남포를 입고 백발의 흰 수염 그리고 어깨에 쇠대자루를 둘러매고 있는 천산 소서롱이었다. 소서롱의 음성은 장한생이 가려고 하는 길의 앞쪽에서 들려왔다. 장한생은 그제서야 무림맹에서 벌써 여러 고수들을 사방에 매복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때 소서롱이 큰 소리로 웃어져 치며 말을 꺼냈다. 허허허 허허허 노부는 여기에서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제야 오셨소. 장한생은 가슴이 덜컥 떨어졌으나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큰 소리로 물었다. 흥 소설 늙은이 당신은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여기에 모습을 나타냈소. 소서롱은 만면에 미소를 끼고 그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이미 도관에 든 쥐와 같기 때문에 노부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겠소. 그러니 당신은 빨리 운기 조식을 하고 한번 뚫고 나가보시오. 장한생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이를 갈아붙였다. 이 늙은 놈아 사람을 너무 약보지 말아라. 나 장한생이 내놈쯤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운기 조식을 할 필요조차 없다. 말을 끝마침과 동시에 쌍장을 모아 소서롱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장한생은 죽음을 각오한 터라 상대방이 맞던 맞지 않던 무조건 덤벼들었던 것이다. 소서롱의 작은 두 눈에서는 신광이 번득이는가 싶더니 큰 소리로 웃어져 쳤다. 허허허 죽음을 각오하고 덤비니 좀 무서운 것 같소. 그리고는 뒤로 두 발자국 가량 물러서면서 가볍게 장한생의 쌍장을 피했다. 동시에 손에 들고 있던 소서롱의 쇠대자루는 휘!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을 쓸지 않고 괴이하게도 땅을 향해 쓸어갔다. 장한생은 소서롱이 몸을 피하자 연속적으로 쌍장을 휘둘러갔다. 순간 한 줄기의 거센 회오리 바람이 땅에서 위를 향해 몰아쳐왔다. 회오리 바람 속에는 크고 작은 돌멩이와 무수한 모래들이 섞여있었다. 무수한 모래들이 몸에 맞아도 비록 다치지는 않는다 해도 크게 위협을 주었다. 장한생은 회오리 바람을 소서롱이 날려보낸 것을 알짜차츰 가까이 다가서며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소서롱은 지금 마치 술에 취하기라도 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비틀거릴 때마다 장한생의 공세를 피했던 것이다. 또한 소서롱은 몸을 비틀거리면서도 쇠빗자루로 땅을 쓰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장한생의 공력은 비록 곡강했지만 쉴 사이 없이 휘날리는 흙과 먼지 때문에 도저히 상대방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소서롱은 괴이한 신공으로서 아예 상대방을 쳐다보지도 않고 갈수록 거세게 돌멩이와 모래 먼지 등을 날리는 것이다. 장한생은 비록 무공이 높았지만 거세게 날아오는 돌멩이와 먼지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반면 소서롱의 공격은 갈수록 빨라지고 거세워진다. 이런 판에 장한생이 두 가닥의 소매자락으로 수많은 돌멩이와 모래를 얼마나 막아낼 수가 있겠는가. 장한생의 마음은 다급했지만 계속해서 맞는 것 외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는 양 소매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날아오는 돌멩이들은 빗발치듯 몸을 때리고 있었다. 비록 무수한 돌멩이들이 그의 몸을 쉴 사이 없이 때리고 있었지만 그의 몸을 상하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반격할 기회가 없으니 그의 마음은 더욱 더 조급해지고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장한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갑자기 흙과 먼지들이 그의 입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때 소설옹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친다. 어서 가거라. 소설옹의 외침 소리가 끝나자마자 한 줄기의 검은 그림자가 무수히 덮친 모래와 돌멩이의 틈을 뚫고 허공에서 한 바퀴 돌면서 힘없이 땅에 떨어졌다. 그는 바로 장한생이었으며 상대방의 쇠빗자루에 의해 허리를 맞았던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에게는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내가 증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상은 별로 심하지 않았다. 이미 장한생의 꼴은 말씀이 아니었다. 얼굴이 새까맣고 눈이 부었으며 몸에 입고 있는 난포까지도 돌멩이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치 산발을 한 유령과도 같았다. 바로 장한생이 땅에 내려서는 순간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또 하나의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사람은 바로 십선 세가량의 동자였다. 몸에는 하늘색의 경장을 입고 있었으며 등 뒤에는 두 자루의 단검을 메고 있는 준수하게 생긴 동자였다. 이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갈명 부부는 이 동자를 보더니 몹시 당황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제갈명은 이 동자가 장한생에게 불의의 습격이라도 당할까봐 걱정을 한 나머지 즉시 큰 소리로 외쳤다. 노제! 어서 몸을 피하게! 그러나 동자는 고개를 돌리더니 제갈명을 향해 빙긋이 웃었다. 제숙부님! 주숙모님! 저는 남공각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기 온 목적은 명령을 받고 저놈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말을 끝마침과 동시에 동자는 장한생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장총관! 아직도 저를 잊지는 않았겠지요. 장한생의 최후 장한생은 남공각을 살기에 가득 찬 눈초리로 쏘아보며 언성을 높여 반문했다. 그렇다. 이놈아! 내놈이 바로 남공각이라는 것을 노부가 어찌 잊었겠느냐. 지금 장한생의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남공각은 바로 부강로신선의 증손자였던 것이다. 남공각은 정색을 하며 여러 사람을 한번 둘러보더니 날카롭게 물었다. 장총관!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여기에 나타났는지 알겠습니까? 장한생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고함을 질렀다. 알고 있다. 내놈은 죽으러 오지 않았느냐. 남공각은 냉랭하게 코호승을 치며 품속에서 하나의 배공연구를 꺼내더니 장한생 앞에 내밀었다. 노사형의 연구가 여기에 있으니 명령을 받듯이요. 장한생은 눈꼬리를 치켜올리며 음산하게 웃었다. 흐흐흐 이놈 잘 들어두어라. 노부는 3년 전에 폐선부를 떠났으니 폐선부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공노기의 연구는 노부에게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노부에게 산으로 다신 돌아오라는 말은 더욱 꿈같은 소리다. 하지만 내놈은 마침 잘 왔다. 노부는 절대로 곤란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니 노부를 따라가지 않겠느냐. 말을 끝마침과 동시에 그는 오른손을 마치 독수리 발턱처럼 구부리더니 남공각의 팔을 향해 번개처럼 잡아왔다. 제갈명은 이와 같은 상황을 보자 깜짝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장한생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장한생 아직 나이도 어린 사람에게 무슨 짓이냐. 그러나 남공각은 마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오며 제갈명과 주설란을 향해 외쳤다. 제숙부님 주숙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절대로 저를 상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장한생을 향해 날카롭게 물었다. 장한생 당신은 내가 떠날 때 노사형께서 무슨 당부를 하셨지 알고 있소. 장한생은 자기의 일격이 수포로 돌아가자 약간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급히 물었다. 남공노기가 대체 너에게 무슨 부탁을 했느냐. 남공각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그를 주시하더니 언성을 높였다. 노사형께서는 진작부터 당신의 오만함을 알고 절대로 포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소. 뿐만 아니라 노사형께서 당부하기를 만약 옥령을 거절할 경우에는 조금도 정을 생각하지 말고 당장에 처치해버리라고 했소이다. 말을 끝마침과 동시에 그는 장한생의 아랫배를 향해 번개처럼 일지를 찔러갔다. 장한생 역시 남공각의 이같은 얘기를 듣고 양손에 진기를 모아 남공각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아직 나이도 어린 남공각이 갑자기 선수를 치고 장한생의 기의 혈을 예리하게 찔러갔던 것이다. 순간 장한생의 우람한 체구가 갑자기 일장 밖으로 튕겨져 날아갔다. 장한생은 마치 미친 야수처럼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여 정신없이 제갈명의 앞을 향해 허겁지겁 달려오는 것이다. 제갈명은 장한생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장한생. 이놈. 어디로 오려고 하느냐. 제갈명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일진의 쥐꼬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장총관. 걸음을 멈추어라. 동시에 나이가 약 24,5세 가량 되어보이는 한 명의 낭자가 바람과 같이 나타났다. 무림맹의 많은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날아왔는지 보지 못했다. 이때 제갈명과 주솔라는 그 낭자를 향해 동시에 허리를 굽혔다. 후배 인사를 드리옵니다. 낭자는 가느다란 미소를 띄우고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직하게 말을 꺼냈다. 두 분 노신성께서 당신 두 사람을 아주 훌륭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남공각을 보내서 좀 배우라고 했어요. 제갈명은 다시 허리를 굽히며 공손하게 말을 받았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원래 이 낭자는 바로 회성부 총관 고사선자였으며 흥채마녀의 동생이었던 것이다. 고사선자는 장한생을 한동안 주시하더니 가볍게 탄식을 했다. 장 총관. 저와 함께 노신선을 만나 뵈러 가요. 장한생은 눈물을 흘리며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채넘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의 공력은 저놈의 청강제에 의해서 벌써 없어졌는데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선자께서는 남공 늙은이라 명령을 받고 저의 목을 떼어가기 위해서 오셨으니 제가 죽더라도 저의 시체를 거두어줄 사람이 있게 되었구려. 장한생은 말을 마치는 것과 동시에 철양하게 웃으며 갑자기 오른손을 치켜올리더니 자기의 철양혈 향해 힘껏 내리찍었다. 순간. 장한생의 거대한 체구는 마취 썩은 고목나무처럼 힘없이 쓰러졌다. 고사선자는 한동안 장한생의 시체를 주시하더니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제갈명을 향해 나직이 입을 열었다. 일시적인 잘못 때문에 저토록 비참한 최후가 기고 말았군요. 제대역. 사람을 시켜 그의 시체를 좀 묻어주시겠습니까? 제갈명은 여러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더니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예. 명령대로 하겠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뒤에 서 있는 무사들을 향해 장한생의 시체를 앞산에 잘 붙도록 분구를 했다. 어느 사이에 남공각도 달려와서 제갈명과 주설란 두 사람을 항해 인사를 했다. 주설란은 남공각 곁으로 바싹 다가서며 손을 잡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다. 가가. 우리는 3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너는 키도 컸을 뿐만 아니라 무공 또한 몹시 높아진 것 같구나. 장천관의 무서운 공력으로서도 너의 일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무공을 일순간에 잃어버렸지 않았느냐. 남공각은 멋쩍은 등머리를 극적이며 주설란을 힐끗 쳐다보더니 나직하게 반문했다. 제가 장천관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떠나올 때에 노신성께서 가르쳐준 한 수가 적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신성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가 소홀한 틈을 타서 먼저 그의 기의열을 찌르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저에게 어찌 그토록 대단한 실력이 있었겠습니까.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제갈명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고사선자를 향해 공손히 말을 꺼냈다. 내일이 바로 무림맹의 성립대회 날이니 선자께서도 참가를 하셔서 자리를 빛나게 해주십시오. 고사선자는 급히 손을 흔들며 생글시 웃더니 남공각을 주시하며 겸손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노신선의 명령을 받들고 가기를 보호하여 장총관에 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장총관이 자결을 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가기를 당신 두 분에게 맡기고 즉시 산으로 돌아가야만 해요. 옆에 있던 주솔란이 고사선자를 똑바로 주시하더니 만류했다. 선자 그렇게 급하시지 않다면 하루만 기다렸다가 무림맹의 성립대회를 보고 가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고사선자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 저으며 소리 없이 웃었다. 더 이상 붙잡을 필요는 없어요. 저에게 시간이 있다면 당신네들이 초청을 하지 않아도 제가 자진해서 왔을 것이에요.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소매자락을 휘두르며 허공을 향해 빗살처럼 사라져버렸다. 제갈명과 주솔란 남공각 등 세 사람은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또한 무림맹이 성립되기 바로 전날 밤에 벌써 무명도의 총영주들을 차치해버려 여러 군협들의 마음은 통쾌하기 그지 없었다. 고사선자가 떠난 후에도 제갈명 부부는 떠날 줄을 모르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여러 군협들은 혹시 또 다른 강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주의를 살펴보고 있었다. 바로 이때 왼쪽의 숲속에서 무림맹의 우호법 소구리가 어깨를 들썩거리며 천천히 걸어나왔다. 소구리의 뒤에는 흑석도주의 문화정형이 총총히 따르고 있었다. 또한 맨 뒤에 따르는 사람은 바로 무림맹의 투항을 한 바 있는 부총관 하원회였던 것이다. 제갈명은 소구리 등 사람들을 보자 즉시 앞으로 몇 발자국 걸어가더니 궁금한 듯 물었다. 소호법 일은 어떻게 되었소? 소구리는 주의를 한번 살펴보더니 만면에 미소를 띄며 자신있게 대답했다. 모든 일은 뜻대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말을 마침과 동시에 그는 고개를 돌려 정형을 주시하며 말을 계속했다. 이번 일은 모두 정노재가 수고를 했습니다. 정형은 소구리의 곁으로 걸어오더니 제갈명을 향해 폭권을 하며 빙긋이 웃었다. 소호법 그것은 너무나 과장된 말씀입니다. 저는 다만 명령을 받고 가마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환흥단을 먹였을 뿐입니다. 또 사실상 그 다섯 사람은 모두 마치 넋이 빠진 사람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말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약을 먹일 때까지 조금도 반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갈명이 정형을 한동안 주시하더니 나직이 물었다. 정노재 그 다섯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정형은 가볍게 탄식을 하며 공손하게 대답했다. 저는 다만 악기차오와 소림사의 지통대사만 알 수가 있었을 뿐 나머지 세 사람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소구리가 나서며 제갈명을 향해 물었다. 그들은 환흥단을 먹었기 때문에 조금 후면 깨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그들을 안으로 옮겨 놓은 다음 얘기를 나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갈명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더니 고개를 두어 번 끄덕였다. 이때 하원해가 숲속을 향해 손짓을 한 번 했다. 즉시 10명의 경장차림을 한 대안들이 두 사람씩 나누어 흑색 가마를 들고 무림맹의 총단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정형은 뒤를 한 번 돌아보더니 제갈명을 향해 폭권을 했다. 맹준님 만약 또 다른 군부가 없으시다면 저는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제갈명은 정형을 바라보며 빙긋이 웃더니 가볍게 손짓을 했다. 노재 수고가 많았네 어서 돌아가게 정형은 일례를 들인 후에 즉시 강변에 있는 누선을 향해 달려갔다. 제갈명의 부부와 공룡자 소구리 엄봉저 등 사람들도 무림맹의 총단을 향해 되돌아갔다. 한편 산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공동사면은 안색까지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제갈명 부부의 쌍검 합격은 아예 논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염지천 석타자 등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탁진인이 무겁게 탄식을 하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무림맹의 실력이 대단한 것 같으니 우리는 아예 공동파로 돌아가서 강호에 발을 디디지 않는 것이 산책일 것 같소. 낭진인이 그의 말에 동감이라는 듯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대사형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선자는 비록 마음소트로 불복을 하고 있었지만 감히 반대를 하지 못하고 두 분 사형을 따라 객청 안으로 되돌아갔다. 파양의 소라주주 우정경 부부의 사람 됨을 볼 때 그들은 결코 사악한 무리가 아니었다. 또한 희방의 수령 유성추일 정계태와도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구였다. 정계태는 우정경 부부에게 경검항동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당부를 한 다음 설명을 했다. 지금 무림맹에 참가한 문파만 해도 벌써 15개의 문파가 되는 것 같소. 또한 듣자하니 맹주 부부의 쌍검 합격은 가히 천하무적이라는 말을 들었소. 우정경 부부는 그의 말을 들은 후부터는 공동사묘와 더 이상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동사묘와 우정경 부부 외에도 몇 명 무명도의 앞잡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도 무림맹의 막강한 세력 앞에서는 강히 이를 저지르지 못했다. 무림맹이 성립되기 바로 전날 밤은 대체로 평온하게 지나갔다. 날이 밝자 무림맹의 총단에는 호화찬란한 깃발들이 여기저기 나붓겼다. 뿐만 아니라 문앞에 걸려있는 하나의 붉은 현판 위에는 무림맹의 성립대회라는 글씨가 금박으로 화려하게 새겨져 있었다. 무림맹의 성립을 축복이라도 해주려는 듯 찬란한 햇빛이 현판에 비친이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반짝인다. 대문 앞에 넓은 광장에는 15개의 강문 가파를 상징하는 깃발들이 세워졌다. 15개의 깃발은 소림무당 마교 흑석도 홍채문 등의 것이었다. 그들의 기세는 마치 온 천하를 집어삼킬 듯했다. 광장의 앞에는 하나의 높다란 대나무가 세워져 있었으며 대나무 위에는 무수한 폭죽이 매달려 있었다. 불빛이 번쩍하는 순간 컹 컹 컹 컹 하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며 폭죽은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다. 폭죽이 터지는 소리는 마치 천둥과 번개가 치는 드돈 사방을 뒤흔들었다. 무림맹의 총단에 있는 두 짝의 붉은 대문은 폭죽이 터짐과 동시에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대회에 참가하는 강몽 각파의 인사들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고 있었다. 폭죽 소리와 함께 벌써 한 패거리의 사람들이 대문 밖까지 깔려있는 양탄자를 밟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맨 앞에는 종남의 두 늙은이 그 뒤에는 천산 소설홍 석타자 염지천 등이 붉은 양탄자를 밟고 들어오고 있었다. 이때 대문 앞에 서있던 집사당의 부총관 하원회가 빙긋이 웃으며 폭건을 했다. 무림똥도 여러분 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하원회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치 거센 물결처럼 문 안으로 몰려 들어왔다. 그리고 대문의 앞에는 하늘색의 경장차림을 한 8명의 무사들이 번쩍번쩍하는 장검을 들고 지키고 있었다. 이 객청은 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었으며 집사당에서는 이미 좌석을 마련했다. 왼쪽에는 향불을 피우는 상이 있었고 상의 양쪽에는 모두 8개의 가죽으로 만든 의자가 놓여져 있었다. 이 8개의 의자는 특별 기빈들이 앉는 의자였다. 먼저 대회장에 들어온 종남 1호 소설홍 등 사람들이 의자에 앉았다. 또한 16개의 의자에는 노란색의 비단이 씌어져 있었는데 이 의자들은 바로 강문 가파의 장문인들의 자리였으며 지금은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세 줄로 된 의자가 있었으며 그것은 붉은 비단으로 쓰여져 있었다. 등은 대문 쪽을 향하게 되어 있었다. 이 붉은 좌석은 좀 높은 기빈들의 좌석이었으며 옆에 있는 분흥색의 좌석에는 각대 문파의 제자들과 무림동도들의 자리였다. 뒤이어 붉은 좌석에는 연락당주가 안내를 해서 여러 기빈들이 차례차례 앉았다. 붉은 좌석에 앉은 사람은 소림사의 주지 외에 공동사묘 중에 탁진인 낭진인 또한 손호반 사마장 홍갈무구 옥정남군 정첩후 등이었다. 성립대전 뿐만 아니라 맹주부인 주솔라는 고죽방의 방주부인 죽청청 공동사묘 중에 유선자 등을 데리고 붉은 좌석에 입석을 했다. 곧이어 또 다른 일행이 대회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맨 앞에 서서 들어오고 있는 사람은 13사 세가량 베어 보이는 명의 동자였다. 이에 두 명의 동자는 얼굴이 준수하고 체격이 비슷할 뿐 아니라 심지어 하늘색의 경장 등 뒤에 매고 있는 당검까지도 몹시 비슷했다. 두 명의 동자는 바로 흑석도의 정영과 어젯밤에 청강지로서 일거의 무명도의 총영주 장한생을 제거한 남궁각이었던 것이다. 두 명의 동자의 인도 아래 대회장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하늘색 장포를 입고 있으며 20세가 넘어 보이고 허리에는 옥뒤를 두르고 있는 무림맹의 맹주 제갈명이었던 것이다. 제갈명의 좌우에는 좌우법 공용자와 우호법 소부리가 따르고 있었다. 이때 특별석에 앉아있던 다섯 분의 노인이 정중히 일어서고 붉은 좌석과 분흥 좌석에 앉아있는 여러 군역은 일제히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제갈명의 뒤를 따라 입장을 하고 있는 14개 문파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소림사의 방장 배통대사 무당파의 장문인 철령자 종남파의 장문인 6년생 점창파의 장문인 번천안 백장청 노산파의 장문인 풍청관수 사기량 화산파의 장문인 범숙한 팔괴문의 장문인 구양반석 신조 엄문당의 장문인 엄봉저 마교의 대표 회진진 백요의 총타주 민장강 흑석도주 은천행 궤도문의 총수령 조노곡 고죽방의 방주 죽중형 희방의 방주 유성 추월 정계태 등 사람들이 차례로 들어와 자기의 좌석 앞에 무림맹의 성립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포를 터뜨리겠습니다 이 사회자는 비록 나이가 어린 것 같았지만 우렁찬 목소리는 맑으면서도 위험이 있었다 거대한 대회장 안에 구석구석 까지도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내공만으로도 이미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군역들은 경악하고 있었다 지금 대사를 읽어 내려가고 있는 이 청년은 바로 폐관 3년을 마치고 북고산으로 달려온 윤상이었던 것이다 즉시 무림맹의 총단 대문 밖에 서서 대기를 하고 있던 두 명의 무사들이 세계의 무쇠로 된 축포를 쏜다 컹 컹 컹 거양과 함께 대회장 안에서는 즉시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한다 음악의 연주가 끝나자마자 윤상이 다시 소리를 높였다 무림맹의 맹주께서는 자리에 오르십시오 제갈명은 윤상의 말에 따라 가운데 있는 소부리가 즉시 한 발자국 다가서더니 제갈명의 좌우로 섰다 윤상이 또다시 우렁찬 음성으로 말을 꺼냈다 14개 문파의 장문인들 속히 자리에 앉으십시오 14개 문파의 장문인들 역시 윤상의 말에 따라 제갈명의 뒤에 일렬로 정연하게 앉았다 이때 공룡자와 소부리 두 사람이 손에 들고 있던 붉은 초에 불을 붙였다 다시 윤상의 우렁찬 음성이 넓은 장안에 울려 퍼졌다 어서 향을 태우시오 제갈명의 옆에 서있던 공룡자가 한 묶음의 향을 제갈명에게 즉시 건네 주었다 제갈명은 향을 받아 든 다음 두 손을 높이 치켜올렸다 윤상은 엄숙한 장례를 한번 둘러본 다음 우렁차게 외쳤다 향불을 세 번 붙이시오 제갈명은 향로에 세 번 불을 붙인 다음 향로에 향을 꽂았다 윤상은 또다시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크게 외쳤다 술을 올리시오 공룡자가 상위에서 술잔에 술을 가득히 따른 다음 제갈명에게 건네 주었다 제갈명은 술잔을 받자마자 술잔을 위로 치켜올렸다 윤상은 다시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크게 소리쳤다 술잔을 세 번 올리시오 제갈명은 술잔을 위로 세 번 치켜올린 다음 술을 땅에 뿌렸다 윤상은 제갈명을 큰소리로 외쳤다 무림맹의 맹주께서는 여러 무림동도들을 대신해서 천재신명께 세 번의 절을 올리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기립을 해주십시오 제갈명은 14개 문파의 장문인들과 함께 모든 형식을 끝냈다 윤상은 또다시 제갈명과 14개 문파의 장문인들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무림맹의 맹주께서는 대회에 참가한 14개 문파의 장문인들과 피로서 맹세를 하기바랍니다 좌우법 공영자는 즉시 상위에서 한자루의 비수를 꺼냈다 우호법 소부리도 동시에 금으로 만든 하나의 그릇을 받쳐들고 제갈명 앞으로 다가갔다 제갈명은 비수를 받아들고 자기의 중지를 가볍게 그은 다음 즉시 소부리가 들고 있는 그릇에 3방울의 붉은 선열을 떨어뜨렸다 이어서 14개 문파의 장문인들도 차례대로 소부리가 들고 있는 그릇에 3방울의 붉은 선열을 떨어뜨렸다 소부리는 15사람의 선열을 받은 그릇을 재단 위에 엄숙히 올렸다 윤상은 또다시 대문쪽을 바라보며 다시 여러 사람을 주시했다 여러분 온갖 순환을 겪은 후에 참가한 무림의 동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윤상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문 밖에서는 집사당의 총관 정로복 부총관 하원에 등 사람들이 들어왔다 또한 그들의 뒤에는 얼굴이 청소하게 생긴 존남파의 장문인 종자기 체구가 우람하고 흉악하게 생긴 악기차오 체격이 작아보이고 늙은 과찬 성 공손양 회색의 도포를 입고 있는 구육도사 풍산 승복을 입고 있는 소림나한당의 주지 지통대사 금화상 점창상 한 갈비백 산석 캐도왕 조노복의 아들 조봉춘 등 사람들이 입장을 하자 장례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정로복과 하원에는 여덟 사람과 함께 재단의 앞에까지 다가가더니 구녀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섰다 제갈명은 즉시 그들에게 다가가더니 하나씩 일일이 악수를 청했다 그리고는 그들은 한가운데에 서서 구녀들에게 폭건을 하고 허리를 굽히면서 장중하게 말을 꺼냈다 여러 무림의 선배동도 여러분 지금 제 뒤에 서있는 이 여덟은 온갖 순환을 겪은 후에 다행하게도 관명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덟 분의 내력에 대해서는 단연간 강호에서 명성을 날리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키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줄로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록 이 여덟 분이 똑같이 흑영도의 마수에 빠지기는 했어도 각기 다른 세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 이었습니다 제갈명은 여러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제일 먼저는 종남파의 장문인으로 그는 종남각에서 쫓겨난 사제에게 해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림사의 지통대사와 전창의 갈비백 그리고 쾌동훈의 조봉충 그리고 금화상 이 내부는 흑영도의 계산대전에 참가했을 때 술자석에서 정신을 잃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풍산 공손향 차오 등 세 분이며 이 세 분께서는 흥채문주와 마교의 한선자의 요청을 받아 흑영도에 가셔서 돌아오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제갈명은 두 눈을 반쯤 감은 채 무슨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또다시 말을 계속했다 제가 또 한가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들이 마수에 맞은 후에 당했던 일들과 무명도 내부의 조직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명도에서 실제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어젯밤에 자결을 한총영주 장한생 이었으며 그의 아래에는 이 개조와 사계당이 있습니다 제갈명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더니 이어 말했다 먼저 사계당을 얘기하자면 황해 청해 백의 흑해 당이며 명분상으로는 총영주의 소속으로 총영주의 지휘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이 4개의 당은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개조에 대해서는 각기 부총영주 한 사람씩 임명하여 영주를 보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갈명이 길게 심호흡을 한단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첫번째 일개조는 독을 위주로 하며 책임자가 부총영주의 직책을 맡고 있으며 각문 각파의 사람들이면 무조건 독약을 먹이고 독인으로 만들어버리지요 또한 이 독인들은 조금이라도 잘못 건드리기만 하면 즉시 독이 발작을 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8분 중 종남 장군인 지통대사 갈비백 조봉춘 금화상 등 5분이 바로 독인으로 된 바가 있습니다 군협들은 그의 말을 듣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놀란 듯한 표정들을 짓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대회장하는 마치 지 죽은 듯 조용하기만 했다 제갈명은 여러 사람들을 둘러보며 위험있게 막을 이었다 또 일개조의 부총영주는 바로 음군항 입니다 이 사람은 또한 옛날 현웅교의 잔당이었습니다 3년 전 홍채문주와 한산자는 많은 무림고수들을 초청했었지만 모두 음군항의 수중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지금 모두 음인으로 변했으며 음인은 독인보다 더욱 무섭다고 합니다 온인은 평상시에는 마치 굳은 시체처럼 움직이지도 말할 줄도 모르며 누가 반드시 가말을 들어주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갈명은 고개를 돌려 세 사람을 향해 손짓을 하더니 침중하게 말을 계속 했다 음인들은 피리소리를 듣기만 하면 즉시 바람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고 무서운 공격을 펼치기 때문에 가히 천하무적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차오 풍산 공손 선배 등 세 분이 바로 옛날에 음인이 되었던 분들 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세 사람에게 집중이 되었다 제갈명은 만면에 미소를 띠며 다시 입을 열었다 무명도에 비록 독인과 음인이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벌써 그것들을 파괴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증거로서는 여기에 있는 여덟 분 중 다섯 분이 독인 이었고 세 분이 음인 이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모두 제정신을 찾았으며 이것이 바로 사악은 반드시 정의에 의하여 멸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 군협들은 제갈명의 말이 끝나자마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제갈명은 손을 들어 저지시키며 다시 말을 이었다 3년 전 흥채문주와 마교 한선자께서 무림의 10여명의 고수들과 연합을 해서 흑영도에 간 다음 돌아오지 않을 때에 저희 부부는 흥채문주의 명령을 받고 멀리 부각에 가서 무예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부각에서 내려와 흑영도로 달려갔을 때 흑영도는 이미 폐허로 변해 있었으며 섬 위에는 한 명의 적당도 없었습니다 제갈명은 가볍게 탄식을 하며 침중하게 입을 열었다 그러나 무림에는 갑자기 자칭 무명도라고 하는 신비스러운 무리들이 나타났으며 이들이 바로 옛날 흑영도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실종이 된 것이 아니라 은군왕에 의해서 음인으로 변했으니 흑영도의 잔당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을 하고 약간 쉬며 또다시 말을 계속 연결시켰다 공선선배 등 세 분에 의하면 흥채문주 일행이 배를 타고 흑영도에 도착했을 때 섬 위에는 검은 안개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일행은 두 패로 나뉘어져 수색전을 펼쳤지만 안개 때문에 방향을 일고 또한 정신까지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대회장 안에 있던 군협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제갈명은 신광이 번득이는 눈으로 대회장 안을 샅샅이 살펴보더니 갑자기 음성을 높였다 흑영도의 무리들이 제 아무리 독을 잘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당근 무림에서 독일 인자인 본맹의 우벅 공룡자와 무림에서 유일한 동물을 키우는 흑석부가 우리를 일체 지원하게 되며 독인과 음인의 신지를 풀 수 있는 환흥단을 만드는 갈모구가 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군협들은 계속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제갈명은 박수소리가 책 끝나기도 전에 빙긋이 웃으며 한가지 중대한 일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대회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으며 군협들은 제갈명을 주시하며 말을 기다렸다 제갈명은 안색을 굳히며 큰소리로 선포를 하기 시작했다 본맹은 무림의 정의를 위해 무명도의 악한 세력을 하루빨리 제거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14개 문파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본맹은 쉽게 성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맹은 사흘 안에 강호에 해를 끼치는 무리들을 소탕하려고 하니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모두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소리가 끝나자마자 자색의 좌석에 앉아있던 종남 인호가 갑자기 일어섰다 종남 인호는 동시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어서더니 왼쪽에 있는 남궁자가 먼저 우렁찬 음성으로 말을 꺼냈다 우리 두 명의 늙은이는 종남 산에서부터 맹주와 함께 흑영도에 가서 악의 무리를 소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폐파는 대리 장문인 6년생이 문화인들을 데리고 대회에 참가했으니 모두 하래서 맹주의 분부를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본 종남 판은 무슨 일이 있든지 무림맹을 위해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남궁자의 말이 끝나자 소림의 대통대사가 일어서며 쌍장을 마주한 다음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무아미 마땅히 소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본사의 주지와 40여 명 의 호법 제자들도 맹주의 분부를 따라 사악한 무리들을 소탕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무당의 철령자 고죽방 죽중형 흑석도주 산서 쾌동훈의 존오복 등이 일어나 맹주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 했다 심지어 원래 무명도를 위해서 일을 해오던 공동사며 우정경 부부 등 사람들도 무명도를 없애기로 맹주에게 맹세를 했던 것이다 뒤이어 여러 군협들은 손을 높이 치켜 올리며 파체 행동을 할 것을 다짐했다 대회장의 왼쪽에 서서 듣고 있던 윤상이 다시 소리를 높였다 지금부터 선사를 하겠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태허 윤상의 말이 끝나자 대회장 안은 다시 지죽은 듯 조용해졌으며 대회에 제갈명이 앞으로 두 발자국 걸어나가자 좌우법 공명자가 급히 다가서며 빨간 종이에 써있는 선사문을 제갈명에게 건네주었다 지금 흑영도는 무림맹의 창립에 불만을 품고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무림의 동도들을 연금하고 적장을 파견해서 각 무림의 문파들을 뒤집어놓기 위해 벼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채문주와 한선자 등의 사람들도 그들의 음모를 폭로시키기 위해 흑영도에 달려갔으나 불행하게도 적의 관계에 빠져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갈명은 숨이 찬 듯 길게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다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무명도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으며 중원의 정의의 인사들은 모두 그들의 마수에 빠져 독인이 아니면 의민으로 변해 무림의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림의 동도들이 어찌 두 눈을 뜨고 정의의 칼을 뽑아 흑영도의 나머지 잔당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섬멸해 버려야겠다는 것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제갈명이 다익자 여러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내기 시작했다 호로드를 대령하시오 순간 대문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총순찰 두경강이 포승으로 묶은 젊은 남녀를 데리고 들어왔다 두경강의 뒤에는 손에 번쩍이는 장검을 들고 있는 8명의 무사들이 따르고 있었다 일행이 가운데까지 왔을 때 두경강이 제갈명을 향해 허리를 굽히며 말을 꺼냈다 순찰당의 총순찰 두경강이 무명도의 백만청과 유소봉을 대령하고 명령을 기다립니다 제갈명은 포승에 묶여있는 두 사람의 남녀를 가리키며 분부를 내렸다 어서 그들의 포승을 풀어주시오 두경강의 뒤에 서있던 두 명의 무사가 나서며 두 사람의 포승을 급히 풀었다 두경강은 백만청과 유소봉을 쏘아보며 고함을 질렀다 빨리 나서서 맹주를 뱉지 못하겠느냐 이놈들 두 사람은 앞을 힐끗 쳐다보고 앞으로 한걸음 다가서더니 급히 허리를 굽혔다 맹주님을 배웁니다 무명도의 영주라는 직책은 사대당의 강주와 똑같다 향주는 바로 염지천의 문화 신남 신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신분은 결코 낫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무공은 벌써 상실되었으며 한 번도 남에게 고개를 숙여본 일이 없던 그들이 제갈명에게 고개를 숙였던 것이다 제갈명은 정색을 하고 고개를 두어번 끄덕여 답례한다 오늘의 이 대회는 홍채문과 14개 문파의 연맹으로서 무명도를 토벌하기 위해 성립을 하는 대회라고 할 수가 있소 그리고 무명도의 총영주 장한생이 어젯밤에 자결을 함으로써 정의는 반드시 사악함을 이긴다는 증거가 되었소 두 분께서는 기왕 지난 날의 과오를 뉘우쳤으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세 사람이 퇴기를 바라겠소 지금 백만천의 하얀 옷은 온통 흙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머리도 산발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용무 또한 몹시 초췌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새하얀 살결과 아름다운 얼굴을 감추지는 못했다 백만천은 저의 이름은 백만천이며 올해 27세입니다 전에는 무명도의 영주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어젯밤에 총영주와 함께 무림맹의 성립대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하게도 무림맹에서는 저의 죄악을 추궁하지도 않고 무궁만 제거했으며 새 사람이 될 기회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백만천의 쥐꼬리 같은 음성이 끝나자마자 군협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백만천의 뒤에 서있던 유소봉이 앞으로 두 발자국 나서더니 군협들을 향해 폭건을 했다 저는 유소봉이라 하며 나이는 스물다섯 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흑영도주 염지천의 문화로 들어가 향주의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보름전에 명령을 받고 일꾼으로 변장해서 무림맹에 잠입한 다음 일거에 무림맹의 총단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림맹에서 호의를 베풀어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으니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공개적으로 흑영도에서 탈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당장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군협들은 또다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제갈명은 박수소리가 끝나자 소리 없이 웃으며 말을 꺼냈다 두 분께서 새 사람이 될 것을 결심했다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소 제갈명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원에가 두 개의 붉은 봉투를 들고 그의 곁으로 다가서더니 공손히 건네 주었다 제갈명은 봉투를 받아든 후에 다시 두 사람을 향해 말을 계속했다 이것은 봉맹에서 두 분을 위해 준비한 것이요 여기에 300량 의 은자가 들어있으니 두 분께서는 서슴지 말고 받으시고 여기를 떠나십시오 백만천과 유소봉은 공손히 은자를 받은 다음 동시에 허리를 굽혔다 맹준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에 은혜 제갈명은 급히 손을 흔들며 가볍게 웃더니 말을 가로챘다 두 분께서는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서 가보시오 백만천과 유소봉은 연신 제갈명을 향해 허리를 굽히며 밖으로 걸어나갔다 두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윤상이 우렁찬 음성으로 외쳤다 무림맹의 성립대회는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어서 축포를 올리시오 대회장 밖에서는 계속해서 축포가 터지는 가운데 무림맹의 성립대회는 무사히 끝났다 소설홍 석타자 종남 인호 등 강문 각파의 장문인들은 맹주인 제갈명에게 축하의 인사를 나누었다 정오가 되어서야 무림맹의 총단에 있는 객청 안에는 50여 군대의 술좌석이 마련되었고 이 성대한 축하연은 약 한 시즌가량이 지나서야 끝났다 축하연이 끝난 후에 제갈명 부부는 강문 각파의 장문인들을 화청 안으로 초청해서 무명도를 소탕하기 위한 상의를 했다 비밀 회의가 열리고 있는 화청의 주변에는 경비가 몹시 삼원했다 비밀 회의에 참가한 사람은 연례 문파의 장문인 외에도 총호법 염천을 비롯해서 좌우법 공영자 우호법 소구리 연락당주 언봉저 집사당주 정수복 순찰당의 두경강 등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각대 문파의 장문인들은 아무에게도 회의 내용을 이튿날 무림맹의 총단은 갑자기 어수선해졌다 그들은 벌써 무명도의 무리를 소탕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저녁 강변에 있는 원래 두척의 누선 외에 또다시 세개의 돛이 달려있는 두척의 거선이 당도했다 뿐만 아니라 또 한척의 새까맣고 거대한 물체가 강가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이 거대한 물체는 몸이 새까맣고 길이는 3장 가량 되어보였으며 넓이는 1장 가량 되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나무 상자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았다 군역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거대한 물체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어느 사이에 무림맹이 성립된 지 사월이 지나고 청경절 이 돌아왔다 이날 세른무림맹 총단의 문은 활짝 열어졌고 자문파의 장문인들과 무림동도들은 일제히 객청위에 집합했다 하나의 명단 같은 것을 들고 있던 총호법 염지천이 여러 군역들을 향해 폭군을 하며 입을 열었다 무림동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바다를 떠나 적을 토벌하는 날입니다 본맹에서는 이미 여러분을 위해 배를 마련했으니 간단히 준비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을 테나 사흘 후면 흑영도에 도착할 수가 있으며 그곳에 도착을 한 후에야 결단을 내릴 수가 있으니 여러분께서는 순서대로 배위에 올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염지천은 다시 명단을 한 번 본 다음 큰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제1서는 소림의 대통령대사께서 통소를 하시며 본맹의 주작위가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통령대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폭건을 했다 주작위는 정통 명통 지통 행통 능통 등 5분의 대사와 40명의 수아들을 데리고 문 밖으로 대청을 나간 후에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제2서는 무당장문 철령자께서 통소를 해주시고 본맹의 서훈장께서 수행을 하십시오 무당파의 장문인 철령자는 폭건을 한 번 한 다음 서훈장과 함께 5명의 법사 30명의 남포도사를 데리고 객청을 빠져나갔다 염지천은 남아있는 여러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3서는 고족방주와 쾌도문 조노대 두 분께서 공동으로 통소를 하시고 본맹에서는 조봉춘이 수행을 하겠습니다 고족방주 죽중형 부구와 회동훈 조노복 등 세 사람은 동시에 폭건의 예를 취하고 밖으로 나갔다 조봉춘은 4명의 사제 12명의 문인 그리고 고족방에 있는 20여 명의 문하들을 데리고 뒤를 따랐다 염지천은 다시 흑석도주를 주시하며 소리 없이 웃더니 말을 계속했다 흑석도주 께서는 제4선을 타시고 모든 배를 통솔하시기 바랍니다 흑석도주가 미소를 지으며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자 흑석도의 문화들은 일제의 그의 뒤를 따랐다 흑석도주의 모습이 사라지자 염지천은 정수복을 향해 손짓을 한번 하더니 다시 여러 사람을 주시했다 본맹의 총단은 집사당의 당주 정수복 께서 지켜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제의 맹주의 뒤를 따라 배로 올라가시오 제갈명과 총호법 염지천의 인도 아래 천산 소소롱 석타자 악기차오 구육도사 풍산 종남 인호 탕승무 공영자 소구리 두경강 등 여러 사람들은 일제의 무림맹의 총단을 떠났다 여자들은 맹주구인 주솔란을 선두로 해서 용주주 홍채문의 4명의 신여 영춘 영풍 영양 영월 등 여러 사람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일행이 총단을 떠나 강가에 다다랐을 때 소림무단 고죽방 등 사람들은 벌써 누선 위로 올라갔다 또 한척의 검은 상자 같은 거선 위에는 3개의 검은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었다 3개의 깃발들 중에는 파란 바탕으로 된 흑석도 의 귀가 펄럭이고 있었으며 이것으로 볼 때 바로 흑석도 의 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 한척의 거선은 일행들과 함께 제4선에 올랐다 이 배는 내 척의 배 중에서 제일 큰 배였으며 배에는 상하이 층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백여 명이 승선할 수가 있었다 집사당주 정수복은 무림맹에 있는 수십 명의 무사들을 데리고 강가에 나와 축권을 터뜨리며 처음 출범하는 이들을 위해 축하를 해주었다 이번 흑영도를 소탕하는 데 있어서는 총호법 염지천이 총지휘를 맡았고 흑석도주를 선봉장으로 임명했다 소구리는 총순찰 언봉전은 총연락 부경강은 총관사 집사당 부총관 하원에는 안내를 담당하게 되었다 무림에 정의 고수들을 태우고 있는 다섯척치 배는 호탕하게 진강해 하류를 향해 미끄러져 갔다 이번에 안내를 맡고 있는 하원에는 전에 흑영도의 흑위 총관이었던 것이다 출행을 한지 사흘째 되던 날 황후 무렵 벌써 흑영도를 볼 수가 있었다 이때 안내를 맡고 있는 하원에는 염지천과 소구리 등 두 사람을 데리고 뱀머리에 서서 흑영도의 형세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다 염지천은 연신고개를 끄덕이더니 품속에서 청색으로 된 하나의 삼각기를 꺼내더니 허공을 향해 몇 번 휘둘렸다 이때 맨 앞에 가고 있던 흑석도의 선봉선이 갑자기 방향을 동쪽으로 바꾸었다 염지천은 다시 붉은 삼각기를 꺼내더니 조금 전과 같이 허공을 향해 몇 번 휘둘렀다 왼쪽에 가고 있던 소림사의 대통대사가 인솔하는 배가 즉시 흑영도의 남쪽을 향해 방향을 바꾸었다 염지천이 또다시 백색 삼각기를 꺼내 휘두르자 오른쪽에 가고 있던 무당파의 배는 즉시 흑영도의 서북쪽을 향해 방향을 바꾸었다 맹주 제갈명이 타고 있던 배는 흑영도 북쪽을 향해 미끄러져 갔다 다섯 척의 거선은 다섯 군데 방향으로 나누어서 흑영도를 포위하며 서서히 다가갔다 황홈 무렵의 거센 파도 함께 다섯 척의 거선은 어느 사이에 흑영도의 모래사장에 다다랐다 앞에 보이는 흑영도는 마치 폐허가 된 옛 날은 차츰 차츰 어두워졌고 무림맹의 사람들은 다섯 개 조로 나뉘어 수색을 하면서 전진을 하기 시작했다 한 시간이 채 못 되어서 지정된 지점에서 모두 회합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섬위를 잊어듯이 뒤져도 아무런 이상을 찾지 못했다 총관사 두경강은 다섯 척의 배 위에 남아있는 사람을 시켜 높은 지대에 10여개의 천막을 치도록 지시를 했다 소부리와 윤상 당승무 등 세 사람은 삼아장훈과 몇군데 험악한 곳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제일 늦게 도착했다 각처의 천막에는 벌써 등불이 켜져 폐허가 되어버린지 오래인 흑영도의 밤을 휘황찬란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도처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가운데에 있는 하나의 천막 속에는 각문 각각의 장문인들이 들어있었다 제갈명 부부가 여러 군역들과 상의를 하고 있을 때 염지천이 갑자기 큰소리로 웃어져치며 입을 열었다 허허허 됐소 됐어 소노형과 삼아노형 께서 돌아오셨으니 여러분께서 흑영도의 비밀을 알고 싶으면 삼아노형 의 대답을 기다리시오 제갈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부리 등 내 사람을 맞으며 빙긋이 웃었다 내 분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앉아서 천천히 얘기를 합시다 소부리가 빙글에 웃으며 삼아장 흥을 주시하자 그는 제갈명을 향해 폭권을 하더니 신중하게 말을 꺼냈다 제가 추측한 결과에 의하면 이 흑영도는 하나의 폐허에 불과합니다 또한 흑영도는 거센 파도에 의해서 전복이 된 것 같았으며 3년 전에 흑영도가 갑자기 없어진 것도 바로 파도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철령자가 삼아장흥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무명도는 여기에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구려 삼아장흥은 쪼개진 벽돌을 상위에 올려놓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벽돌을 자세히 본 결과 흙과 모래를 섞어서 만든 것 같았으며 물에 닿기만 하면 즉시 갈라집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섬의 집을 지을 때 일부러 거센 파도에 의해 떠내려 가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염지천 이 나서며 한마디 덧붙이기를 망설이지 않았다 전도 사마노형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소 제갈명은 가볍게 탄식을 하고 염지천을 한동안 주시하더니 다그치듯 물었다 총허법께서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실 수 없겠소 염지천은 갑자기 호쾌하게 웃어져 치더니 여러 군협들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허허허 흑영도의 마크에는 또 한 명의 주모자가 모든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영도는 하나의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3년 전에 흑영도를 창립한 것은 다만 하나의 속임수로서 대회에 참가한 인사들을 일망타진 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들은 일망타진을 한 후에 변장을 하고 돌아가 각대 문파를 장악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 흥채문조에게 적발이 됐었지요 옆에서 한숨을 길게 내쉬고 있던 천령자가 궁금한 듯 급히 물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로 이사를 가버렸다는 말이오 염지천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삼하장흥이 나서며 나직하게 말을 받았다 제가 조금 전 몇 군데 폐허를 조사해본 결과 흑영도의 건물을 지은 사람이 바로 저의 사숙 황삼객 오사윤 이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흑영도의 밤 이 말을 듣자 제갈명은 몹시 궁금한 듯 삼하장흥을 똑바로 주시하며 급히 물었다 하지만 오사연의 실력은 어느 정도나 돼요 삼하장흥은 두 눈을 반쯤 감고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옛날 사족께서는 선보와 사숙 두 사람을 제자로 거두었습니다 사족께서는 선보에게는 정종 토목의 학문을 가르쳤고 사숙은 나이가 어렵기 때문에 지하에 대한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심을 하고 있는 점이 바로 흑영도가 없어지기 전에 무명도는 벌써 지하에 건축이 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삼하장흥의 말에서 한동안 말없이 듣고 있던 대통령 대사가 나서며 다그치듯 물었다 삼하노영의 추측으로 무명도가 바로 이 흑영도의 밑에 있는 것 같소 삼하장흥은 고개를 가로 저으며 여러 사람을 주시했다 오늘은 벌써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수가 없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명도가 비록 여기에는 없다고 할지라도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 같소 그렇기 때문에 내일 날이 밝아오는 대로 섬위를 조사해보면 약간의 단서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요 여기까지 말하고 그는 다시 제갈명을 향해 포진을 했다 저는 맹주와 급히 상의를 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제갈명은 고개를 두어번 끄덕이며 조금 더 주저하는 기색이 역시 급히 입을 열었다 노예형 무슨 말이든지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어서 말씀해보시오 하지만 삼하장흥은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여러 사람을 주시했다 저는 남공각과 흑석도주의 문화정형에 도움을 좀 청하고 싶습니다 제갈명은 갑자기 큰소리로 웃어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하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두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필요하시다면 서슴지 말고 분부를 하시오 삼하장흥은 계속해서 허리를 굽혔다 제갈명 역시 예를 취하며 천막 밖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무사를 불렀다 너희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가서 남공각과 정형을 급히 찾아오너라 무사가 명령을 받고 나간지 얼마 안되어서 남공각과 정형 두 사람이 들어왔다 남공각은 영문도 모르고 여러 사람을 휘둘러보더니 다시 제갈명을 향해 또 편한 음성으로 울었다 맹준님 대체 무슨 일 때문에 불렀습니까 제갈명은 옆에 있는 삼하장흥을 가리키며 가볍게 웃었다 일분 삼하백께서 너와 정로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렀으니 안심하거라 남공각은 또렷한 두 눈에 신광을 번득이며 삼하장흥을 향해 급히 물었다 삼하백 고 바로 무명도를 찾는 일입니까 삼하장흥이 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제갈명이 고개를 끄덕이자 남공각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삼하장흥 곁으로 급히 다가갔다 백군인 정형 그렇다면 우리 빨리 가서 찾도록 해요 말을 끝마침과 동시에 남공각은 삼하장흥의 옷자락을 잡고 밖으로 걸어 나가려고 했다 삼하장흥은 급히 만류하며 가볍게 탄식을 하더니 목소리를 높였다 노제 그렇게 서둘 필요까지는 없다 우리는 날이 밝은 다음에 출발을 하도록 하자 뒤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흑석도주가 나서며 정형을 향해 분부를 했다 영하 너는 지금부터 삼하 노선배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알겠느냐 정형이 공손히 허리를 굽힐 때 소구리가 어깨를 들먹거리며 빈정거렸다 두분 노제 삼하 노선배님께서는 자네들에게 땅굴을 파라고 할 것 같은데 정형이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선뜻 말을 열었다 음 삼하 노선배님 우리 배 위에는 한 마리의 천상갑이 있는데 땅굴을 아주 잘 팝니다 우리 그것을 데리고 가도록 해요 삼하 장흥은 빙긋이 웃으며 정형을 바라보더니 손을 가로 흔들었다 우리는 구멍을 찾으러 가는 것이지 땅굴을 파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상갑까지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는 몸을 일으키더니 제갈명을 향해 폭공기 예를 취했다 저에게는 할 일이 있어 먼저 가서 준비를 존 해야겠습니다 삼하 장흥은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남궁각과 정형에게 손짓을 했다 두 분 모제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어서 나를 따라오게 이때 아무 소리도 없이 듣고 있던 소부리가 윤상과 당승무 두 사람에게 눈짓을 한번 하더니 즉시 따라 나갔다 제갈명은 그들이 나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가볍게 탄식을 했다 오늘 밤은 아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하룻밤이 될 것 같소 또한 내일 정오 까지는 반드시 무슨 결과가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무림동도가 섬멸을 당하등가 아니면 이마도가 섬멸 옆에 있던 염지천이 갑자기 큰소리로 웃어져 치며 그의 말을 가로챘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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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향해 손가락질을 할 때 정영이 그의 왼쪽으로 다가서며 궁금한 듯 물었다. 노 선배님께서는 혹시 무엇을 발견하기라도 했습니까? 삼하장홍은 고개를 가로 저을 뿐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자 정영이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다시 말을 계속했다. 노 선배님께서는 오늘은 날이 어두워져서 내일 날이 밝은 때에 나야만 찾을 수가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삼하장홍은 긴 한숨을 내쉬며 주위를 살펴보고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이 늙은이는 한 가지 문제점을 생각했다. 그것은 날이 밝으면 찾을 수가 없고 어두워져야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삼하장홍의 오른쪽에 서서 따라가고 있던 남공각이 갑자기 다그치듯 물었다. 대체 무엇 때문에 밝은 낮에는 안 되고 이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찾으러 갑니까? 삼하장홍은 고개를 반쯤 돌려 그를 힐끗 내려다보며 빙긋이 웃었다. 지금은 바닷물이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에 찾기가 좀 쉬울 것이다. 남공각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이어 다시 씁쓸한 표정을 지어보이며 다그쳐 물었다. 그렇다면 무명도의 무리들이 바로 암초 밑에 숨어있단 말입니까? 삼하장홍은 가볍게 탄식을 하며 아래십수를 지그시 깨물더니 나직하게 대답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장담을 할 수가 없지만 암초에는 몇 군데의 작은 구멍들이 깊이 파여져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두 사람을 시켜 좀 찾아보려고 했을 뿐이다. 세 사람은 얘기를 주고받으며 북쪽에 있는 암초 쪽으로 걸어갔다. 삼하장홍은 품속에서 하나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더니 상자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한 가닥의 실을 뽑는다. 그리고 실의 한쪽은 정형에게 주면서 움직이지 말라고 한 다음 자기 자신은 실의 중간 부분을 잡고 입으로 숫자를 세면서 동북쪽으로 걸어갔다. 또 한쪽은 남공각에게 주면서 움직이지 말라고 한 다음 서북쪽으로 가더니 그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입을 열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으니 다른 곳으로 가보자. 그리고는 모래사장을 밟고 다시 동쪽으로 밟길을 옮겼다. 남공각과 정형 두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다. 삼하장홍은 다시 정과 같이 왔다갔다 하면서 세워보기도 했다. 이렇게 하여 약간 시간이 지났을 때 세 사람은 벌써 흑영도의 동쪽에 다다랐다. 이때 삼하장홍이 갑자기 하나의 암석 앞에 걸음을 멈추더니 허리를 굽히며 정형을 향해 손짓을 했다. 노재. 어서와라. 이 밑에 땅굴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정형은 삼하장홍의 곁으로 다가서는가 싶더니 하나의 작은 동굴을 향해 비호처럼 몸을 날렸다. 정형은 동굴을 한번 살펴보더니 삼하장홍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삼하 노선배님. 축골 신공을 쓰면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하장홍이 고개를 끄덕이자 정형은 급히 몸을 돌리며 굴 안을 향해 발을 옮겼다. 이때 삼하장홍이 손을 흔들며 품속에서 하나의 화통을 꺼내더니 그에게 건네주었다. 잠깐. 이것을 들고 들어가다가 끝까지 다다르면 움직이지 말고 멈추어 있어라. 정형은 화통을 받아 들자마자 축골 신공을 써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삼하장홍이 암석의 구멍을 살펴보고 있을 때 정형의 음성이 들어왔다. 노선배님. 벌써 끝에까지 도착했습니다. 정형의 가느다란 음성으로 볼 때 동굴 안에 꺾여 들어가는 곳이 있을 것 같았다. 삼하장홍은 가느다란 한숨을 토해내며 즉시 큰 소리로 물었다. 끝에 산면이 모두 석벽으로 되어 있느냐. 정형의 대답이 들려 오자 삼하장홍은 다시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노제. 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느냐. 정형의 당황한 음성이 좁다란 굴 안을 울리며 새어나왔다. 없습니다. 앉을 수는 있지만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5, 6명은 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하장홍은 고개를 두어 번 끄덕이더니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분부를 했다. 좋다. 어서 화통을 꺼내서 석벽 위에 쇠고리 같은 물건이 있나 한번 찾아보아라. 정형은 삼하장홍의 말에 따라 화통에 불을 들어 사방을 살피기 시작했다. 있습니다. 좌우 양쪽의 석벽에 모두 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의 석벽에도 달려있고 머리 위에도 있습니다. 삼하장홍은 이마살을 짓부리며 무엇인가 심각하게 생각했다. 정형은 계속해서 주위를 살펴보며 밖에 있는 삼하장홍을 향해 큰 소리로 물었다. 노선배님. 어느 것을 잡아당겨야 합니까? 삼하장홍은 안색이 획 변하여 즉시 굴 안을 향해 외쳤다. 안 된다. 안 돼. 하는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동굴 속에서 벌써 띡. 띡.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또다시 정형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노선배님.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쇠고리를 가볍게 잡아당겼더니 벽이 즉시 뒤로 물러갑니다. 삼하장홍은 어쩔 줄을 모르며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 당기지 말라고 했는데 할 수 없군. 빨기 오른쪽에 있는 고리를 잡아당겨라. 정형은 삼하장홍의 초조한 음성을 듣자 즉시 오른쪽 벽에 달려있는 고리를 잡아당겼다. 이렇게 되자 오른쪽에 있는 벽도 뒤로 물러나며 동시에 발 밑에 석판도 아래로 내려갔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극히 좁았던 통로가 두 사람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은 통로로 변했다. 동굴 안에 있는 통로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입구까지 커졌다. 삼하장홍은 미간을 약간 찌푸리더니 가벼운 탄식을 했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도 즉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옆에서 초조히 지켜보고 있던 남공각이 삼하장홍의 옷자락을 잡으며 다그치듯 물었다. 재맹주님께 달려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삼하장홍은 고개를 가로 저으며 남공각을 끌고 즉시 통로 안으로 들어갔다. 정로제. 빨리 정면에 있는 고리를 잡아당겨라. 정형은 삼하장홍의 말대로 힘껏 잡아당겼다. 그러자 앞을 가로막고 있던 석벽이 즉시 열렸다. 삼하장홍은 즉시 머리 위에 있는 고리를 잡더니 온몸의 힘으로 잡아당겼다. 그러자 양쪽에 있던 석벽이 다시 나오고 밑으로 내려갔던 석판 역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삼하장홍은 번개처럼 고개를 돌리며 정형과 남공각을 향해 외쳤다. 빨리 안으로 들어가라. 정형과 남공각 두 사람은 삼하장홍의 뒤를 따라 황급히 문 안으로 뛰어들었다. 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넓어졌던 통로가 즉시 원래의 작은 통로로 변했다. 바로 이때 흑이 경쟁을 한 두 명의 대안이 세 사람을 가로막았다. 왼쪽에 서 있던 흑이 대안이 장검을 치켜들며 큰 소리로 물었다.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삼하장홍의 뒤에 서 있던 정형도 재빨리 등 뒤에 내고 있던 장검을 뽑아들었다. 삼하장홍은 어느 사이에 알아차리고 손가락을 까딱거리더니 앞에 있는 흑이 대안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네들의 당주를 좀 만나러 왔소. 정형은 강호의 경험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에 즉시 삼하장홍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가 있었지만 남공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쑥 말을 꺼낸다. 삼하 백구님. 그들의 당주는 무엇 때문에 만나려고. 삼하장홍은 갑자기 점잖게 웃으며 그의 말을 가로챘다. 허허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정형은 남공각이 다시 말을 할까봐 급히 남공각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겼다. 왼쪽에 서 있던 흑이 대안은 삼하장흥을 한참 동안 훑어보더니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군데 감히 당주를 만나려고 하시오. 삼하장홍은 이마살을 잔뜩 지푸리며 냉랭하게 꾸짖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소. 빨리 당주에게 가서 나 삼하장흥이 왔다고 전해주시오. 왼쪽에 흑이 대안은 다시 남공각과 정형을 가리키며 물었다. 삼하장홍. 그렇다면 두 명은 누구요? 삼하장홍이 검미를 잔뜩 지푸리자 왼쪽에 있는 대안은 좀 멋쩍은 듯 오른쪽의 대안을 향해 입을 열었다. 당신은 여기에서 이들을 지키시오. 내가 달려가서 보고를 올리겠소. 오른쪽에 있던 흑이 대안이 고개를 끄덕이자 왼쪽에 흑이 대안은 안을 향해 달려갔다. 삼하장홍은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향해 속삭였다. 우리는 지금 적진에 침입을 했으니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얼마 안 되어서 조금 전에 안으로 들어갔던 대안이 나타났고 그의 뒤에는 흑색의 장삼을 입은 사람이 따르고 있었다. 흑의 대안의 뒤를 따르고 있던 장삼이는 삼하장홍을 보자마자 허리를 굽히며 폭권의 예를 취했다. 흑의 당의 총관 요국상이 당주의 명령을 받고 삼하노형을 마중하러 왔습니다. 삼하장홍은 가볍게 웃으며 폭권의 예로 답례를 했다. 요총관이 나오셨구려. 요국상은 남공각과 정형을 바라보며 빙긋이 웃더니 몸을 돌렸다. 삼하노형 제가 길을 인도하겠습니다. 이 통로는 4,5장 정도 걸어가면 즉시 오른쪽으로 꺾어진다. 그리고 꺾이는 곳마다 두 명씩의 흑의 대안들이 지키고 있었다. 일과 양득 요국상은 삼하장홍 등 세 사람을 데리고 여덟 번 식이나 모퉁이를 돌아갔다. 삼하장홍은 모퉁이를 돌아갈 때마다 성문이 있고 수직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통로를 따라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지형이 갑자기 넓어지고 하나의 큰 석실이 나타났다. 석실의 양쪽에는 모두 10여 명의 흑의 대안들이 손에 칼을 들고 서 있었다. 요국상은 왼쪽에 있는 석벽 근처로 다가서더니 가볍게 세 번을 두드렸다. 그러자 석벽 사이의 문이 즉시 열린다. 요국상이 삼하장홍을 향해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당주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삼하노형께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십시오. 삼하장홍은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 않고 남공각과 정영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 한 칸의 석실은 별로 크지 않았으며 몇 개의 의자가 놓여있는 것으로 볼 때 작은 객청과도 같았다. 삼하장홍 등 세 사람이 들어서자마자 흑색 장삼을 입고 몸이 깡마른 한 명의 대안이 앞으로 다가서며 공손히 맞이했다. 삼하노형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소. 말투나 품위로 볼 때 그가 흑의당의 당주인 것 같았다. 삼하장홍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흑의 장삼이니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저 육한생은 강호상에서는 흑의 수사로 불리웁니다. 마당주께서 서거를 한 후에 제가 흑의당을 맡고 있습니다. 삼하장홍은 육한생을 향해 황급히 폭권을 하며 가볍게 웃었다. 원래 육당주이셨군요.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소이다. 흑의 수사는 그의 옆에 서 있는 남공각과 정영을 가리키며 궁금한 듯 물었다. 앉으십시오. 그런데 저 두 분은 누구입니까? 삼하장홍은 주위를 한번 살펴보더니 빙긋이 웃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바로 저의 제자입니다. 흑의 수사는 두 사람을 잠시 주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다. 두 분 노재도 어서 앉게. 삼하장홍도 정영의 옆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육당주의 분부시니 주저하지 말고 어서 앉아라. 정영과 남공각 두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삼하장흥 말대로 의자에 앉았다. 흑의 수사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삼하장홍을 주시하며 선뜻 물었다. 무림맹에서는 각대 문파와 연합해서 대거 침범해 왔는데 삼하노 형께서는 무슨 일 때문에 저를 만나러 왔습니까? 삼하장홍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제가 조금 전 이 섬의 형세를 살펴본 결과 서북 양쪽에 있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군데에 있는 문이 바로 귀당의 소재인 것 같았기 때문에 마당주를 찾아볼 생각을 했습니다. 흑의 수사는 여전히 삼하장홍을 똑바로 주시하며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 쳤다. 하하하 마당주는 비록 서거를 했지만 제가 똑같이 환영을 해주겠습니다. 흑의 수사는 말이 끝나자마자 찰칵 찰칵 하는 금소금이 시끄럽게 들리더니 삼하장홍 등 세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에서는 갑자기 쇠고리가 튀어나오더니 번개같이 허리를 감아버렸다. 동시에 발까지도 쇠고리에 감겨 버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삼하장홍은 이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벼락같은 고함을 질렀다. 육당주 이 무례한 놈아 내 놈은 찾아온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기냐 하지만 흑의 수사는 조금도 이상한 기색이 없이 오히려 태어나고 나직하게 웃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허허허 저는 노영이 여기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삼하장홍은 살기에 가득 찬 눈초리로 그를 노려보며 이를 부드득 깔았다. 좋다. 내가 속시원히 가르쳐 주겠다. 내가 온 뜻은 바로 무리만에서 무림의 갓대 문파를 연합하며 일거의 무명도를 섬멸하기 위해서다. 또한 무명도의 총영주 장한생도 벌써 우리의 손 아래 무참히 목숨을 잃었다. 흑의 수사는 조금도 누그러짐이 없이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반문을 했다. 삼하 노영은 대체 누구를 설득하려고 왔소. 내가 세 살 먹은 어린아이인 줄 아시오. 삼하장홍이 고개를 가로졌자 흑의 수사는 다시 궁금해진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그렇다면 삼하 노영께서는 무슨 일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삼하장홍은 흑의 수사에게 궁금증을 더해주려는 듯 한동안 말이 없더니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무림맹에서는 비록 무림의 정의 고수들을 이끌고 무명도를 파괴하기 위해서 왔지만 성패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을 듣자 흑의 수사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믿지 못하겠다는 듯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삼하 노영께서 그런 실력이 있단 말씀입니까? 하지만 삼하장홍은 흑의 수사의 마른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을 말한다. 내가 추측을 해본 결과 무명도에 있는 사대 당주의 실력은 비록 높다고 할지라도 상당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무림맹과 맞설 수가 있을 것 같소. 여기까지 말을 이어가던 삼하장홍은 갑자기 호쾌하게 웃어져치며 그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했다. 허허허허허허허허허 하지만 제가 계책을 쓴다면 이 흑영도를 피로 물들이지 않고서도 내 개당의 실력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릴 자신이 있소. 흑의 수사는 안색이 약간 변하는가 싶더니 다시 냉정을 되찾으며 날카롭게 물었다. 정말로 삼하노영께서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삼하장홍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며 눈을 반쯤 내리깔며 흑의 수사를 주시했다. 자신이 있는 정도가 아니오. 이 건물을 만든 폐사숙이 배운 학문과 내가 배운 학문이 같기 때문이지요. 흑의 수사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자신있게 말을 꺼냈다. 설사 노영께서 이 건물에 있는 기관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일거의 무명도에 있는 사대당의 고수들을 죽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삼하장홍은 앙천대소를 터뜨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마 후 그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흑의 수사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나직하게 물었다. 육당주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1천명의 거대한 군대를 한 번에 몰살시켜버렸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소. 흑의 수사는 이 말을 듣자 안색이 마치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변하여 힘없이 고개를 두어번 끄덕였다. 맞았습니다. 삼하노영께서 몇 군데의 기관을 없애버리고 바닷물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말 한번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죽어야겠군요. 삼하장홍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을 때 흑의 수사는 갑자기 미친듯이 웃어져치며 큰소리로 외쳤다. 으하하하 하지만 노영께서는 지금 우리의 손에 들어와 있으니 저는 즉시 당신을 없애버려야겠소. 물론 저놈들까지 삼하장홍은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급히 고개를 옆으로 돌려 정형과 남공각에게 눈짓을 했다. 그리고는 흑의 수사가 몸을 움츠릴 만큼 큰소리로 웃어져치며 어리둥절하고 있는 흑의 수사를 향해 물었다. 하하하하 육당주 이까지 쇠사슬에 나 삼하장홍이 묶여있을 것 같소. 삼하장홍의 말이 끝나자마자 놀랍게도 동여매고 있던 쇠사슬이 서서히 풀어지는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삼하장홍은 어느 사이의 자리에서 일어나 흑의 수사 앞에 섰다. 참으로 귀신이 고칼노르신 이런 상황에 흑의 수사가 기절초풍하고 있을 때 남공각과 정형 두 사람도 동시에 축골신공으로 쇠사슬에서 빠져나왔다. 흑의 수사는 마치 놀란 토끼 마냥 두 눈을 까 뒤집어뜨고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다. 그와는 정반대로 세 사람은 먹이를 눈앞에 둔 야수처럼 품자형으로 흑의 수사에게 차츰차츰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잘부잘못하고 있던 흑의 수사가 갑자기 소매자락 속에서 한 자루의 철골접선을 번개처럼 꺼내들더니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어느 놈이든지 죽고 싶으면 더 가까이 다가오너라. 여기에서 나와 싸우려는 것은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다. 하지만 삼하장홍은 조금도 동요하는 기색이 없이 흑의 수사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허허 육당주의 말이 맞소. 여기는 흑의당의 지역이라 고수들도 많겠지요. 하지만 육당주 혼자서라면 여기는 나의 두 제자의 적수도 못될 것 같은데. 그리고는 옆에 서 있는 남궁각을 향해 분부를 내렸다. 가가 어서 육당주에게 너의 실력을 한번 보이주어라. 남궁각은 즉시 대답을 하는가 싶더니 번개 같은 수법으로 흑의 수사의 안면을 향해 청강질을 날려보냈다. 흑의 수사는 남궁각의 번개 같은 수법에 미처 손세 사이도 없이 급히 옆으로 몸을 돌렸다. 맹렬한 즉풍이 그의 몸 옆을 스쳤다. 헝 하는 무서운 포금이 터졌다. 마치 하나의 화살이 석벽에 꽂히는 것 같았다. 흑의 수사는 참지 못하고 급히 뒤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놀랍게도 단단하게 그지없는 석벽이 지풍에 의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자 흑의 수사의 안색은 마치 얼굴에 파란색을 칠한 듯 새파랗게 변했으며 자신도 모르게 뒤로 몇 발자국 물러서더니 갑자기 오른쪽에 석벽을 가볍게 두드렸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삼하장흥이 가볍게 웃으며 손을 가로 흔들었다. 육당주 우리를 석실에 감금시키려고 그러시오. 하하하하지만 내가 이 석굴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기관을 부숴버렸기 때문에 나 외에는 아무도 열 수가 없을 것이오. 심지어 대사숙 황상계까지도 열 수가 없소. 왜냐하면 바로 사조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사숙이 아니라 나 삼하장흥이기 때문이오. 흑위 수사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석벽을 더욱 세게 두드렸으나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것 보시오 삼하노우 형.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러십니까? 지금 흑위 수사는 자신의 무공이 상대방의 적수가 못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렸다. 뿐만 아니라 석실의 문도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부드럽게 말했던 것이다.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삼하장흥은 잠시 흑위 수사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빙글에 웃으며 그의 옆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육당주 상의를 좀 할 일이 있으니 자리에 앉으시오. 흑위 수사는 분통이 터져 미칠 것 같았지만 상대가 엄청난 고수이고 보니 그의 말대로 앉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무엇을 상의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삼하장흥은 그가 자리에 앉자 조금 전에 앉았던 자리에 다시 앉았다. 옛날 마당주가 살아있을 때 저와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지금 그가 없으니 육당주께서 지켜주시겠습니까? 무슨 약속인지 말을 하기 전에 육당주께서 지켜줄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알고 싶습니다. 흑위 수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얼마 후 그는 가느다랗게 탄식을 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들어봐야 알겠지요. 만약 마당주께서 하신 약속이 개인에 관한 일이라면 아예 묻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흑위당 전체에 관한 일이라면 제가 지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하장흥은 옆에 있는 남궁각과 정영을 한 번씩 쳐다보더니 빙긋이 웃어보이며 고개를 돌렸다. 좋습니다. 옛날 마당주께서는 저를 찾았을 때 저에게 무명도를 위해 일을 해달라고 했었지요. 또한 흑위 수사는 정색을 하며 그를 똑바로 주시하더니 급히 말을 가로챘다. 그 당시 삼하노 형께서는 허락을 하셨습니까. 삼하장흥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설설에 저었다. 저는 그때 일하는 만큼의 보수를 달라고 했으며 제가 생각을 했던 것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을 하지 않았었지요. 흑위 수사의 눈에서는 갑자기 신광이 번득이더니 몹시 궁금한 듯 언성을 높여 묻는다. 삼하노 형께서는 대체 얼마의 보수를 요구하셨습니까. 삼하장흥은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가격은 마당주께서 정했으며 장기와 당기를 나누었지요. 장기란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것이고 달마다 백량의 황금을 주기로 했으며 당기는 여섯 달로써 매달리 백량의 황금을 준다고 했었지요. 그래서 저는 구속을 받고 실제 하나 당기를 택했었지만 매달 200량의 황금이 너무나 적어서 흑위 수사는 재빨리 삼하장흥의 말을 가로채며 재우쳐 물었다. 그렇다면 삼하노 형께서는 도대체 얼마나 받고 싶었습니까. 삼하장흥의 입가에 의미 모를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저는 매일매일 계산하고 하루에 최소한 50량의 황금이 되어야만 하겠다고 했지요. 흑위 수사가 이 말을 듣고 혀를 획획 내두르자 삼하장흥은 소리 없이 웃으며 말을 계속했다. 물건이란 희귀할수록 비싼 법이지요. 제가 배운 학문은 저 외에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흑위 수사는 아래십수를 지그시 깨물더니 고개를 가로 저으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하지만 영사숙 황상객께서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삼하장흥은 자기가 사숙인 황상객보다 더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어깨를 으슥대며 흑위 수사를 향해 특이하게 웃었다. 폐사숙께서 배운 것은 지하에 관한 학문이며 내가 배웠던 것은 기관장치에 관한 것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폐사숙께서 만든 기관은 제가 한 번 지나가기만 하면 즉시 모양이 바뀌어버리지요. 그 예로 이석씨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소. 흑위 수사는 아픈 곳을 찔렸기 때문인지 버럭 화를 내며 퉁명스럽게 내뱉았다. 삼하노우 형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시고 대체 무슨 뜻으로 오셨는지 한 번 말씀을 해보시오. 삼하장흥은 가벼운 탄식을 하며 천천히 대답했다. 무림맹에서 무림의 정의 고수를 모아 흑영도에 온 것은 바로 무명도와 겨루어보기 위해서이지요. 또한 제가 같이 따라온 이유는 바로 무명도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소. 흑의 수사는 약간 검미를 찌푸리며 여전히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노형께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여기까지 찾아온 것은 바로 은자를 뜯어내기 위함이었소. 삼하장흥은 약간 멋쩍은 뜻 흑의 수사에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며 시츠미를 잡아떼었다.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명도의 세력도 막강한데 내가 어떻게 은자를 뜯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림맹의 세력이 아무리 막강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마 영원히 무명도를 찾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석상처럼 앉아있는 정형과 남공각을 쳐다보더니 다시 말을 계속했다. 그렇게 되면 무림맹의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각기 갈라져서 돌아가게 될 것이며 무명도에서는 그들을 선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지요. 정체불명 옆에서 묵묵히 듣고만 있던 남공각은 삼하장흥이 무림맹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것을 보자 분노가 치밀어 일거에 삼하장흥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사실 정형과 남공각 두 사람에게 아무런 암시도 주지 않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남공각이 화를 내는 것도 당연했던 것이다. 하지만 남공각 옆에 앉아있던 정형이 급히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크기 수사는 생각에 잠기기라도 하는 듯 눈을 반쯤 감은 채 아무런 말이 없었다. 얼마 후 그는 정색을 하며 삼하장흥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무겁게 물었다. 삼하노형께서 여기에 찾아온 것은 노형께서 알고 있는 무명도의 모든 비밀을 무림맹 사람에게 팔려는 것입니까? 삼하장흥은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흑의 수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을 꺼냈다. 그렇지요. 육당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 비도에서 내가 알고 있는 무명도의 모든 비밀을 사가기만 한다면 아마 온 천하의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비도를 찾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크기 수사는 마음속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심산으로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노형께서 가격을 적당히 말씀해 보십시오. 크기 수사가 뜻밖에도 이렇게 나오자 삼하장흥 역시 기쁨을 감추지 못한 나머지 빙글에 웃었다. 옛날 제가 마당주에게 제시를 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50량의 황금을 받고 반년 동안에 9천량의 황금이면 됩니다. 지금 삼하장흥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공갈 협박에 불과했다. 무명도의 모든 비밀을 무명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9천량의 황금을 이들로부터 뜯어내기 위한 하나의 속임수였던 것이다. 크기 수사는 그의 말을 듣자 입을 크게 벌린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노형 노형은 정말 돈에 환장을 한 것 같구려. 삼하장흥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빙글에 웃는가 싶더니 다시 신중하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황금을 주어서라도 재난을 막아보자는 얘기가 아니다. 만약 내가 무명도의 모든 비밀을 무림맹에 팔아버린다면 아마 오늘 밤이 무명도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9천량의 황금을 주어서라도 이런 끔찍한 재난을 막을 수 있다면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흑의 수사는 마음이 끌리기라도 하는 듯이 고개를 두어번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두 눈에는 의심의 빛이 역력했다. 노형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노형을 믿겠습니다. 삼하장흥은 몹시 불쾌한 듯이 이마살을 잔뜩 치푸리며 단호히 말했다. 이리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찌되었던 육당주께서는 믿어야 하오. 흑의 수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탄식을 했다. 노형의 말투를 들어보니 9천량의 황금을 꼭 받아가겠다는 것 같은데 삼하장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 밖을 향해 손짓을 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으니 육당주께서 만약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도주에게 한번 물어보시오. 흑의 수사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자 무조건 삼하장흥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군요. 몹시 중대한 일이니 노형의 뜻대로 도주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군요. 삼하장흥은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정형을 향해 속삭이듯 물었다. 혹시 노자의 몸에는 극히 가늘고 작은 동물이 있는가? 정형이 고개를 끄덕이자 삼하장흥은 나직한 음성으로 다시 말을 계속했다. 우리는 지금 무명도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네는 동물을 육당주의 몸에다 붙여 따라가도록 하게. 정형이 알았다는 듯이 또 다시 고개를 끄덕이자 삼하장흥은 고개를 돌려 흑의 수사를 향해 빙글에 웃었다. 육당주. 지체하지 말고 어서 가보십시오. 흑의 수사는 사방의 석벽을 둘러보더니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힘없이 대답했다. 이석실의 기관은 모두 노형께서 풍지 박산을 내어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열겠습니까? 삼하장흥은 갑자기 떠나갈 듯 큰 소리로 웃어져 치며 손짓을 했다. 하하하하 육당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어서 열어보십시오. 흑의 수사는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석벽 근처로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누르자 과연 문이 열렸다. 삼하노형. 제가 갔다가 곧 돌아올테니 노형께서는 여기서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삼하장흥은 빨라갔다. 오라는 듯 급히 손을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육당주. 안심하십시오. 구천량의 황금이 제 손에 들어오지 있는 한 절대로 떠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흑의 수사가 냉소를 날리며 밖으로 나가고 있을 때 정형은 그 틈을 타서 신속히 손짓을 했다. 그러자 정형의 소매자락 속에서 하나의 극히 작고 검은 그림자가 흑의 수사의 몸을 향해 날아가 붙었다. 잇따라 성문도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다. 삼하장흥은 정형을 향해 황급히 물었다. 노재. 지금 너의 몸에는 어느 정도의 동물이 있는가. 정형은 삼하장흥을 올려다보며 어깨를 한 번 으쓱하더니 위험성 있게 대답한다. 별로 많지는 않지만 노선배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만큼은 가지고 있으니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삼하장흥은 갑자기 정형의 어깨를 덥석 잡으며 신중하게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아주 좋지. 지금 너는 한 마리의 동물을 보내서 내 사부에게 보고를 해라. 그렇게 되면 너의 사부가 즉시 맹주에게 보고를 올릴 것이다. 이때 남공각이 그 소리를 듣자 의심스러운 듯 물었다. 삼하 아저씨 그렇다면 아까 육당주에게 얘기한 것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까. 삼하장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내가 맹주를 팔아먹을 것 같으냐. 다만 이것이 대사숙의 지하공장이 나보다 훨씬 고명하기 때문에 노재더러 동물을 흑이수사 몸에다 붙이고 따라가게 한 것이다. 그래야 무명도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지 않느냐. 정형은 약간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하지만 여기는 바다 미친데 어떻게 동물을 보내지요. 삼하장흥은 걱정 말라는 듯 열게 웃었다. 공기통으로 보내면 간단하지 않느냐. 정형은 금세 표정이 밝아지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군요. 하며 즉시 손가락 크기만 한 한 마리의 소금사를 꺼내 땅에다 내려놓았다. 소금사는 땅에 내려서자마자 신속하게 석실 안을 한 바퀴 돌더니 어떤 석벽 틈을 통해 빠져나갔다. 한편 소구리 윤상 당승무 세 사람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삼하장흥을 보호하고 있었다. 이들이 온 이유는 바로 삼하장흥과 무명도가 싸움을 할까 봐서였고 그래서 소구리 등은 시종 그들과 7,8장의 거리를 두고 뒤따르고 있었다. 이들은 어둠 속에서 뒤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삼하장흥을 발견하기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소구리는 과연 도둑놈의 왕자답게 이 어둠 속에서도 삼하장흥의 행동을 낱낱이 볼 수가 있었다. 이번에는 삼하장흥 등 세 사람이 암석 밑으로 내려간 것을 보자 당승무는 매우 기뻐하며 소리쳤다. 소호법 저들은 참 약군요. 그러나 소구리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못마땅한 듯 중얼거렸다. 아니 손호는 이번에 왜 또 저러지. 무용도의 출입구를 발견했다면 빨리 맹주에게 보고를 할 것이지. 고작 두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무슨 모험을 하려는 것인가. 윤상은 이 말을 듣자 어떤 위험이 목전에 다가온 듯 급히 재촉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가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소구리는 침중하게 안색을 굳히더니 윤상의 앞을 손으로 막았다. 아니다. 우리는 잠시 기다려보자. 세 사람은 암석 뒤에 숨어 차 한 잔 마실 정도의 시간을 기다렸다. 하나 그래도 삼하장흥은 나타나지 않았다. 갑자기 소구리는 뒤통수를 탁 치며 크게 실소를 터뜨렸다. 악불사 손호는 두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 싸우려고 했구나. 당승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급히 물었다. 그렇다면 소호범님의 뜻은 그들이 벌써 실의 비밀을 알아냈다는 말입니까. 소구리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기쁨인지 불안인지 모를 야릇한 표정을 지었다. 응 그렇다. 내 생각에는 그들이 아마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 같다. 당승무는 일승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알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런데 삼하노인장은 무엇 때문에 저 두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소구리는 멋쩍게 웃었다. 그는 무엇인가 손호반의 생각에 대해 짐작을 하고 있는 듯했다. 손호반의 무공은 얼마 안 된다. 그리고 두 사람을 데리고 간 이유는 첫째. 그들의 체격이 작기 때문에 마음대로 구멍 속을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것이고 둘째 남공각의 일신의 무공은 벌써 부강노신선의 진전을 얻었다. 그리고 정형은 흑석부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라 몸에 반드시 많은 동물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 무엇을 발견했다면 즉시 정형이 가지고 있는 동물을 꺼내 보고를 할 것이다. 당승무는 소구리가 태평하게 웃어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남공노재의 무공은 비록 대단하지만 그들 세 사람만으로 어찌 그 많은 무명도의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소구리는 여전히 태평하게 웃으며 크게 마음을 놓고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걱정 마라. 손호는 기관의 학문이 매우 깊어 적의 매복이 비록 많다고 해도 그가 약간만 손짓을 하면 아마 아무도 손호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윤상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암석 뒤에서 반쯤 몸을 일으키며 낮게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가봅시다. 소구리도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세 사람이 일어나 신속히 다가가 보니 과연 하나의 구멍이 있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협소한 구멍으로 손호반은 커녕 남공각과 정형 두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텐데 손호반은 대체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인가. 윤상은 이 구멍에 어떤 조화가 있나 싶어 호기심을 발동시키며 흥미있게 말했다. 이거 정말 재미있겠군. 내가 한번 들어가 볼까. 하더니 즉시 그 구멍 주위를 가늠하며 빙빙 돌았다. 소구리는 잠시 그 구멍을 주시하고 있다가 윤상이 들어가려고 하자 즉시 만류했다. 아! 윤노재 잠깐 우선 맹주에게 보고를 올린 다음에 결정을 하자. 바로 이때였다. 소구리가 막말을 끝내자마자 해변가의 사방에서 갑자기 검은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가. 십병이 점점 넓게 퍼져 순식간에 섬을 향해 덮쳐갔다. 소구리는 그것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한 발자국 물러나며 소리쳤다. 치우독 안개. 이어 그가 미쳐 말을 계속할 여유도 없이 섬 위에서 요란하게 북을 울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각대의 문 밖에 아직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호흡을 멈추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검은 안개는 더욱 신속하게 사면 팔방에서 일어나 중앙을 향해 마치 사람을 십사버릴 듯 덮쳐왔다. 자 우리도 빨리 돌아가자. 소구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세 사람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제갈명은 이들이 황급히 뛰어 들어오자 급히 일어나 맞으며 물었다. 소호법 이제 돌아오십니까? 그런데 사만호의 형께서는 소구리는 조금 놀란 듯 얼굴이 치켰뜨며 물었다. 아니 맹주께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제갈명은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총관이 손호반 사마장홍과 남공각 정형이 바닷가로 갔다는 소리를 들었소. 소구리는 의자를 찾아 앉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손호는 벌써 입구를 찾아 세 사람 모두 들어갔습니다. 이때 통청관주 사기량이 그의 옆으로 다가오며 크게 짐작한 것이 있다는 듯 물었다. 아 그렇다면 무명도는 바로 이 동사도의 밑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소구리 대신 제갈명이 나섰다. 그리고 또 치우독 안개가 섬에서 일어난 것을 보면 또 적당히 이 부근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구리는 그보다 더 긴급한 문제가 있다는 듯 사기량의 말문을 열려는 것을 만류했다. 잠깐 맹주의 이치우독 안개는 어떻게 상대해야 되지요? 제갈명은 뒤쯤을 진 채 방안을 서성히다가 일시의 걸음을 멈추고 대꾸했다. 안심하십시오. 고포법과 흑석도주께서 벌써 문화 제자들을 데리고 출동을 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멀리서 일진의 금속성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통청관주 사기량은 얼른 소리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가 여러 사람들을 휘둘러보며 어떤 동의를 구하는 듯 말했다. 밖에서 싸움이 일어났나 봅니다. 그러자 구양관석이 얼른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우리가 봅시다. 사형. 그러자 제갈명이 급히 제지를 하며 정색을 했다. 안 됩니다. 구양대 옆 다시 앉으십시오. 섬에는 아직도 도관계가 퍼져 있으니 함부로 다가서면 큰일 납니다. 제갈명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방에서 아까보다 더욱 요란하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구리는 아무래도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지민제 의자에서 일어났다. 소카가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 윤상도 따라 나섰다. 소호법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당승무가 정색을 하며 만류했다. 윤영 가시면 안 됩니다. 윤상이 돌아서다 말고 어리둥절하며 눈을 크게 떴다. 아니 무엇 때문에? 당승무는 열게 웃으며 대꾸했다. 소호법과 형제는 극독을 무서워하지 않으니 괜찮지만 그러나 윤영은 안 됩니다. 윤상이 약간 기분이 나쁜 등 무엇이라고 덧붙여 말하려는 순간 제갈명이 나서며 동조를 했다. 당형의 말씀이 맞쏘이다. 소호법과 그는 절대 극독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윤상은 제갈명의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불쑥 내뱉았다. 저도 무섭지 않습니다.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윤상은 몸을 날려 천막 밖으로 달려나갔다. 소호법은 즉시 얼굴에 황망한 표정을 떠올리며 당승무를 잡아 끌었다. 자 우리도 빨리 나가자. 두 사람은 급히 천막을 빠져나왔지만 윤상의 그림자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소호법은 매우 난감한 듯 어깨를 들먹이며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참 윤노재의 고집은 정말 대단하군. 아무리 무공이 높다고 해도 극독과 상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알텐데. 이때였다. 바로 앞에 검은 안개 속에서 한 그림자가 손살같이 달려오고 있었다. 소호법은 극히 빠른 동작으로 품속에서 여의금사를 꺼내 한 발 다가서며 소리쳤다. 누구냐? 그러나 검은 그림자는 이미 상대를 짐작했다는 듯 즉시 걸음을 멈추고 다급하게 물었다. 제 맹주는 어디에 있어요? 혼전. 소고리는 이 갑작스러운 출연자의 질문에 어리둥절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상대방은 온몸을 검은 헝겊으로 가고 심지어는 얼굴까지 검은 복면을 한 여인이었다. 소고리는 도대체 모르겠다는 등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물었다. 낭자는 대체 뇌신대 맹주를 찼소. 그러자 흑이 여인은 가볍게 냉소를 치며 사람을 비웃는 듯한 말투로 도리어 물었다. 아니 만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소대혁께서는 어째서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소고리가 그 말에 깜짝 놀랐으나 흑이 여인은 다시 생각하려는 결의도 주지 않고 매우 다급한 어조로 재촉했다. 그것은 차후에 따져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몫이 촉박하니 소대혁께서는 빨리 저를 제맹죽게 데리고 가주세요. 소고리는 흑이 여인의 말을 다 듣고 나서야 매우 귀에 익었던 목소리라 생각하며 흑풍안의 나구경을 생각해내었다. 당신은 난항자요. 흑이 여인은 이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계속 독촉만 했다. 아무튼 제맹죽게 빨리 안내를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일을 그르치고 맙니다. 소고리는 이 여인의 말과 행동이 몹시 다급한 것을 보자 더 묶기를 단념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제맹죽께서는 천막 안에 계시니 늙은이를 따라오시오. 소고리는 즉시 흑이 여인을 데리고 중앙에 있는 천막을 향해 걸어갔다. 당승문은 이 흑이 여인의 정체가 아직 불분명함으로 혹시 어떤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나 싶어 그녀의 뒤를 바싹 따라서 걸었다. 얼마 안되어 이들은 천막에 당도했다. 소고리는 휘장을 들추고 들어서며 흑이 여인을 돌아보았다. 자, 낭자 들어오십시오. 흑이 여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소고리를 따라 들어갔다. 이때 천막 안에 앉아있던 제갈명 염지천 사기량 구양반석 원몽저 심자기 등의 사람들은 소고리가 흑이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자 전부 이상한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었다. 소고리는 그대로 제갈명의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이분 낭자께서 맹죽게 중요한 보고를 올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갈명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읍을 했다. 낭자께서는 대체 누구신지. 흑이 여인은 그의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얼굴에 쓰고 있던 흑이 복면을 벗었다. 그러자 아름다운 나구경의 얼굴이 일시에 나타났다. 나구경은 조금 전 다급해하던 태도와는 달리 제갈명에 대하여 마치 그리운 사람이라도 만난 듯 그윽한 눈길로 그를 주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저는 나구경이에요. 그러자 제갈명도 매우 반가운 듯 활짝 웃었다. 아 난항자였군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구경은 다시 복면을 쓰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울먹였다. 마치 어린애가 어머니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것처럼 저저는 염지천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어요.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은 열 명의 문화 제자들을 전부 다 유린하고 정말 그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갈명이 퍽 안 되었다는 표정으로 가만히 고개만 끄덕이자 나구경은 눈저희를 손으로 훔치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서 저는 그와 싸우기로 결심하고 다방면으로 조사해본 결과 염지천이 옛날에 동사도를 건축할 때 황상객을 찾아 지었다는 것을 우연한 기회에 알아내었어요. 그리고 또한 동사도가 12년마다 한 번씩 해일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따로 여산에다 공전을 세웠어요. 이때 염지천이 나구경의 앞으로 한 발자국 다가서며 물었다. 지금 난왕자의 말씀은 무명도가 바로 여산에 있다는 것입니까? 나구경은 들어올 때부터 제갈명의 모습만 찾아 그와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에게 묻는 사람이 꿈속에서도 치를 떨던 자의 교수 염지천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자 갑자기 안색이 싹 변하여 뒤로 몇 발자기나 물러났다. 나구경은 마치 심장이 멈추는 듯한 경악을 느끼며 떨리는 음성으로 겨우 입을 떼었다. 다 당신은 제갈명이 급히 나서며 쓰러질 듯한 나구경의 몸을 부축했다. 난왕자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은 바로 복맹의 총호법인 염지천이십니다. 염지천도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노부는 절대 무명도의 염지천이 아니오. 예전에 낭자의 사부와 관계는 조금 있었지만 말이요. 그러나 안심하시고 말씀을 계속하십시오. 나구경은 제갈명의 부축을 받고 비로소 길게 안도의 한숨을 몰아 쉬었다. 그래도 일순간 정신이 없었는지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3년 전 해일로 동사도가 침몰한 후에 그 섬에 있던 모든 건물 따위는 모두 땅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는 다만 사대 당주가 지키고 있어요. 그 후로 염지천 부부와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음인과 독인들도 전부 여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더니 나구경은 아직 아까의 놀라움이 가라앉지 않은 듯 한숨을 한 번 길게 몰아 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조금 전 제가 섬 위에 도착했을 때 적당들이 치우독 안개를 발출시키는 것을 보았지요. 이 기회를 틈타 황청백 흑 내당의 당주들도 아마 도강계의 엄호 아래 대거 습격을 해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 도강계는 용연향 의회에 거두어지고 사방의 싸움도 아주 치열하니 좋은 기회예요. 이곳에는 또 여산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에는 평상시 무사가 지키고 있지만 이 혼전 속에 빠져나가기란 그리 힘이 들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맹주를 위해 길을 인도하겠어요. 제갈명은 내 당주들이 습격해 온다는 소리를 듣자 매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난항자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밖에 상황을 좀 알아본 후에 나구경은 매우 급한 듯 잔뜩 이마살을 치푸리며 재촉했다. 맹주 시간이 촉박합니다. 만약 이 내 당주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도망쳐 여산에 가서 보고를 한다면 즉시 그 통로로는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다시 제갈명이 무엇이라고 입을 열려고 할 때 두경강이 총총히 들어와 보고를 올렸다. 맹주님 바깥의 도강계는 벌써 사라졌지만 적당들이 대거 습격을 해와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갈명은 나구경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려다 말고 두경강을 향해 물었다. 그럼 상황은 대략 어떻소? 두경강도 일대 혼전을 걸린 듯 먼지와 땀으로 뒤범벅이 된 얼굴을 소매로 쓴 문질렀다. 적당은 바로 내 군대 방향으로 공격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내 당의 인마를 합쳐야 160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중 황의당은 소림사의 승려들과 부딪히고 참 마경장강도 나은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의당은 점창종남 두파가 서로 상대하고 있으며 백의당은 서쪽을 습격하다가 무당파를 만나 천령도장에 의해 백의당의 사람들을 모두 분산시켜 오인검진 속에 가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흑의당 사람들은 거의 전부 전멸하다시피 하고 그 당주인 흑의수사 유칸생은 도망쳤지만 고코법과 흑석도주께서 부하를 이끌고 수색 중에 있습니다. 나구경은 흑의수사가 도망쳤다는 소리를 듣자 급히 제갈명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유칸생은 아마 그 비밀 통로를 통해 여산으로 도망쳤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통로를 차단하기 전에 빨리 뒤를 쫓아야 합니다. 염지천 역시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하며 심각하게 듣고만 있는 제갈명에게 독촉했다. 난항자의 말이 맞습니다. 이곳의 싸움은 우리가 완전히 그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냉주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빨리 쫓아가십시오. 제갈명은 나구경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알겠소. 이어 다시 그는 염지천을 향해 물었다. 총호법의 생각으로는 몇 명 정도가 되면 좋겠습니까? 염지천은 그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약간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입을 처도의 뒤에는 반드시 배우 인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 사람이 몰려가 보았자 소용 없을 것 같습니다. 염지천은 잠시 말을 끊더니 둘러선 사람들을 쳐다보며 다시 말했다. 냉주와 부인께서는 고코법과 윤소협도 당소협 사기량 구양대협 이렇게만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여인 중에서는 부인께서 결정하셔서 색출해내시고 냉주께서는 난항자와 먼저 데려가십시오. 노부 등의 사람들도 곧 뒤쫓아가겠습니다. 제갈명은 크게 머리를 끄덕이며 공영자와 윤상희진진 하가가 용주주 흥채 사녀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다시 제갈명은 언봉조와 옥정 난군 심작위에게 천막안을 지키라고 명한 후 나구경에게로 돌아섰다. 난항자 이제는 갑시다. 나구경이 대답 대신 나는 듯이 천막을 나서자 나머지도 그녀의 뒤를 따랐다. 이 일행은 맨 뒤에 따르고 있는 두경강의 여덟명 경장 무사까지 합치면 스물다섯 명이나 되었다. 나구경은 천막을 나선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잿더미 가운데로 왔다. 이어 그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어떤 우물 옆으로 곧장 가더니 즉시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 갔다. 하지만 그녀는 그대로 우물 안으로 잠적해버린 것이 아니라 우물 난간에 두 발을 걸치고 머리를 우물의 안으로 하여 거꾸로 세웠다. 나구경이 우물 안을 더듬어 어떤 쇄고리를 잡아당기자 즉시 우물물이 밑으로 세워 들어가고 빈 우물이 되는 것이었다. 나구경은 몸을 돌려 우물 밖으로 뛰어나오며 즉시 소리쳤다. 자 이제 이 우물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러더니 다시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 물은 벌써 없었다. 그런데 이 우물은 밖에서 보던 것과는 크게 달랐다. 우물 바닥은 입구보다 넓어 십여명은 충분히 내려설 수 있을 것 같았다. 주설란이 다음 선두로에서 희진진 하가가 용주주 등의 여인들도 차례로 뛰어내려갔다. 나구경은 우물 안을 살피더니 어떤 거석 앞에 몸을 굽혀 거석 아래에 있는 돌을 힘겹게 들어올렸다. 그러자 즉시 나구경은 그 구멍 속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쇠사슬을 끌어당기자 놀랍게도 앞에 거석이 밑으로 내려가고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틈이 생겼다. 그 틈으로는 아주 컴컴한 동굴이 있었다. 나구경은 손에서 쇠사슬을 놓고 화통을 편 다음에 앞장서서 걸어 들어갔다. 제갈명은 동굴을 보자 매우 놀란 듯 혀를 내둘렀다. 생각지도 않게 물이 가득 찬 우물의 이같은 비밀통로가 만들어져 있을 줄이야. 주설란도 경의를 금치 못하면서도 킬책하듯 한마디 했다. 만약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면 무슨 비밀통로 라고 하겠어요. 나구경은 앞장서서 걸어가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독촉했다. 재맹주 입씨름은 다음에 하시고 길이 아주 멀으니 빨리 가야만 해요. 제갈명은 소리를 듣자 즉시 뒤를 향해 보던 것과는 달리 일장가량으로 조금 넓었다. 나구경은 앞장서서 얼맞춤 것다가 갑자기 속력을 내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뒤쫓아오던 사람들의 걸음도 전부 빨라졌다. 통로는 직선으로 뻗어있기 때문에 비록 어두웠으나 달리는데 큰 불편은 없었다. 이렇게 그들이 일리가 못되게 달려갔을 때 갑자기 하나의 석벽 앞을 가로막는다. 나구경이 예측하고 있었던 일처럼 석벽을 조심스럽게 두들기니 육중한 소리와 함께 석벽이 천천히 양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석벽이 양쪽으로 갈라지자 일시에 밝은 빛이 한눈에 들어와 눈부시게 했다. 그와 동시에 안에 있던 두 명의 홍의 대안이 창을